안녕하세요. 색소판학교 전광호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옆에 알람 설정 꾹 눌러 놓으시면 다음에 올라오는 강의 영상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사옥타브 레 그 다음에 미를 배워보도록 할거에요. 레 랑 미를 배워볼건데요. 굉장히 높은 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사용을 하지 않지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저는 레 랑 미를 어떻게 잡는지 또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 제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 사옥타브 레입니다. 한번 일단 먼저 소리를 내볼께요. 레에요. 이게 조금 음정이 흔들리죠. 그래서 요것들에 대한 연습들은 꾸준히 해주셔야 돼요. 저도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레 를 어떻게 내냐면 자 잘 보세요. 자 C 요 C버튼을 누르시고 C버튼 위에 또 누르는게 하나가 있어요. 요거 두개를 저도 같이 눌러줍니다. 이렇게 C 위에 있는 거랑 C랑 두개를 한 손가락으로 같이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솔샵 여기 새끼손가락으로 솔샵키를 눌러주시고요. 솔샵키 그 다음에 뒤에는 옥타브 키를 눌러주시고 옆에는 라샵키를 눌러주시고 여기 옆에 파샵 삼옥타브 파샵 여기 옆에 사이드 파샵키가 있어요. 얘랑 얘랑 같이 이렇게 눌러주시고 하고 누르고 부르시면 레 라는 소리가 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볼에 공기가 들어가면 안 돼요. 볼에 공기를 넣어서 이렇게 해서 소리를 내는데 그렇게 소리를 내는 것보다 왜냐면 저는 조금 자연스러운 거를 하기 때문에 물론 내가 볼에 공기를 넣었다 해서 틀렸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면 볼에 공기를 넣고 사시는 분이 많은데 될 수 있으면 공기를 넣지 않고 레 랑 미를 내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내야 되냐면 굉장히 예민합니다. 4호타부터는 거의 삑사리라고 보면 돼요. 삑사리를 내가 음으로 잡아야 하는데 처음에 레 저음 레 계속 들다 보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근데 아랫니슬로 이 리드를 약간 충격을 줘야 돼요. 좀 더 눌러주고 위에 치아는 약간 내가 들어준다 라는 느낌 저는 이렇게 내가 내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 음을 생각해서 빵 하고 입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아아 아아 하면서 소리를 냅니다. 저는. 그랬더니 저는 그렇게 소리가 나요. 내가 더 많이 누르면 음정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어느정도 내가 눌러서 소리가 난다 싶을 때 내가 너무 15번 미 소리. 레샵 미 이렇게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적절하게 내가 레 를 누를 수 있는 포지션 저는 이렇게 눌러요. 이 포지션이 저는 이렇게 눌렀을 때 이 소리가 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봐서 소리를 내시면 되세요. 그쵸? 그 다음에 3옥타브 미 미키는 쉬워요. 옥타브 키를 누르시고 도 위에는 도 하나만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파샵 하나만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부르시면 됩니다. 미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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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입에 힘을 많이 주고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흐 흐 흐 아까같이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네랑 미는 정말 계속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 음들은 잘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 이상의 음들을 사용하는 것들은 거의 없는데 내가 조금 이렇게 멋있게 조금 더 내가 이렇게 하이의 음을 내기 위해서 할 때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레 해 볼게요. 이렇게 소리를 내시면 됩니다. 이 강의 보셨다면 밑에 댓글 보시면 네이버 카페 링크도 있어요. 네이버 밴드 링크도 있고요. 여기서 카페 들어오시면 다양한 교육 자료와 그 다음에 저희 교육 강의 영상들 쫙 정리해서 모아놨고요. 그래서 다양한 유익한 정보들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전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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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그 다음에 구독하기 옆에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 놓으시면 다음 강의 영상들에 대한 알람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강의는요. 나의 문제를 피스나 리드, 그 외에 다른 장비 탓을 하지 말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가 색소폰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도 생기고 답답함도 생깁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에 대한 문제인 것보다 피스가 좀 별로인 것 같아서, 내가 리드를 좀 이상한 걸 쓰고 있나? 이런 생각을 갖고서 여러 가지 장비들에 대해 눈을 돌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제 본론적으로만 딱 말씀을 드린다면, 거의 나의 문제일 확률이 큽니다. 물론 세팅이 잘못되어서, 그리고 또 나한테 맞지 않는 피스와 리드라서, 그런 것들이 너무 나는 한 2호 반 정도 부러야 되는데, 막 3호 반이 껴져 있거나, 아니면 나는 너무 좀 부드러운 소리를 원하는데, 너무 센 피스를 쓰고 있거나, 그런 것들이 아닌 이상은, 그리고 설상 그렇다고 해도 내가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결이 되지 않고, 그렇게 해결이 되지 않고, 계속 다른 어떤 장비에 대한 문제로서 내가 하게 된다면, 나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좀 불필요한 그런 지출, 그리고 계속 그런 쪽으로 계속 신경을 쓰다 보면, 나의 실력이 향상이 되지가 않아요. 이런 질문이 많아요. 아, 선생님 제가 악기를 붙는데 리드가 계속 붙어요. 피스에 계속 붙습니다. 또는 아, 너무 소리가 답답하고요, 소리가 잘 안 나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소리가 잘 안 난다, 리드가 잘 붙는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리드가 너무 얇거나, 너무 약하거나, 아니면 내가 입으로 너무 리드를 누르거나, 그거 중에 하나고요. 좀 소리가 좀 두꺼워요, 라고 할 경우에는, 하나는 뭐냐면, 리드를 너무 내가 올려 꼈거나, 아니면 리드를 너무 두껍게, 두꺼운 좀 리드를 썼거나, 아니면 좀 어떤 수분을 공급해 주지 않아서, 그럴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좀 두껍다, 그러면 리드를 조금 내려보고, 내려서 불었는데도 소리가 잘 안 난다, 그럼 내가 더 강한 호흡을 줘야 되는데, 그 강한 호흡이 너무나 나한테 좀 과하고, 너무 힘이 된다, 그런 리드를 좀 한 호수를 좀 낮추시거나, 그렇게 좀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결을 하셔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악기를 처음에 사거나, 같이 모임에서 공부를 같이 하시는 분들이, 보통은 나한테 어느 정도 맞는 것을 추천을 해주는데, 내가 더 그거에 대한 기량을 늘리려고 하지는 않고, 계속 장비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게 된다 그러면, 비용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요. 계속 그런 장비에 대한 탓을 하면, 실력이 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참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나에 대한 문제를 그런 것으로 바꾸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선생님, 뭐 지금 하드를 쓰고 있는데, 메탈로 쓰면 좋나요? 물론 뭐 좋을 수도 있고요. 뭐 지금보다 나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어떤 분들은, 뭐 여러 가지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될 수 있으면, 좀 웬만하게 좀 좋지 않다 그러면, 바꾸지 않는 것을 좀 추천을 해드려요. 저도 이 피스나, 이 악기들이나 이런 장비들을 잘 안 바꾸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전에 썼던 게 좋지가 않아서가 아니에요.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한번 써보고 싶다. 그러면 언제든지 써보시는 건 좋죠. 근데, 아 내가 지금 충분히 좋은 걸 갖고 있는데, 내가 충분히 지금 나쁘지 않은 걸 갖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못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바꾸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분들이 정말 많고, 중고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만약에 정, 좀 내가 구매를 하고 싶다 그러면, 악기사에서 새거나, 이런 것들 사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되게 좋은데, 주변에 계신 분들, 만약에 갖고 계신 분들한테 한번 좀 부탁을 해서, 한번 내가 이 피스나, 아니면 리드를 하나만 좀 얻어가지고, 아니면 뭐 하나만 구매를 하셔가지고, 한번 내가 불어본 다음에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충분히 지금 좋은 세팅을 갖고 계시는데도, 계속 장비에 대한 탓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장비 탓 하지 마시고, 내가 기량을 늘려야겠다, 나에 대한 실력을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연주를, 색소폰으로 하시면, 훨씬 더 실력이 팍팍 넣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저희는, 그, 네이버 밴드와 네이버 카페도 운영 중이고요. 밑에 댓글에 링크가 있습니다. 댓글 들어오시면, 저희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되고요. 그리고 강의 끝나고, 저희 색소폰 학교 교재들이, 설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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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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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좀 이제 400만원 이상, 300만원 이상 되는, 300만원 정도죠. 300만원 그 이상 되는 악기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참고만 하시고, 그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일단은 참고를 하시고, 이 강의의 포인트는 내가 몇십만원대에서 200만원대 정도 악기를 쓰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실만한 강의인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내가 지금 선생님, 셀마를 사고 싶지만 그런 여건이 되질 못해요. 선생님, 제가 100만원, 200만원대 악기를 사고 싶은데 그런 여건이 아직 되지가 못하고, 지금 몇십만원짜리 악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좋은 세팅을 하고 싶다라는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정말로 많이 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좋은 피스를 쓰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중국제에도 좋은 악기들도 많습니다. 중국제에도 좋은 리듬 많고, 야마 악기도 괜찮고, 그 외에 100만원대, 200만원대 악기가 좋은데, 그 악기를 확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피스입니다. 더하면 리가처까지. 악기를 100만원, 200만원짜리를 더 업그레이드를 할 수 없다면, 내가 20만원, 30만원대 정도 되는 피스를 바꾸시면 돼요. 야마 280이 100만원에서 120만원 사이 정도가 되겠죠. 그 악기에다가 제가 많이 세팅을 도와드리는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건 셀마 컨셉이라는 피스입니다. 이거는 25만원에서 27,8만원 더 저렴할 거예요. 좀 악기상마다 달라가지고, 더 저렴하기도 하고, 조금 비싸기도 한데, 이 피스가 셀마에서 나온 거예요. 셀마 건데, 야마 280에다가 셀마 컨셉을 껴줬더니, 굉장히 한, 120만원짜리 악기가, 한 200만원 이상 되는 악기의 사운드, 사운드 소리가 나요. 그 이상, 200만원이라면 한 200,300만원대 이상 소리가 사운드가 나더라고요. 피스를 어떤 거를 끼냐가 중요합니다. 물론 악기가 너무 싸구려면 안 돼요. 너무 싸구려면 안 되지만, 내가 악기를 한, 만약에 안 되시는, 조금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한테 팁입니다. 될 수 있으면 셀마에다가 셀마 피스를 끼는 게 최고죠. 더 좋은 악기에다가 더 좋은 피스를 끼는 게 좋죠. 근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건 셀마니까, 지금 현재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악기는, 셀마니까 그런데, 이 악기에다가 셀마 피스를 쓰면, 자기에 맞는 거니까, 최상의 세팅이 되지만, 야마에다가 셀마 피스를 끼면, 훨씬 더 좋은 사운드의 색소폰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메탈 피스든 무엇 피스든, 이 악기보다 훨씬 더 좋은 피스를 끼시면, 더 좋은 사운드가 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거에 맞는 좋은 리드와, 그 다음에 좋은 리가처를 추천을 받아서 구입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사운드의 색소폰이 되실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게, 내가 좀 절약을 한다, 내가 조금 여건이 잘 안 돼서, 경제적인 조금 여유가 안 돼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무리하게 이렇게 사시는 경우들도 되게 많은데, 너무 그렇게 무리해서 구매를 하셔서, 그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빨리 악기를, 빨리 처분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부담 없는 선에서, 색소폰을 시작하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 한번 그렇게 바꿔보시고, 이런 것들도 궁금하신다면, 저희 그 밑에 댓글에다가, 우리 네이버 카페랑, 그 다음에 네이버 밴드 링크를 넣어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것들을 질문을 하시면, 제가 어떤 것들을 추천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어떤 걸 쓰고 계시고, 내가 어떤 사운드를 내고 싶은데, 어떤 걸 쓰면 좋겠냐, 라고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는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요, 네이버 카페, 네이버 밴드에다가, 질문을 해주셔도 됩니다. 이 강의를 보신 분들,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요, 레슨 받을 때 학생의 올바른 자세라는 강의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것은 저도 레슨을 하면서,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레슨을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선생님한테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선생님이 좋아하는 학생들의 기본적인 자세가 어떨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오늘 한번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써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레슨을 처음에 딱 가면, 처음에 책 가면, 먼저 이제 내가 오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선생님이 숙제 내주신 걸 연습을 해갖고 와야 되겠죠, 연습을 해갖고 와야 되고, 연습을 해갖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이제 다음으로 내가 제일 좀 챙겨놓으면 좋을 것이 뭐냐면, 뭐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카메라 이런 것들을 갖고 오시면 좋아요. 뭐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내가 오늘 배운 것을 다 까먹습니다. 보통 한 30분에서 한 시간 정도 수업을 하면요, 다 까먹어요. 특히 연세가 더 있으신 분들은 더 금방 까먹습니다. 그런 분들, 또 젊은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카메라나 아니면 또한 음성 녹음으로 수업을 처음에 스타트할 때 음성 녹음을 켜고, 카메라 녹화가 가능하면 캠프코더 이런 걸 해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걸 영상으로 담아간 다음에, 그 수업이 끝나고 또 한 주간 동안에 연습을 할 때, 한 주간 동안 연습을 할 때 그것을 다시 보면서 복습을 해야, 그것이 내 것이 되고, 실력이 향상이 돼야, 선생님도 훨씬 더 공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또 열정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해놓으면 가장 중요한 게 선생님보다 내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걸 하고요. 두 번째, 노트나 공책을 꼭 가져가셔서 선생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수업 중간중간에 메모를 하세요. 물론 녹음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것들을 필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내가 하나의 배웠던 것들에 대한 백과사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배웠지? 하면 내가 혹시나 나중에, 왜냐하면 평생 셋소판을 배우실 게 아니기 때문에, 평생 배우실 분이라면 상관은 없지만, 보통은 레슨 어느 정도 받고서 내가 내 스스로 혼자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가 미리 준비를 해놓고 해놓는다면 훨씬 더 내가 많은 것을 얻지 않을까. 그래서 꼭 노트로 꼭 준비를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고, 저번 시간에 이런 것들을 배웠다면 다음 시간에는 어떤 걸 할 것이고, 또 오늘 수업은 숙제는 어떤 걸 내주셨으니까 숙제도 좀 메모도 하시고,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훨씬 더 선생님이 좋아하실, 안 좋아하실 선생님이 있으실까요? 저는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그렇게 메모를 하셔가지고 가면 참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업은, 가장 중요한 게 또 선생님이랑 대화하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레슨을 받는 선생님이 나보다 나이가 좀 어릴 수도 있고요. 나보다 많거나, 나보다 조금 더 지식이 없는 선생님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더 그런 생각이 들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색소폰을 배우는 학생은 또 이제 선생님이라는 존칭을 하면서, 색소폰을 또 배워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을 많이 좀 이렇게 좀 믿어주시고, 좀 선생님이 또 이렇게 가르쳐주시는 걸로 믿고 열심히 연습을 하신다면, 훨씬 더 선생님이 더 많은 애정을 가지고, 수업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일 좋았던 것이 뭐냐면, 물론 녹음도 하는 것도 너무 좋고요. 이렇게 중간중간 메모하는 것도 되게 좋고요. 하는 건데, 제가 잘 하고 있어요라고 일주일 동안에, 이제 연습을 하는 중간에, 내가 하고 있는 영상이나, 또는 음성이나 이런 것을, 좀 선생님한테에게 보여줘서, 선생님 제가 좀 잘 하고 있나요? 이렇게 선생님을 괴롭히는 학생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훨씬 좋지 않을까. 물론 이게 올바른 자세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일단 나한테 다 너무 좋고요. 내가 배우는 학생의 입장에서 너무 좋고, 선생님은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싫어한다고, 싫다고 하는데, 또 막 이거 강제로 할 필요는 없어요. 할 게는 없지만, 웬만한 색소폰 선생님은 다 좋아하실 겁니다. 학생이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이만큼 있다는 것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번 주, 오늘부터 당장 수업을 하신다, 수업을 받으러 가셔야 된다면, 그렇게 한번 준비해 가시면, 선생님이 더 많은 것을 알려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노트에다가 미리 내가 연습을 하다가, 아, 내가 궁금한 거나, 아, 내가 계속 불다가 조금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미리 노트에다가, 일주일 동안 적어놓으면 꽤 많이 되실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 다음 주에 가져가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 또한 녹음을 해서, 내가 또 다시 한번 듣고, 그렇게 되면 훨씬 빨리, 실력이 향상되실 거라는 것을 장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한번 하셔서, 올바른 또 학생이 되시기를, 우리 색소폰 학교 모든 분들은, 다 올바른 학생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이 강의를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댓글에, 우리 네이버 카페와 네이버 밴드, 들어가 있습니다. 링크가요. 들어오셔서, 다양한 교육적인 정보들을, 얻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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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mits성은 간단합니다. 그냥, 아래 오른쪽을 넓은 쪽으로 띄워 주시고, 좀 아래쪽까지 이렇게 끼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조이는 방법은, 여기 끝에 줄을 잡아 당기고, 이 검은색 이 부분을, 이렇게 아래로 눌러 주셔서 조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빼고서 관리하는 방법은, 그냥 저는 이렇게 끼고, 리드만 뺀 상태에서 피스 케이스를 껴가지고 그냥 보관을 하고요. 하는데 이 리가처 같은 경우는 어떤 효과를 주냐면 일단은 소리가 쭉쭉 뻗어나갑니다. 일단은 어떤 걸 조리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반부라는 클래식하는 연주자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 아주 유명한 리가처인데 이 색깔도 다양하고 이 반부는 일단 소리가 조금 답답했던 소리를 쭉쭉쭉 뻗게 해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일단 끈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울림이나 이런 것들도 저는 훨씬 더 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리드를 좀 더 많이 떨려줄 수 있게 해주고요. 왜냐하면 너무 쇠로 만든 게 아니라 끈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울림과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것들은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괜찮나요? 어떤 피스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더 많이 쪼여주고 더 많이 풀어주면 되니까 이게 아마 알토용이랑 테너용도 있을 것 같고요. 소프라노용까지는 모르겠는데 뭐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요. 가격대는 10만원 미만입니다. 리가처가요. 10만원 미만이고 혹시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거를 어떻게 구매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제가 연락처를 상담하실 수 있는 연락처가 있으니깐요. 만약에 혹시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연락을 주시면 한번 구매해서 써볼 수 있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앞으로 계속 요거 리가처를 일단 사용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요리가처를 쓰시고 얘 이름은 밤부라는 리가처고요. 한번 구매를 해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소리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다 discontindriver desenvolv annex 3 4 4 5 5 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요거를 사용을 하면서 연주를 할 거고요 이런 건 반부고요 소리가 쭉쭉 빠져나가고 울림을 굉장히 좋게 해주는 리가차다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제가 요거를 사용한다 자랑하러 나왔습니다 요런 것도 있어요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아시겠죠 광고 받은 거 아니고요 광고 받은 것도 아니고 협찬 받은 것도 아니고 제가 돈 주고 샀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제가 어떻게 구매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색소판학교 전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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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종버튼 있죠? 꾹 눌러주시면 다음 강의 영상들에 올라오시는데 알람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솔샵이 안 날 때 해결 방법이에요. 솔샵이 안 나요. 어? 아까 갑자기 불다가 솔샵을 눌렀는데 솔샵이 소리가 안 나고 그래서 솔 소리가 나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솔을 누르고 솔샵을 눌릴 때 제일 많이 붙는 키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일어서서 카메라 앵글로 좀 가까이 와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솔샵을 눌렀어요. 솔샵을 눌렀 때 이렇게 벌려져요. 여기 벌려지는 놈이 하나 있어요. 근데 얘가 침이 많이 붙어있으면 솔샵 이렇게 눌러도 붙어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럴 경우에는 이거를 키를 그냥 이렇게 딱 떼주시면 돼요. 그러면 쫙 하고서 다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부분에다가 좀 침으로 잘 닦아주시고 기름 종이로 잘 닦아주셔가지고 그 부분을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솔샵이 안 났을 경우에는 여기 여기 버튼 있죠? 여기 버튼을 떼주시면 된다는 거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이 강의를 보신 분들은 밑에 댓글에 네이버 카페와 네이버 밴드 링크가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다양한 교육 자료, 강의 영상들 받아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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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의 강의는 아랫입술은 얼만큼 물어야 할까라는 주제인데요. 우리가 섹스폰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랫입술에 대해서 물기는 무는데 이걸 얼만큼 물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물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따라서 하시면 많이 유익하실 겁니다. 이 아랫입술의 붉은 부분, 아랫입술을 완전 말아버리는 분들도 계세요. 완전 말아버리시는 분들. 그리고 너무 빼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조금 무신 분들. 제일 좋은 방법은요. 이 아랫입술이 안 보일 정도만. 살짝만 말아주시는 거죠. 요정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랫입술은 요만큼 말아주시고 너무 많이 물면 답답한 소리가 나고요. 너무 빼게 되면 음정이 많이 떨어지고 소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아래 치아를 감싸주는 정도만 아랫입술을 말아주시고 소리를 내쉬면 훨씬 더 편안한 소리가 나실 겁니다. 너무 많이 말지 말고 너무 많이 빼지 말고. 그쵸. 아랫입술은 말아야 하지만 아랫입술 붉은 부분만 말아주면 훨씬 좋은 소리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이 강의를 보셨다면 밑에 댓글에 링크를 제가 넣어놨습니다. 네이버 카페 링크와 네이버 밴드 링크를 넣어놨는데요. 들어오셔서 다양한 교육 자료와 강의들이 많이 모여져 있습니다. 무료로 받아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들어오셔서 한 가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섹스폰학교 전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섹스폰학교 전광호였습니다. 섹스폰학교 전광호였습니다. 섹스폰학교 전광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섹스폰학교 전광호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 놓으시면 다음 강의 영상 때 알람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악보에서 리듬 공부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를 갖고 왔는데요. 먼저 우리가 일반적인 악보를 보시면 여러가지 리듬이 있습니다. 당기문, 싱코페이션이 있고요. 싱코페이션은 이런 리듬이죠. 이런 싱코페이션, 그 다음에 붓점 이런 리듬도 있죠. 이런 리듬들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이런 리듬들이 있고요. 짜라던, 빠라밤 이런 리듬도 있고 여러가지 있지만 리듬의 종류는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내가 익숙한 리듬이 있는데 내가 익숙한 리듬이 아닌 악보가 딱 나온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나? 큰일 났네. 이거 리듬 잘 모르겠는데. 할 때 그 부분을 어떻게 이제 내가 연습을 해야 되는 그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먼저 악보에서 내가 모르는 부분을요. 이렇게 형광색으로 색칠을 해주셔도 되고요. 내가 이렇게 괄호를 치셔가지고 내가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 리듬이다라는 것을 악보에다가 표기를 먼저 하세요. 그게 1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요. 우리가 박자기 메트로놈을 틀어놓고서 연습을 하시는데 템포를 아주 느리게, 50이나 60부터 느리게 해서 원곡의 템포까지 템포를 2 또는 4 템포씩 올리셔가지고 천천히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붓점이라는 리듬이 어려워요. 그러면 하면서 그 리듬 부분을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100번이면 100번, 50번이면 50번. 내가 반복해서 계속 그 부분을 해결해 나가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싱코페이션 이 리듬이 참 어려워. 그래서 내가 박자기를 틀어놓고 이런 식으로 싱코페이션을 천천히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 리듬 두 가지 말씀드린 것 외에도 여러 가지 리듬들이 있는데 내가 잘 모르겠는 부분들을 내가 연습을 그렇게 과로를 쳐서 자세하게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한 줄, 그 마디가 포함되어 있는 그 한 줄 부분을 그 한 줄을 열심히 연습을 하신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를 하셔서 그 부분을 해결해 가시고 가셔야 되는데 보통은 이런 식으로 연습을 안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막 부시는 거죠. 막 부신 다음에 틀리던 말든지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시면 실력이 빨리 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연습을 하시고 과로 그럼 선생님 이 리듬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악보가 있는데 여기 리듬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신다면 잘 모르신다 그러면 연락을 저한테 주세요. 그래서 저한테 사진을 악보로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그 리듬이 어떤 리듬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카페에다가도 올려주시면 저희 카페 밑에 댓글 보시면 카페도 있어요. 카페에다가 질문이 있어요. 라는 데다가 질문을 올리셔서 사진을 찍으신 다음에 이 리듬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꼭 리듬 그 부분 악보를 보면서 그 부분을 리듬을 통해서 하게 되면 해결이 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연습을 하면 또 빨리 그 리듬을 내가 익히고 빨리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도 어렵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더 열심히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정 안된다면 입으로 이런 식으로 2부로도 연습을 해보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시면 굉장히 색소폰 실력 그 다음에 리듬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내가 빠르게 캐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듬은 가장 중요한 게 매트로놈 박자기와 친해져야 된다는 점 꼭 명심하시고 그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색소폰 학교는 네이버 밴드도 있고요. 네이버 카페도 있습니다. 댓글에 링크 넣어놨으니까 들어오셔서 가입하시고요. 영상 끝나고 뒤에 또 우리 색소폰 학교 교재들이 또 있습니다. 그냥 보시고 마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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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 버튼 옆에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 놓으시면 다음에 올라오는 영상들을 알람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앉아서 연습할 때 중요한 것이라는 강의를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가 대부분 서서 연습하시는 분들보다 앉아서 연습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서서 연습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해드립니다. 근데 이제 많이 좀 연세가 되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좀 내가 허리가 아프거나 좀 다리도 아프고 그래서 대부분 많이 앉아서 연주를 하시는데 서서 할 때보다 앉아서 하실 때가 조금 더 내가 더 많이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첫 번째 그래서 그 부분들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앉아서 굴 때는 악기가 내 몸에 이렇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악기를 이렇게 내가 들어서 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악기는 항상 내 몸에 이렇게 닿아서 연주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목걸이 줄을 서서 할 때랑 앉아서 할 때랑 목걸이의 느낌이 다르죠? 하기 때문에 앉아서 할 때는 정확하게 내 입에 딱 올 수 있도록 목걸이 이 스트랩을 정확하게 맞춰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내가 이렇게 악기를 불다 보면 이렇게 팔이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몸에 힘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약간 이렇게 틀어지는 경우도 있고 별의별 이런 자세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팔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손이 이렇게 올라가거나 특히 이쪽 손 아래쪽 손이죠. 아래쪽 손이 이렇게 올라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손을 정확한 정자세로 연주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연습을 할 거면 안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연습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옆으로 연습을 해서 틀렸다는 개념보다는 가운데로 연주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입이 가장 일자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내가 이렇게 옆으로 하게 된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몸이 틀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옆으로 틀어지는 곳은 테너 테너 같은 경우는 워낙 악기가 길기 때문에 옆으로 하는 거고 알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운데로 하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뭐 옆으로 했다 그래서 틀렸다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를 한번 바꿔보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가장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앉아서 연주를 하실 때 막 내가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의자를 앉거나 이럴 때 이건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매너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상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혼자서 연습할 때는 뭐 이렇게 등 받쳐서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 악기 이 밑에 벨이 항상 공중에 떠 있어야 합니다. 얘를 어디 이렇게 대고 있으면 좋지가 않아요. 뭐 의자를 내가 뒤로 이렇게 바짝 땡겨서 얘를 의자 이렇게 대고서 본다든지 그쵸? 그렇게 대는 것을 별로 추천을 하지 않고요. 악기는 항상 공중에 떠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것만 신경을 쓰시면 이번 강의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만 바뀌어도 앉아서 연습하실 때 충분히 좋은 연주를 하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만약에 앙상불을 하거나 앙상불을 하거나 같이 이렇게 여러 명이서 앉아서 수업을 하거나 그럴 때는 의자의 한 3분의 2 정도만 앉아주시고 등을 항상 떼주셔야 돼요. 그게 연주자의 우리가 이제 오케스트라나 인대 공연을 잘 보시고 좀 조금 더 수준이 있는 연주들을 보시면 연주자들이 이렇게 등 붙여서 이렇게 연주하는 연주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다 이렇게 등을 떠서 연주를 하죠. 내가 또 몸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연주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색소판학교 이 강의를 보셨다면 밑에 이 댓글에 댓글 보시면 저희 네이버 카페에 링크를 넣어놔요. 밑에 카페에 들어오셔서 카페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앙상불 악보도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그 앙상불 악보 같은 경우는 저작권료나 이런 것 때문에 구매를 하셔야 되지만 금액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강의 이런 것들은 모든 강의들은 다 무료로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한 교육자료 그 다음에 그 교육자료를 시연한 영상들까지 레벨별로 올려놨습니다. 들어오셔서 색소판의 많은 교육자료들을 받아보시고 또한 저희 네이버 밴드도 있다는 점 그래서 밴드도 링크를 댓글에 달아 놓을 테니까 들어오셔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판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색소판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 버튼 옆에 종버튼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 놓으시면 색소판 또 다음 강의들이 올라오는 것들에 대한 알람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연습을 안하고서 많은 것을 바란다면 이라는 강의를 갖고 왔어요. 조금 아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도 옛날에 레슨을 받고서 공부를 배울 때 나는 참 연습을 많이 안하면서 많은 것들을 하고 싶다는 욕심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위기의 순간인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조금 색소판을 불고 하는데 내가 연습을 안해도 내가 기본적인 것들을 잘 안해도 뭐 어떤 좀 뭔가 좀 잘 되고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돼서 내가 많은 것들을 습득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쵸.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것이 다 맛있어요. 고기도 맛있고 반찬도 맛있고 밥도 맛있고 국도 맛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먹을 수 있는 양이 있는데 그쵸. 그것들을 먹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먹고 다음에 먹고 이렇게 좀 천천히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한 50가지, 100가지의 음식을 쫙 찾는 것들을 내가 한 번에 다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고 그 다음에 체하고 나한테 좋지 않은 그런 결과를 가져다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많은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거를 알아가지고 삐리릭해가지고 되는 게 그거는 굉장히 진짜 위험한 거고 내가 하나하나 하나하나를 마스터하면서 그 마스터하는 동안에 연습을 많이 하면서 내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내가 습득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그렇게 되면 어떤 하나도 다 오히려 내가 더 잘했는데 그렇게 내가 분산되는 생각 때문에 원래 실력보다 더 안 좋아지는 케이스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막 여러 가지 관심이 생기고 그런 것들을 해보려고 할 때 오히려 저의 강의를 생각하셔서 아 맞다 그렇게 하면 위험하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하고 나서 내가 종이에다가 메모를 해놓고 아 내가 이게 됐다. 내가 지금 만약에 레슨을 받고 있다면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어 이게 잘하신다. 잘하신다. 라는 말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 다음. 그 다음에 그거를 열심히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연습을 진짜 열심히 잘 안 하는데 왜 안되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애드릭 그 다음에 비브라톤 그 다음에 고음 그 다음에 테크닉적인 거 그 다음에 좋은 소리 굉장히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한 많은 연습을 필요로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이크를 대고서 연주를 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이크를 대고서는요. 악기를 잘 못하는 분들도 좋은 소리가 날 수 있는 또 좋은 또 그런 기기이기도 하죠. 하지만 마이크나 그런 것들이 연주가 될 때 대기 전에 내가 완벽한 좋은 소리가 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마이크를 대고서 연주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서 그냥 내가 조금 됐다 그래서 마이크를 대요. 마이크를 대고서 연주를 하면 사람도 막 잘한다고 하죠. 그쵸. 그래서 내가 또 다른 것도 합니다. 비브라토도 하고 뭐 애드릭도 막 좀 한번 해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돼요. 그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럼 내가 그것들을 계속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근데 안 돼요. 안 되고 나서 선생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왜 안 되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된다. 어렵다. 그래서 선생님이 연습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바로 되지가 않는데 그냥 연습을 하라고 하죠. 근데 그런 연습을 해야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한 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브라토 그 다음에 좋은 소리 그 다음에 테크닉 애드릭 뭐 고음 이런 것들 진짜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을 필요로 하는 기술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를 정말 내가 잘하고 싶다면 정말 연습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하나 하셔서 좋은 나의 기술로 좀 이렇게 만드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연습할 시간도 많이 없고 해서 우리 이제 이런 질문들이 많습니다. 시간은 많이 없는데 빨리 잘하고 싶다. 그건 누구나 다 같은 생각이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가 연습을 열심히 하고 내가 조금 생각을 깊게 하면서 연습을 한다면 좀 똑똑하게 생각을 갖고서 연습을 한다면 금방 잘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잘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연습 시간을 내가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좋은 그런 기술들을 마스터 하시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으로 또 다음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강의를 보시기 이 강의를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저 밑에 댓글 보시면요. 밑에 댓글 보시면 저희 네이버 카페와 네이버 밴드 링크를 얻었습니다. 거기 카페에는 앙상블 악보도 또 올려져 있고 일반 악보도 이렇게 좀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소정의 금액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저작권료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매를 원하시면 연락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강의들 우리 유튜브에 올라온 강의들을 싹 모아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수준별로 들어오셔가지고 강의들 내가 못봤다고 유튜브에서 찾기 힘들잖아요. 카페에 들어오셔서 딱 정리된 것들을 내가 강의를 보시고 그 다음 교육 자료들도 있기 때문에 교육 자료들도 받아보시고 궁금하신 거는 카페에다가 질문도 남기셔도 되고요. 굉장히 유용한 카페이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많은 것들을 얻어가시길 바라고요. 저희 네이버 밴드도 있다는 거 밴드에서 다양한 소식과 다양한 분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색소폰학교 전광호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다음에 올라오는 영상 강의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연습이 막혔다면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색소폰을 하다가 연습을 하죠.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막혀요. 여러 가지 막힌다는 의미가 뭐냐면 내가 악보를 보다가 내가 계속 손가락이 꼬이거나 아니면 내가 계속 계속 연습을 하는데 계속 틀리거나 내가 계속 계속 연습을 하는데 내 성에 차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사실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뭐냐면 내가 이 노래가 내가 완벽한다. 완벽하다라고 할 정도가 되려면 엄청나게 많은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완벽하게 이 노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또 좋지만 너무 이렇게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더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연습이 막힐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오늘 한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가 연습이 막혔을 때 어떤 것을 해야 할까요? 한 마디씩 연습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마디라는 것은 보통 한 줄에 4분의 4박자일 경우에 악보가 좀 큰 경우는 한 줄에 한 세 마디 돼 있고요. 보통은 한 4마디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그 4마디 중에 한 마디 그 한 마디를 연속해서 못해도 다섯 번 이상은 연속해서 불러주는 겁니다. 한 마디씩 한 마디씩 그 다음에 한 마디 연습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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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첫 번째와 두 번째 마디를 합쳐서 같이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디 또 연습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이어서 붙이고 네 번째 마디를 이어서 붙이고 이렇게 연습을 하면 굉장히 해결될 확률이 높아져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스웨이 그러면 너무 이 한 곡을 할 때 조금 시간을 많이 잡아먹지 않을까요? 아 내가 너무 이게 좀 지겨운 연습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모든 연습을 그렇게 하다가 보면 내가 어느 정도의 노하우와 어느 정도 내가 이런 조금 더 능숙함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습 방법을 정말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음치여도 돼요. 그리고 내가 박치여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제가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 악보를 내가 이렇게 연주를 이렇게 부르라는 말씀이 아니라 손만 내가 불고 있다는 과정하에 손만 움직이는 건데 입으로는 리듬을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악보가 있다고 했을 때 원래는 솔솔솔파미 만약에 이런 노래예요. 그렇게는 써 이걸 내가 잘 모르겠어 했을 때 손가락으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솔솔솔파미 솔솔솔파미 음이 안 맞아요. 내가 음을 노래를 못해요. 그러면 솔솔솔파미 솔솔솔파미 이렇게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솔솔솔파미 이런 개명창 연습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내가 개명으로 내가 읽을 수 없다 했을 때는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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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내가 그 한마디를 내가 여러 번 입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마디를 직접 불러보시고 하시는 건데 보통은 그냥 원 템포 원 템포라는 게 뭐냐면 내가 원곡의 원곡 정도의 속도로 그냥 연습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메트로놈을 틀어놓고 느린 템포 내가 예를 들어서 120이라는 템포의 노래다 했을 때 그 절반으로 싹독 자르셔가지고 60 템포부터 템포로 2씩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20 조금 올려서 조금 올려서 조금 올려서 그 대신 틀리지 않게 틀리지 않았다면 2 템포 올려서 틀리지 않다면 2 템포 올려서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씩 나눠서 연습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연주를 잘할 수 있고 내가 계속 막혔던 부분들이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악보적인 부분이 근데 그 부분이 만약에 꾸밈음이든 애드립이든 아니면 내가 비브라톨로 해야 되는 부분이든 마찬가지로 느리게 한마디씩을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막혔던 연습하는 막혔던 부분 막혔던 막히는 연습 그 하시는 부분들이 해결이 되실 거라고 저는 맹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게 연습을 해보시고 그래도 안된다. 그렇게 연습을 해봤는데 안된다. 그러면 댓글을 주세요.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을 제가 제안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연습이 되고서는 웬만한 곡들은 다 이렇게 됩니다. 저도 그렇게 연습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연습을 하시고 막혔던 부분들을 해소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색소폰 학교가 저희가 네이버 카페도 있어요. 네이버 카페에는 앙상블 악보들도 있고요. 강의들도 있고 또 교육 자료들도 올려놨습니다. 댓글 보시면 댓글에 링크 러너스 인간 들어오셔서 가입하시면 아주 유용한 사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네이버 밴드도 있다는 것도 아시고요.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정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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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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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먹어줄 때 차가운 물을 먹죠. 차가운 물을 먹을 때 물을 입에다가 조금 이렇게 물고 있어요. 그리고 물로 아린 입술을 혀로 닦아 줍니다. 그러면 조금 차가운 것 때문에 조금 아픈 것이 조금 풀린다. 저는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가운 물을 입에다가 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린 입술이 조금 덜 아프도록 좀 많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또 네 번째는 또 아린 입술이 아플 때 가장 제가 이제 하는 방법이 예전에는 어떤 방법이었냐면 이제 리카드라고 실리콘이 있어요. 아래에 이렇게 실리콘 아린 입술이 날카롭거나 내가 입을 꽉 무는 사람들은 이렇게 아래에다가 이렇게 물을 이렇게 끼죠.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 스틸리콘 뿐만이 아니라 어떤 분들 저는 옛날에 종이도 이렇게 이렇게 껴가지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지금은 끼지는 않아요. 지금 끼지 않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너무 아프다면. 그리고 제일 이게 좀 확실히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입에 힘을 많이 줘서 입이 상처나고 아프다랑 악기를 많이 불다가 입이 지쳐서 입이 힘든 거랑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입이 내가 꽉 물어서 입이 너무 아프다 입이 너무 아프다 그랬을 경우에는 좀 내가 만약에 좀 불어야 될 것들을 조금 덜 불거나 아니면 진짜 좀 쉬어줘야 됩니다. 왜 안 그러면 진짜 입이 좀 썩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입에 힘을 안 주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하고 입이 좀 지쳤다 하시는 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입을 좀 빨리 회복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 저도 연주를 많이 하다가 보면 되게 그렇게 입이 아프거나 힘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럴 경우에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제 스스로 자가 치료를 한 것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했습니다. 이게 정답은 또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강의를 보신 분들은 밑에 댓글에 저희 네이버 카페 링크와 네이버 밴드 링크를 올려놨는데요. 저희 네이버 카페에는 당연한 악보와 그 다음에 어떤 교육 자료 저희가 개발한 교육 자료 악보와 그 다음에 그것들을 시연해 놓은 교육 영상 그 다음에 저희 섹스폰 학교 모든 강의들을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가입만 하시면 모든 강의들을 다 정리돼서 보실 수가 있고요.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네이버 밴드도 있다는 거 그래서 밴드는 들어오셔서 가입하셔서 활동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섹스폰 학교 전강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섹스폰 학교 전강우입니다. 오늘은 저음이 답답한 이유에 대해서 강의를 갖고 왔는데요. 먼저 강의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은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 옆에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다음에 올라온 영상들을 메시지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음이 답답한 이유. 왜 저음이 답답할까요? 간단합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나의 내가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뭐 여러가지 장비에 대한 문제는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먼저 나를 먼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저음이 왜 안되는가? 아랫입술에 내가 힘을 많이 주고 있지 않는가? 내가 위 패치에 이 치아를 정확하게 누르고 있지 않는가? 그쵸? 아니 근데 입술을 너무 까고 불고 있나? 여러가지 이제 여러가지 내가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입에 힘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가 없는가 그게 1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가 그 입에 힘만 빼면 저음이 시원하게 난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하지만 입에 힘을 뺀 상태에서 내가 저음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호흡을 더 많이 줘야 됩니다. 왜 저음으로 내려가면 호흡을 더 많이 줘야 될까요? 우리가 제가 지금은 알토색스폰을 갖고 있는데 알토색스폰과 테라색스폰은 다 같습니다. 소프라노, 바리톤 다 같죠.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C버튼을 눌렀을 때는 내가 여기서 호흡을 줬을 때 요만큼만 호흡을 넣어주면 됩니다.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딱 봤을 때 요정도만 호흡을 넣어주면 C라는 음이 너무 잘 나요. 그런데 우리가 저음 도로 내려가게 되면요. 이 도를 딱 눌렀을 때 요기 2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요기까지 호흡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C를 호흡으로 낼 때랑 저음 도를 낼 때 두 배 이상의 호흡을 넣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쵸? 그렇게 넣어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 대부분 분들은 두 배 이상을 넣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뭐 넣는데 저음까지 내는데 뭐 두 배까지 넣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뭐 그럴 필요는 사실 그렇게 없지만 그런 느낌으로 내가 호흡은 더 가야 돼요. 근데 내가 호흡은 세게 해. 근데 입은 요 C 불렀을 때만큼의 입에 힘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저음이 나지가 않고 위에 옥타브 소리가 나거나 삑삑 소리가 삑사리가 나면서 그런 소리가 나는 거죠. 그쵸? 저음이 안 나는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저음을 위에 운지를 눌러서 소리를 낼 때보다 훨씬 더 많은 호흡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입에 힘을 그대로 주고 있는 상태에서 호흡만 더 강하게 줬더니 저음이 시원하게 나지 않더라. 요런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알죠?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나는 힘을 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뺀 게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지금 내가 저는 선생님 힘을 뺐는데도 왜 저음이 안 나아요? 그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내가 생각한 입에 힘 빼는 거나 이 저음에서 원하는 입에 힘을 빼는 거 그거는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내가 입에 힘을 얼만큼 많이 빼고 있는지 주변에 같이 하시는 동료분들이나 아니면 선생님께 물어봐서 선생님 제가 입에 힘을 많이 빼고 있나요? 안 빼고 있나요? 이러한 것들을 많이 질문을 해 보시면 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리드예요. 그리고 일단 리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내가 지금 불고 있는 이 파워 내가 갖고 있는 이 파워보다 이 리드가 더 두껍다, 더 세다 이럴 경우에 저음이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리드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떨림이 더 느려지거든요. 근데 이 저음이 시원하게 잘 나려면 더 많이 리드를 떨리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리드가 두껍거나 세다면 내가 더 많은 호흡을 써야 저음이 시원하게 나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봤을 때 내가 많은 이 호흡과 힘을 한 200 정도를 주고서 100을 내는 게 편하시겠어요? 아니면 100 정도 호흡만 내고 또 저음도가 시원하게 나면 좋겠어요. 당연히 100 정도 호흡을 내고서 저음이 시원하게 나는 게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리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리드가 저 친구가 3호 쓰고 있어. 그러니까 나도 3호 써야지. 저 사람이 2호만 쓰고 있으니까 나도 2호만 써야지. 저 사람이 3호 쓰는데 저 사람이 이거 좋대. 내가 한번 불러봐야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맞는 것을 찾을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나한테 맞는 것이 있다. 나한테 맞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나한테 맞는다는 게 뭐냐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입에 힘을 빼기가 싫어가지고 리드를 계속 가벼운 것을 쓰셔가지고 입에는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리드를 가볍게 써가지고 저음을 해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별로 좋지가 않고요. 거꾸로 내가 더 두툼한 리드를 써서 저음을 더 울림있는 소리나 답답한 소리가 좋다 생각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면 본인 개인적인 성량이고 내가 워낙 추구하는 음악적 색깔이기 때문에 그것은 되지만 저는 편하게 연주를 해야 된다는 주의예요. 연주는 힘들게 불면 안 돼요. 편하게 불러야 돼요. 내가 힘들게 불고 내가 좀 불편하게 분다 그러면 분명히 나한테 좋지 않은 영향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리드는 될 수 있으면 편한 걸 쓰시고 내가 답답하다 힘들다 그러면 호수를 바꿔보든지 아니면 내가 있는 리드를 다 불어보셔서 나한테 가장 편한 리드로 바꾼 다음에 저음을 불면 좋지 않을까 리드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피스예요. 피스가 내가 여러분들이 가장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이 어떤 피스를 썼다고 해서 나도 그 피스를 쓰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오산이고 리스크입니다. 저 사람이 이 피스가 좋다 그래가지고 나한테 이 피스가 맞는 경우가 있을 수도 굉장히 많지만 그럴 경우가 많지 않을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저음이나 어떤 사운드적인 문제가 됐을 때 이 피스가 내가 지금 추구하는 이 파워랑 맞지 않으면 피스를 바꿔주시는 방법도 나쁘지가 않아요. 피스를 바꿔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또한 피스에 대한 문제를 거론했을 때 내가 입에 힘도 다 빼고 모든 것들을 다 하고 다 했는데 그렇게 다 했어요. 다 이렇게 했는데 리드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도 안 돼서 피스를 바꾸는 경우로 저음이 해결됐어요. 라고 하는 케이스는 솔직히 저는 반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어떠한 피스든지 간에 똑같아야 돼요. 내가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저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피스를 꼈다가 또 고음이 해결되는 피스로 바꿨다가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내가 맞춤형 사람이 돼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저음이 해결되려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내가 생각을 해봐서 내가 고려를 해보시면 되고 가장 큰 비중이 뭐냐면 나예요. 그 리드는 100%에서 10%도 안 되고요. 피스는 100%에서 5%도 안 돼요. 나머지 80% 이상은 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를 먼저 되돌아보시고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체크한 다음에 다음 것들을 내가 검증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신다면 충분히 저음이 시원하게 나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를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은 꼭 눌러주시고요. 밑에 보시면 네이버 카페 링크와 네이버 밴드 링크가 있어요. 네이버 밴드에는 우리 이제 다양한 섹소폰 학교 강의 보시는 분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많이 모여 있으셔서 다양한 소통도 하시고 다양한 소식들이 제일 먼저 올라오는 구간이 네이버 밴드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에는 지금까지 섹소폰 학교에서 올려놓은 다양한 강의들을 정리해서 올려놨고 다양한 교육 자료들도 올려놨습니다. 들어오셔서 가입하셔가지고 더 이 강의들을 계속 이렇게 보시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섹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오늘은 제대로 된 레슨이 무엇일까 라는 강의를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구독하기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연락도 오고요. 많은 분들 수업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직원도 많은 분들 수업을 하고 있고 하는 그런 과정 중에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학생들에게 많은 이런 교육적인 커리큘럼을 적용을 해보면서 많은 것들을 느낍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온 분들과 제대로 되지 않은 교육을 받고 온 분들에 대한 격차가 너무나 심각하구나라는 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고요. 그 제대로 됐다 안 됐다를 어떤 정의를 줄 수는 없으나 그 학생이 그 기간 동안 색소폰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내가 숙달을 하고 내가 그 기초 기간 동안에 확실히 배워줘야 될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내가 하고 왔는가 안 하고 왔는가 내가 2년을 하고 왔는데 2년 동안에 시간동안에 물론 학생이 열심히 안 했을 확률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학생이 열심히 안 한 걸 가지고 선생 탓을 한다 그것은 학생이 올바른 또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기준하에 말씀을 드리면 정식적으로 이제 색소폰을 내가 이렇게 배울 수 있는 환경들이 되게 많지만 제대로 교육이 진행되는 곳들은 많지 않은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색소폰 전공하신 선생님들한테 좀 배우면 전공을 했다는 것 자체가 기초에서부터 내가 이런 숙달을 통해서 대학에서 색소폰을 공부를 하고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색소폰 전공이라는 학사를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이 좀 뭔가 전문적으로 교육을 진행을 할 거라 라고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지만 또 일반적으로 이제 색소폰을 배우려고 하는 많은 아마추어분들한테 그런 전문적으로 전공을 했던 선생님들이 그 부분들을 채워주지 않았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어 그런 어 색소폰 전공을 하신 선생님들이 그런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과 만나면서 다양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뭐 저의 생각이 아니라 그런 내용들을 많이 듣고 했는데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색소폰이라는 것은 굉장히 악기가 멋있고 그리고 불기도 쉽고 그 다음에 운지도 어렵지 않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재미만 붙여서 훨씬 색소폰을 즐겁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재미라는 거에 대한 비중이 점점 커지면서 내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선생님이 놓쳐주신다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학생들한테 치명타로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레슨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색소폰을 배울 때 기본적인 세팅 같은 것들을 확실하게 배워야 하고 리드가 이 학생한테 맞는 것인가 맞지 않는 것인가를 어느 정도 선생님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을 해주고 있는가 안 해주고 있는가에 대한 것도 학생이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악기가 좋고 안 좋고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내가 연습을 색소폰을 하고 연습을 하면서 했을 때 내가 어떤 것들을 연습을 할 때 그 연습을 통해 내가 어떤 것을 얻는다. 그쵸? 이런 것들에 대한 기초적인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운지나 이런 것들을 마스터를 정확하게 시켜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색소폰을 어떤 식의 잘못된 습관들이 오거나 잘못된 어떤 그런 것들이 올 때 내가 주법이 흔들리고 이럴 때 선생님이 딱 잡아주실 수 있는 그런 레슨이 정말 좋은 레슨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색소폰을 이제 전공을 하신 선생님께 색소폰을 레슨을 많이 받았고 기초에서부터 했는데 이 기초 부분만 해도 굉장히 어렵고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마추어 하시는 분들은 그 기초적인 부분에 시간을 많이 비중을 둔다면 지루하잖아요. 재미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맞춤형으로 그렇게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사실이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초를 어느 정도 확실하게 선생님들이 잡아만 주시고 그 다음에 연주곡을 할 때도 구체적으로 연주곡을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해야 되고 그 곡을 어떤 방식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학생은 또 그거에 대한 연습을 정확하게 해갖고 와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께 자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레슨을 받는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생님이 레슨에 대한 어떤 커리큘럼이 없다면 다양한 어떤 교재나 이런 것들을 구해서 학생에게 더 체계적인 교육이 진행이 되고 요런 것들이 진행이 된다면 좀 더 제대로 된 레슨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내가 배우는 학생인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참 학생이 많이 실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런 얘기들을 너무나 많이 전화로 받아 너무나 전화로 많이 듣게 되고 어떤 분들은 눈물까지 흘리세요. 내가 진짜 지금까지 뭘 했나 하면서 이렇게 할 때마다 저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섹스폰을 하시는 많은 선생님들도 너무나 훌륭하신 선생님들도 많으시고 그 다음에 저보다 훨씬 더 훨씬 더 악기도 잘하시고 당연히 엄청나게 많으시겠죠. 굉장히 많으시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선생님들이 자기가 어떠한 이러한 그 학생에 대한 교육을 단순히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해 가지고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좀 없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섹스폰을 제대로 레슨을 받고 싶다면 먼저 선생님이 섹스폰을 좀 전공을 했는지 섹스폰을 전공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교육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어떤 커리큘럼을 좀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악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나한테 맞게 내가 지금 체구가 어떻고 호흡량이 어떻고 내가 음악적인 상식과 어떤 기본적인 개념들을 선생님이 캐치를 하셔서 그거에 맞게 나름 교육적인 커리큘럼대로 학생들을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을 만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궁금하신 사항은 네이버 밴드나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셔서 다양한 섹스폰 정보들을 얻으시고요. 우리 저희 섹스폰 학교도 더 여러분들의 아마추어 하시는 아마추어 분들 많은 분들에게 더 섹스폰에 이로운 교육 정보와 그 다음에 다양한 뭐 자료 그 다음에 다양한 악보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더 쉽게 쉽게 섹스폰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계속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섹스폰 학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섹스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섹스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오늘은 종이 악보가 주는 효과라는 강의 주제를 갖고 왔는데요.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밑에 댓글에 보시면 저희가 저희 네이버 카페와 그 다음에 그 네이버 밴드 링크 넣어놨으니까 들어오셔서 꼭 가입을 하시면 유용한 사이트가 되실 거니까 꼭 가입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우리가 보통은 우리가 이제 반주기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반주기가 없으신 분들도 있고 한데 보통 반주기 같은 경우 저도 반주기가 있어서 보지만 악보가 악보는 똑같이 종이 악보같이 나오긴 하지만 박자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렇게 그런 움직이죠. 약간 무슨 슬라이드인가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로 인해서 박자를 그 기계가 다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뭐 이렇게 체크를 하거나 뭐 할 수 있는 기계도 있긴 하지만 종이 악보만큼은 간편하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또 어려움이 있구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반주기를 연습을 하면 좋지 않다 라는 얘기보다 종이 악보로 연습을 했을 때 어떤 것이 좀 더 유용을 할까 그리고 종이 악보로 좀 유용하게 연습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오늘 알려드리기 위해서 강의를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 종이 악보를 보면 종이 악보가 뭐냐면 일반적인 뭐 책이나 아니면 낱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악보들을 지금 갖고 계시면 악보를 한번 짝 보세요. 그게 뭐 일반 악보든지 아니면 뭐 앙상블 악보든지 아니면 뭐 뭐 하여튼 악보란 종이에 그려져 있는 악보만 다 꺼내보셔서 악보를 보시는데 첫 번째로 종이 악보를 보고 내가 연습할 수 있는 것은 리듬입니다. 리듬. 리듬. 자 어떠한 부분에는 뭐 붙임 뭐 약간 그 뭐 리듬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뭐 뭐 붙잠 리듬도 있고 뭐 당김음 싱코페이션 리듬도 있고 조금 빠른 템포의 리듬도 있고 여러 가지 리듬의 종류는 참 많은데 그런 것들을 저 같은 경우에 좀 추천해 드리는 게 볼펜이나 형광펜으로 동그라미를 이렇게 치세요. 아 내가 아는 멜로디 내가 아는 리듬이다. 할 경우에는 이렇게 내비 두시고 내가 모르는 부분에 대한 그런 리듬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시는 거예요. 또한 세모 또는 뭐 별표 아니면 뭐 형광펜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색깔이 다른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 부분들을 동그라미를 쳐서 연습을 해 주시는데 그 부분을 연습을 하실 때는 꼭 메트로놈을 틀어 놓고 정확하게 그 리듬을 완성을 하고 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될 경우에 어떠냐면 어려운 리듬도 쉽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이 부분은 내가 따로 연습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그 부분은 필리하게 되실 건데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주구장창 두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늘지가 않습니다. 늘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틀리는 부분은 계속 틀리거든요. 그리고 내가 실수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내가 좀 잘하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잘하는 부분은 계속 열심히 연습을 하시고 못하는 부분을 잘 열심히 안하는 그런 케이스도 참 많아요. 못하는 부분 내가 어려운 리듬 그런 부분을 동그라미나 형광펜으로 칠해서 그렇게 종류에다가 이렇게 칠해서 연습을 하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악보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내가 여기 부분에서는 조금 작게 연습을 해야겠다. 여기 연주를 해야 되겠다. 여기 부분은 조금 더 크게 연주를 해야 되겠다. 여기는 조금 더 크게 연주를 해야 되겠다. 포르테 심으로 해야 되겠다. 메저 피아노를 해야겠다. 아니면 피아노를 해야겠다. 아니면 메저 포르테 메저 피아노를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악상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내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펜이나 아니면 연필이나 형광펜으로 체크를 해서 내가 그러한 다이나믹 부분들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그런 부분을 꼭 그렇게 해결하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연주를 하다가 계속 손이 꼬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주를 계속 하다보면 연습을 하다보면 계속 이 부분들은 틀려요. 그럼 그렇게 틀리는 그 구간을 내가 싹둑 잘라서 그 부분을 구간적으로 연습을 할 때 내가 마찬가지로 볼펜이나 아니면 스티커를 붙여도 돼요. 이게 좀 어려운 거니까 어려운 부분에는 내가 이 스티커를 붙여야겠다고 하면 그 부분을 내가 스티커만 붙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내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서 해결을 하고 가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종이 악보를 보고서 연습을 할 수 있는 방법. 뭐 개명 연습 개명 연습도 너무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좀 간편하다는 거죠. 내가 종이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종이 악보는 기계나 이런 데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편리하니까 그래서 종이 악보로 연습하시는 걸 좀 추천을 해드려요. 그래서 내가 조금 기초나 중급 그 다음에 꾸밈음이나 이런 것들도 있죠. 종이 악보를 보다 보면 꾸음 이런 애드립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악보를 보게 되면 그 부분도 내가 동그라미를 쳐서 그 부분을 이렇게 연습을 할 수가 있으면 참 좋아요. 물론 이런 것들을 뭐 반죽이나 이런 데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뭐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반죽이가 나쁘다는 것보다는 종이 악보로 이렇게 연습을 하면 좀 더 편리하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추천을 드려서 그런 것들을 다 해서 완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반죽이를 틀어놓고서 연습을 하시면 아니 연주를 하시면 훨씬 더 멋진 연주를 하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한 곡을 완성시키는데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한 곡을 할 때 보통은 뭐 뭐 연습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한 곡을 뭐 한 일주일 안 해도 해결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한 달이 돼도 계속 틀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러한 부분 연습들을 안 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이 일단 연습량도 중요하지만 그런 연습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차이가 크죠. 그래서 꼭 그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이 강의를 보신 분들은 먼저 다시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저희 색소폰학교 네이버 밴드와 네이버 카페가 있다는 점 그래서 댓글 확인하셔서 링크 들어오시면 유용한 정보들을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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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이 버튼 구독하기 옆에 종 버튼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 놓으시면 다음 강의 영상들을 다음 강의 영상을 올렸을 때 거기에 대한 알람을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좋은 리드는 어떤 것일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가 정말로 다양한 리드들이 많죠. 다양한 리드들이 많는데 우리가 리드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되게 비싼 리드도 있고 되게 저렴한 리드도 있고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브랜드 저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리드를 정말 수없이 많이 사봤어요. 좋은 리드는 뭐냐면 그냥 나한테 맞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나한테 맞는 거.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지금 소리를 사운드를 낼 수 있는 사운드가 예를 들어서 한 2호 반 정도예요. 그런데 옆에 사람이 3호를 쓰래. 그러면 3호를 씁니다. 그러면 좋은 리드일까요? 그렇지가 않죠. 거꾸로 나는 3호가 맞는데 옆에 사람이 2호 반 소리가 잘 난다고 2호 반을 줍니다. 그럼 그 2호 반 소리가 좋을까요? 보통 이런 얘기들은 참 많이 들어보시죠. 그런데 나한테 맞는 리드가 진짜 좋은 리드잖아요. 그걸 어떻게 찾을까?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합니다. 플라스틱 리드. 선생님 리드를요. 계속 연주를 하다가 보니까 리드가 계속 부러지기도 하고 닳기도 하고 그래요. 플라스틱이라는 리드도 있고 뭐 그 외에 다양한 리드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리드는 좋나요? 좋지 않나요? 그 리드를 내가 불어서 맞으면 그 리드가 정말 좋은 리드입니다. 그게 만약에 비싼 리드예요. 그게 싼 리드예요. 내가 소리 잘 나고 내가 편하게 소리 낼 수 있으면 그게 좋은 리드입니다. 이걸 어떻게 고르냐면 처음에 한 번만 이렇게 해보세요. 한 번만 해보시는데 뭐냐면 내가 호수별로 호수별로 보통은 내가 웬만한 분들은 2호 반에서 3호 요 두 호수 정도로 많이 쓰시고 전공하시는 분들은 3호 반 뭐 4호까지도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보통 우리 아마추어 하시는 분들은 2호 반에서 3호 그쵸. 조금 더 약하신 분들은 2호 이렇게 쓰시는데 리드사마다 좀 다릅니다. 뭐 반도린이나 그 다음에 뭐 리코나 뭐 자바나 뭐 여러 가지 뭐 리드가 정말 많잖아요. 그쵸. 정말 많은데 내가 일단은 몇 호가 나한테 맞는가 라는 것을 해서 좀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게 뭐냐면 한 번만 골라놓으면 한 번만 해놓으면 내가 계속 그 호수의 그 브랜드를 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조금 유명한 브랜드 한 4개 정도를 써보겠다. 플라스틱 리드도 있다면 플라스틱 리드도 한번 사보셔 가지고 한번 투자를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리드는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피스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리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리드가 좋으면 정말 소리도 좋아지고 리드가 좋지 않으면 좋지 않은 소리도 좋았던 소리도 좋지 않게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리드를 고르셔야 된다. 그래서 내가 리드를 좀 사보세요. 조금 내가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한 네 다섯 통 다 각기 다른 브랜드 같은 호수 근데 이거 중에서 이게 좀 맞고 이게 좀 틀리다. 다 물어보세요. 다 물어봐서 여기 리드에서도 이게 좀 좋은 것 같고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이것도 좋은 것 같고 그럼 내가 나오거든요. 그 리드를 초이스를 하셔서 그 리드를 쓰시는데 근데 내가 2호반이 썼어요. 근데 2호반에서 어떤 리드는 되게 좋네 어떤 리드는 조금 안 맞네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써봐서 이게 약간 음색이 좀 달라요. 리드마다 조금 색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이 리드가 나한테 조금 더 느낌적으로 맞다 하는 리드를 선택을 하시고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한 통을 더 사세요. 저 같은 경우는 리드를 진짜 거의 지금까지 거의 수백에서 한 천 통 이상은 산 것 같아요. 리드를 엄청나게 많이 샀거든요. 그런데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리드를 저는 이제 반도린이라는 리드도 쓰고 다다리오라는 리드도 쓰고 그 다음에 뭐 중국제 리드도 써봐요. 중국제 리드도 써보는데 가장 중요한 게 나한테 맞는 리드를 찾는 거예요. 그쵸. 그 리드 찾는 게 근데 리드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계속 내가 리드에 대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저도 리드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를 사보셔서 나한테 맞는 리드를 초이스를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소리도 얻으실 수가 있고 나한테 맞는 브랜드 호수를 선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만약에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 선생님 그 학생분은 25번이 맞을 것 같아요. 어떤 걸 써보세요. 뭐 라보지를 써보세요. 그걸 써보는 거죠. 근데 그게 내가 이제 소리가 잘 나요. 소리가 잘 나는데 계속 삐삐삐거리고 좀 찌찌찌거리거나 어 소리가 너무 쉽게 쉽게 잘 난다.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내가 조금 더 힘이 있고 더 울림이 있는 사운드를 내기 위해서는 조금 더 내가 호수를 조금 올려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멈추지 말고 내가 계속 선생님한테 물어봐서 선생님이 왜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저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게 나한테 맞지가 않아요. 그게 맞지가 않거든요. 힘들다 그러면 또 다른 것들도 바꿔보셔서 그래서 나한테 좋은 리더를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골라서 확실하게 좀 초반에 해 놓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예. 저도 굉장히 여러번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찾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리드를 열 통을 한 통을 사면 보통은 열 개 다섯 개 이렇게 하는데 그 열 개 내지 다섯 개를 다 불어보셔서 순번을 매기세요. 1,2,3,4,5 이렇게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보통 1번이랑 2번 정도만 쓰고 나머지는 다 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연습하시는 분들은 다 버리지 않고서 그것들을 계속 쓰잖아요. 그렇죠. 계속 쓰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순번이 돼서 1번,2번 그리고 또 그다음 다음날에도 똑같이 불러봐서 1번,2번이 똑같이 1번,2번인지 그래서 최소 3일 정도 이상은 그 과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1번,2번이 나오면 그 1번,2번만 리드를 빼서 내가 또 연주를 하고 보통 연습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한 달 안에 또 리드가 닳거든요. 얇아져요. 얇아지면 또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좋은 리드를 좀 찾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팁을 드립니다. 이 강의를 보셨다면 밑에 우리 댓글 들어가서 보시면요. 저희 네이버 카페 링크와 네이버 밴드 링크를 넣어놨습니다. 들어오셔서 다양한 교육 자료 그 다음에 우리 강의들도 무료로 올려놨어요. 강의들도 올려서 보시면 되시고요. 저희 교육 자료랑 교육 자료에 대한 교육 시험들도 다 올려놨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실 겁니다. 네이버 카페 오셔서 다시 재복습하시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궁금하신 것들은 카페에다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정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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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색소판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 옆에 알람설정 종버튼 있죠. 꾹 눌러주시면 다음 강의가 올라오시는 것들에 대한 알람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턴깅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턴깅이 뭐죠? 제가 턴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턴깅을 하면서 턴깅을 하는 거죠. 턴깅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라는 강의가 뭐냐면 어떤 턴깅이 맞고 어떤 턴깅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연주를 할 때 모든 노래에 턴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든 노래에 턴깅을 안 하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이 턴깅이라는 것은 내가 연주곡을 딱 봤을 때 그 노래를 조금 더 깔끔하게 조금 내가 확실하게 그러한 어떤 모양들을 이렇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기술이거든요. 우리가 그냥 하나의 어떤 곡을 예로 들어서 한다면 조금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노래를 해보겠습니다. 고향의 봄이라는 노래 누구나 다 아시는 노래죠. 이 노래를 턴깅이 아예 없는 상태로 연주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턴깅이 아예 없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턴깅의 역할은 뭐냐면 같은 음일 때는 턴깅들을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악보가 보면 이렇게 2음줄이 있어요. 2음줄이 있는데 2음줄의 첫 음에만 턴깅을 해주시고 또 다음 2음줄의 첫 음에만 턴깅을 해주면 이렇게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은 중복되는 음 들 그 다음에 2음줄의 앞에 턴깅만 해줬어요. 그런데 모든 노래에 다 턴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해보게 됐어요. 세 가지를 해보게 됐습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어떤 게 맞을까요? 첫 번째 연주한 것은 턴깅이 아예 없으니까 턴깅이 아예 없으니까 고고 같은 경우는 조금 밋밋하죠. 그러니까 턴깅을 주기는 좋는데 모든 노래에 턴깅을 넣었다. 모든 노래에 턴깅을 넣지 않았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모든 노래에 이렇게 턴깅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요. 어떤 노래에는 이렇게 턴깅을 해야 하는 노래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구별을 할 것이냐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노래를 다 이렇게 부드럽게 하세요. 모든 노래 다 이렇게 턴깅을 하세요. 이거에 대한 장점을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제 스타일은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어떤 재즈? 재즈? 재즈나 클래식 조금 다르죠? 많이 좀 다르긴 하지만 재즈에서는 모든 것들에도 턴깅을 많이 쓰라고 해요. 근데 턴깅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혀로 써. 혀로 리드를 이렇게 쳐주는 거죠. 이렇게 턴깅을 해주는 건데 모든 노래를 내가 다 턴깅을 하게 되면 뭐 그 턴깅들을 부드럽게 해서 그 노래를 멋지게 연주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그렇게 많이 턴깅을 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면 모든 노래를 다 턴깅을 하게 되면 내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노래도 다 되게 조금 딱딱하게 느껴지고 모든 노래를 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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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끊어주니까 물론 호흡을 써서 턴깅을 넣어주면 되긴 하지만 근데 뭐 턴깅을 넣어줘야 하는 노래들이 있어요. 그렇게 넣어줘야 하는 노래는 이렇게 턴깅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발라드나 조금 부드러운 노래들이나 이런 노래들도 다 턴깅을 한단 말이죠.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렇게 턴깅을 많이 해야 되는 노래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재즈나 이런 경우에서 굉장히 턴깅을 많이 하지만 그런 거 아니고 일반적인 우리가 연주를 많이 하는 노래들을 봤을 때 턴깅을 이렇게 많이 쓰지 않고 두 번째로 제가 했던 것처럼 동일한 음과 그 다음에 이음줄의 첫 음 매만 턴깅을 줘도 충분히 연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턴깅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그쵸? 턴깅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이것들이 완벽하게 되고 나서 다른 어떤 기술들을 배우면서 더 내가 이 노래 플러스 할 수 있는 그런 연주를 하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좀 잘못되고 알고 있어요. 이렇게 턴깅을 탁탁탁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하지만 되게 턴깅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에서 제가 말했던 것처럼 동일한 음에만 턴깅을 해주고 이음줄이 있는 부분에는 턴깅을 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노래는 또 그렇게 하게 되면 또 노래가 잘못된 걸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발라드나 어떤 뭐 이런 일반 우리 대중 가요들을 연주할 때는 그런 턴깅들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연주를 하시면 훨씬 더 부드럽게 연주를 하실 수 있다. 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훨씬 더 부드럽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내가 잘못된 해적을 갖고 계시다면 확실하게 잡고서 연주를 하시면 훨씬 더 멋진 연주를 하실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밑에 댓글을 보시면 저희 네이버 카페와 네이버 밴드 링크를 넣어놨습니다. 들어오셔서 가입을 하시면 특히 카페 같은 경우는 뭐 여러가지 교육 영상과 그 다음에 우리 교육 자료 그 다음에 교육 자료에 대한 시연 연주를 해놓은 그런 영상들도 쫙 레벨별로 올려놨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다양한 교육 자료들을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네이버 밴드는 다양한 분들과 소통하시는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또 우리 색소폰 학교에서 가장 어떠한 소식이 있다면 밴드에 가장 먼저 알리기 때문에 밴드에 들어오셔서 저와 그 다음에 많은 우리 색소폰 학교 가족분들과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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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소폰 학교 전광호입니다. 오늘은 폐활량이 안 좋으면 색소폰을 못 부나요 라는 강의에요. 폐활량이 좋지 못하면 색소폰을 불기 힘들까 사실 폐활량이랑 색소폰은 연관이 있다고 하면 연관이 있을 수 있고 없다면 없다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저도 폐활량이 그렇게 좋지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악기를 처음 불었을 때 두 박자 세 박자 끄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그건 누구나 아마 같은 입장일 겁니다. 저는 폐활량이 좋지가 않아 색소폰은 못 불어요. 그거는 저는 조금 아닌 것 같고 누구나 내가 연습을 폐활량을 늘릴 수 있는 연습들을 한다면 누구나 색소폰을 폐활량에 상관없이 잘 불 수 있다 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폐활량이 늘려면 어떤 연습들을 해야 되냐 첫 번째 복식 호흡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복식 호흡 연습과 두 번째는 색소폰으로서는 롱톤 연습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반음 스케일 연습들을 많이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고 폐활량이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정오래불기 정오래불기라는 연습이 있는데 저는 그런 연습과 반음 연습을 참 많이 해서 좋은 호흡을 늘리는 다양한 연습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풍선 부는 연습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금관악기 연주자들이 호흡 연습하는 것들을 제가 보고 배웠는데 나중에 제가 그런 부분을 좀 배워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폐활량이 좋지 않다 해가지고 색소폰을 시작을 못 하고 계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연락을 주시면 제가 폐활량 때문에 색소폰을 못 한다는 거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들을 알려드리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정말 폐활량이 안 좋은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도 보다 내가 남들보다 남들이 열박자 끌 때 내가 열박자를 끌 수는 없어도 내가 노력을 한다면 내가 악기를 시작하기 전보다는 훨씬 더 좋은 폐활량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색소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양한 방법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저희 네이버 밴드도 있고 네이버 카페도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것들을 계속 저에게 질문을 하시면 제가 또 답변도 드리고 전화도 드리고 합니다. 하기 때문에 색소폰의 다양한 궁금증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색소폰 학교에 두드려 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활량과 색소폰 보는 것은 무관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연관이 되지 않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폐활량 신경쓰지 마시고 열심히 롱턴 연습도 하시고 겸 연습도 하시고 받는 스케일 연습도 하셔가지고 좋은 호흡으로 색소폰을 멋있게 연주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꾹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목타부 쏠샤 그 다음에 라샤 이라는 운지를 배워보고 어떻게 소리를 나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풀어볼 건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울 이라는 운지를 배웠을 때는 그 전 강의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시 플랫 여기 시 랑 이 조그만한 거 있죠 이 조그만한 거 두 가지를 한 손으로 같이 눌러주시고 목탑키 누른 상태에서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으로 솔샵키를 눌러주시고 라샵키 그 다음에 라샵키를 여기 옆에 눌러주시고 요 파샵 그쵸 이렇게 불러주면 솔이 났어요 그쵸 근데 이제 솔샵은 요 요 뭐야 왼손은 그대로 있으신데 여기에서 여기 우리 옆에 사이드키 1 2 3 중에 2번 가운데 거를 눌러주시면서 팔을 같이 이렇게 눌러주세요 두 개를 동시에 그러면 하고 솔샵이라는 음이 나옵니다 똑같이 솔샵이라는 키는 똑같이 요기는 가만히 솔키랑 똑같이 있어요 시 플랫 시 랑 시 플랫 작은만한 거 누르고 새끼손가락으로 솔샵키 누른 다음에 요기 가운데 라샵이 아니라 요기 요기 도키죠 요기 도 가운데 와 파 파 파키 같이 이렇게 눌러주셔서 부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라 샵 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불렀죠 옥탑키 누른 상태에서 솔에서 여기 이 시 키만 딱 떼게 이 두 개가 라죠 라 라샵은요 하나만 더 떼시면 돼요 네 그러면 라샵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라 했을 때 두 개만 누르고 부셔도 되고 세 개 이렇게 다 이렇게 밑에 세 개 누르고 위에 두 개 이렇게 눌러도 된다고 하셨는데 라샵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만 이렇게 누릅니다 이 솔 이 솔 이 솔깃 시 라 솔을 눌렀을 때 위에 두 개 떼시면 내가 라샵 라 라샵 해볼게요 이렇게 라샵 소리가 날 수 있는데 이 라랑 라 솔 솔샵 라 라샵 이라는 소리를 낼 때 내가 입이 바뀌거나 그 소리를 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막 이렇게 내가 바꾸고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입을 막 이렇게 바꿔서 고음을 내거나 인위적으로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입은 그대로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내가 입 입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내가 아래 이 입 안 공간에서 내가 소리를 만들어서 내고 정확한 그런 연습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계속 소리를 낼 때마다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턱을 내밀거나 볼에다 공기를 넣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게 연습을 해 주시고 솔샵 그 다음에 라샵이라는 음을 우리가 섹서폰 연주할 때 아주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플래젤렛이라는 플래젤렛 뭐 여러 가지 그런 운지법에 대해서 내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기 궁금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라샵 같은 경우는 이거 하나만 다시 눌러주시고 연주를 하시면 됩니다 이 소리가 잘 나기 위해서는 라라는 소리가 정말로 잘 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라샵을 하시면 되는데 어떤 분은 라샵 선생님 라샵 라보다 라샵이 더 소리가 잘 나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라샵이라는 소리를 내는 것을 내가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라 그 다음에 솔샵 이런 것들도 내가 연습을 해서 정확한 그런 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 내가 노력을 한다면 훨씬 좋은 그 다음에 솔샵이랑 라샵이라는 소리를 낼 수가 있다 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색소폰 학교 네이버 밴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 네이버 카페도 있어요 그 밑에 댓글 보시면 댓글에다가 네이버 카페 그 다음 네이버 밴드 링크도 넣어 드리도록 할게요 들어오셔가지고 색소폰에 관심이 많은 그런 부분들 내가 궁금했던 것들이나 내가 질문하고 싶었던 것들을 저희 밴드나 네이버 카페에서 어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정보들을 좀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호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을 꼭 눌러 주시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 놓으시면 계속 강의 올라오는 것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플라이절레 3옥타브죠 3옥타브 시 도 라는 음을 배워볼 건데요 굉장히 점점점점 높은 음들을 배워보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소리가 났다 해서 내가 이 연 소리를 내가 불러 배워서 났다 해서 아 내가 이 소리를 낼 수 있구나 라는게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연주를 할 때 내가 이거를 곡에 적용을 했을 때 정확하게 이 곡을 부드럽게 1옥타브 2옥타브 같이 내가 사용을 할 수 있는가 그 정도가 될 때까지 내가 연습을 충분히 많이 하셔서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 도 저같은 경우는 시 도 라는 음을 좀 편하게 씁니다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운지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 우리가 레 여기 옆에 2옥타브 누르고요 레 키 누르기 시작 레 레 레 키를 한번 눌러보실까요 옥타브 키 누르고 레 를 누른 상태에서 우리가 그 라샵 키를 아까 우리 전 강의에서는 라샵 키 라샵 키를 배웠는데 우리가 라샵 라샵만 눌렀때 어떻게 이렇게 옥타브 키 누르고 요것만 눌러주면 된다 그랬어요 요 솔 키만 눌러주시면 돼요 근데 솔 키랑 레 를 같이 눌러주시는 시에요 옥타브 키 시 그쵸 시 시 이게 시가 됩니다 레 잡고 요거 잡고 시 그 다음에 도는 뭐냐면요 시 그대로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요 레샵 키 있죠 얘만 같이 또 눌러주시는거죠 이렇게 두개 그러면 1 2 3 옥타브 키까지 4 네가지만 쓰면 되고 오른손은 쓰지 않아요 그래서 요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레키 눌러주시고 레키랑 레샵 키 그러니까 레샵을 눌러주신 상태에서 레샵 2 옥타브 레샵 3 옥타브 레샵 3 옥타브 레샵을 눌러주신 상태에서 솔 키를 눌러주시고 옥타브 키 눌러주시면 도 소리가 나요 시 도 해 볼게요 이렇게 되시면 됩니다 이 플래젤렛 고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음정이에요 저도 이 플래젤렛 에 대해서 음정에 대해서 공부를 정말 많이 하고 있고 연습을 많이 하는데 플래젤렛 이라는게 우리가 이제 그 3 옥타브 이상 이제 솔 이상 부터는 내가 소리가 낮다 해서 되는게 아니라 그 음정을 정확하게 내가 정확한 피치에 그 소리를 냈는가 그거를 고개 부드럽게 적용을 했는가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플래젤렛을 연습을 하실 때는 이 소리가 단순히 낮다가 끝나는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 음정이 나올 때까지 내가 계속 생각을 하면서 입을 조절을 하면서 내가 플래젤렛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플래젤렛 연습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안하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플래젤렛을 연습을 해가지고 나한테 맞는 것들이 좀 이롭다면 추천을 해드리고 싶지만 플래젤렛 연습을 하다보면 그거 소리를 내려고 내가 보통 일반적인 분들은 막 입을 바꾸고 막 그래요 내가 입에 힘도 주고 내가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플래젤렛은 일주일에 뭐 정하지는 않았지만 어 굉장히 조금 일주일에 뭐 한 번 정도 해서 조금만 연습을 틈틈 해 주시고 내가 꼭 플래젤렛을 사용해서 연주를 해야 된다 그게 아닌 이상은 될 수 있으면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연습이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연습을 많이 하든 안 하든 나의 본인의 상관인가 상관 없지만 연습을 많이 했을 때 내가 입이 더 빨리 지치기도 하고 내가 입이 많이 틀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초 기본기를 튼튼하게 하신 상태에서 이 음을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색소폰학교는 네이버 밴드도 있고 네이버 카페도 있습니다 밑에 카페 링크랑 네이버 밴드 링크를 댓글에다가 올려놓을 거예요 들어오셔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전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색소폰학교 전광호입니다 오늘은 플래절레슨 언제 배워야 하나 언제 해야 하나 라는 강의인데요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버튼 옆에 종버튼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다음 강의에서 다음 강의에 올라오는 것들에 대한 알람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한 저희 네이버 밴드도 있고 네이버 카페도 있다는 거 그래서 밑에 내려 보시면 링크들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가입하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플래절레 모두가 궁금해하고 굉장히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기술이기도 한데요 플래절레슨 플래절레슨 어떤 효과를 주는가에 대한 걸 먼저 내가 알아야 돼요 플래절레슨 알티시모 같은 의미죠 플래절레슨 플래절레슨 라는 단어보다는 저는 그냥 사목사부솔 이상 그런 음들을 저는 플래절레슨 라고 얘기를 뭐 그냥 할 수 있는데 이걸 언제쯤 배워야 하는가 그게 어떤게 맞는가 정답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교육을 할 때 제가 이제 세스폰을 가르칠 때 그 과정 중에 플래절레슨이 언제쯤 배우면 좋은지에 대한 포인트가 언제냐면 내가 기초를 완벽하게 다 이수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우리 그 정확한 내가 확실한 앙부셔 주법이 잡혀있고 비브라토도 내가 잘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이제 한 단계를 다 도약해야 되겠다 테크닉적으로 내가 더 화려하게 기본적인 스케일이나 이런 것들도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내가 배워야 될게 플래절레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선생님 플래절레슨이 그렇게 뭐 엄청나 대단한 건가요?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단지 내가 어떠한 음을 더 알았다 라는 건데 뭐 저 같은 경우는 3옥타브 솔라 시 도 4옥타브 레 미 파 파샵 정도까지 소리를 소리를 내는데 의미가 없어요 소리를 많이 낸다고 해서 섹시폰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못 낸다고 그래가지고 섹시폰을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플래절레슨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조금 더 다양한 음약들을 갖고 싶을 때 플래절레슨이라는 걸 배우는데 그런데 대부분이 어 다 하지 않고 플래절레슨을 배우려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걸 불면 내가 이런 연습을 하면 내가 더 잘한다 라고 이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플래절레슨을 잘못 연습하게 되면 입에 엄청난 힘과 그 다음에 좋지 않은 습관들이 그 플래절레슨을 함으로써 나에게 따라와요 그럼 그걸로 인해서 내가 원래 잘했는데 그 플래절레슨 연습하다가 망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초적인 것들과 그 다음에 이렇게 차근차근 내가 해놔야 될 것들을 다 하고 나서 그때 플래절레슨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플래절레슨이라는 것을 내가 미리 알아두면 좋겠지만 그 연습이 결코 그렇게 심각히 중요하지 않다는 거 충분히 내가 그 소리를 내지 않아도 훨씬 더 좋은 연주를 할 수 훨씬 좋은 연주를 할 수도 있고 그 소리를 못 낸다고 해서 내가 너무 그렇게 좀 실망하거나 이렇게 내가 다운되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제가 한 단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말씀을 드리면 플래절레슨을 내가 연습을 했는데도 소리가 안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 연습이 엄청 중요한 건데 플래절레슨은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연주자분들도 보면 뭐냐면 내가 플래절레슨을 냈다 라는 걸 티내는 분이 있어요 도레미파솔 싹 바뀌어 버리는 거죠 도레미파솔 그리고 이게 연결이 돼야bling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나도 플래절레슨을 내가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 소리에 그냥 내가 이걸 연주를 하고 내가 플래절렛을 완벽히 알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연주곡에 정확하게 그 음을 쓰여야 그 음을 정확하게 내가 안다고 말씀을 내가 말을 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왜 내가 안 되는가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플래절렛이 소리가 않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입에 과격한 이 리드의 압박 그렇죠 리드의 굉장한 압박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래절렛을 할 때 입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플래절렛을 연주를 해볼 건데 뭐가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막 내가 뭐 바뀔 수도 있어요 막 볼에 공기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한데 내가 플래절렛을 연습할 때 도레미파솔을 하나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연습을 하려는 연습을 하면 훨씬 좋고요 그 다음에 솔라 이렇게 연결하는 연습 저도 그런 연습들을 계속 연습을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플래절렛을 연습할 때 그 소리만 삑삑삑 내는 연습이 아니라 도레미파솔 해가지고 이 소리 도레미파솔과 하나가 되게 연습을 하면 훨씬 더 좋다라는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플래절렛을 정말 배우고 싶다면 기초와 그 외 것들에 대한 것들을 확실하게 하고 나서 플래절렛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시겠나요? 이 강의를 보셨다면 다시 한번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꾹꾹꾹 눌러주시고 저희 네이버 밴드도 있어요 네이버 밴드도 있고 네이버 카페 여기 밑에 여기 더보기 딱 누르시면 밑에 저희가 쫙 적어놨어요 그 링크 들어가셔가지고 네이버 카페와 네이버 밴드에 들어오시면 되는데 네이버 카페에 있는 다양한 교육자료들도 저희가 직접 자체적으로 개발한 교육자료들도 쫙 올려놨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마음껏 다양한 정보들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전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색소폰학교 전광호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 옆에 알람설정 총버튼이 있어요 총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다음 강의 영상에 알람이 옵니다 그래서 오시면 누르셔 들어오시면 다음 강의 올라오신 것을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오늘은 피스가 잘 껴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요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아 본론으로 딱 넘어가면 뭐 따랑 얘기할 필요 없이 선생님 어 피스를 딱 꼈는데 피스가 잘 꽉 안 껴지고 악기가 다칠 것 같이 잘 안 껴집니다 아니면 선생님 너무 이게 잘 빠지고 잘 껴지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내가 무언가를 해결을 해야 하지 마시고 바로 악기사를 가셔요 바로 악기사를 가셔서 악기사 가셔서 코르크 여기 4개 있는 코르크를 너무 잘 빠지거나 좀 잘 안 껴진다면 잘 안 껴질 경우에는 코르크를 조금 악기사 가셔서 좀 깎아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너무 잘 빠집니다 잘 빠집니다 하면 코르크를 조금 더 두꺼운 거로 바꾸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뭐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색소폰에 대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악기사 가셔서 악기에 대한 수리나 이런 것들을 맡으셔서 그거를 하셔야 내가 낫지 내가 막 뭐한 거를 만져가지고 내가 이걸 해결하려고 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 넥 같은 경우는 이거를 내가 깎으려고 하다가 너무 많이 깎아가지고 그 부분이 새가지고 소리가 계속 새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적당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코르크를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깎아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꼭 악기사 가셔서 그렇게 해결을 좀 하시면 좋고요 만약에 내가 정 악기사를 갈 수 없는 상황이다 하신다면 코르크를 약간 이렇게 칼로 아니 우리 면도칼 있죠? 면도칼로 약간 이렇게 얇게 얇게 이렇게 한번 잘라 이렇게 약간 잘라보시거나 아니면 사포로 좀 갈아줘 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잘들어가고 그 다음에 구리스 약간 우리 이제 립밤 같은 게 있어요 색소판에 이렇게 바르는 거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바르셔가지고 좀 발라주시고 껴주시고 또 닦아주시고 또 껴주시고 해서 닦아주시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꼭 그렇게 하시고 얘를 너무 이렇게 막 푹푹 딱딱딱딱 이렇게 막 좀 다칠 것 같이 아니면 좀 악기가 고장 날 것 같이 그렇게 되지 않게 하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좀 하셔가지고 내기 조금 흰분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꼭 그런 문제가 있다면 꼭 그런 문제가 있다면 첫 번째는 악기사를 그냥 가셔가지고 하시면 아주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해결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저도 코르크가 조금 두꺼운 게 있었어가지고 깎아달라고 약간 했더니 사포로 이렇게 갈아주셔도 훨씬 더 잘 들어가고 좋더라고요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강의를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우리 밑에 댓글에 색소판학교 밴더와 색소판학교 카페가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굉장히 유용한 정보들 많이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강의 끝나고 우리 다음 여기 영상에 여기 바로 이제 조금만 기다리시면 저희 색소판학교가 제작한 교재들도 있으니까요 좀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판학교 전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색소판학교 전광호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항공만 하면 될까 라는 거예요 항공만 하면 될까 참 많은 분들한테 연락이 오면서 이런 말이 있어요 선생님 항공만 잘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항공만 그게 어떤 곡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항공을 처음부터 악기도 못 보는 분한테 가르쳐가지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항공만 하실 거면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벤트로 내가 결혼식 때 해야 된다 아니면 내가 어디 프로포즈를 이벤트성으로 해야 된다 결혼식 때 해야 된다 뭐 이러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보통 항공을 할 때는 열심히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몇 번을 만냐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보통은 정말 거의 매일까지는 아니고 일주일에 한 세 매번씩 만나면 한 달 정도면 한 곡을 완벽하게 할 수 있어요 뭐 좋은 톤이나 뭐 멋진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죠 그 대신 한 곡을 내 무대에 쓸 수 있을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 항공만 하면 끝일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색소폰을 한 곡만 할 거면 한 곡이라도 제대로 할 거면 내가 이벤트적으로 내가 이벤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외에 그냥 한 곡만 하려고 해가지고 하실 거면 안 하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너무 리스크가 큽니다 일단 악기를 구매를 해야 되고 레슨을 받아야 되고 연습실을 렌털을 해야 되고 그 한 곡을 어떤 거를 위한이라면 조금 의미가 달라질 수 있겠는데 그래서 한 곡을 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라고 하기보다는 한 곡이라도 정말 멋지게 연주를 내가 완벽하게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됩니까 요것도 느낌이 달라요 한 곡을 그냥 하겠다라는 거와 한 곡을 멋지게 완성을 하겠다라는 건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내 인생에 내가 정말 선생님 저는 이 곡 하나는 정말 완벽하게 잘할 수 있어요 그 누구보다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한 곡이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러한 곡들을 한 곡 두 곡 세 곡 네 곡씩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곡수를 늘려 나가는 그렇게 하는 공부도 나름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섹서폰을 하시면서 내가 한 곡만이라도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것보다는 한 곡을 완성도 있게 완성 완전 멋지게 연주하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바꾼다면 저는 한 1년 정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열심히 하는 거에 따라서 1년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릴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제대로 그냥 배워야 되겠네 이렇게 이제 되버리는 거죠 보통 그래요 축구도 한 경기 하려고 배우는 것도 아니고 탁구를 배워도 탁구 한 경기를 하려고 배우는 것도 아니고 그쵸 뭐 이렇게 그냥 친구들이랑 게임 하려고 우리 볼링이나 이런 스포츠들을 배우면 잠깐 어떻게 하는지 배워서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항상 좋지 않은 점수가 나오고 또 계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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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거는 하나의 스포츠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른 건데 스포츠 개념으로 다가가시면 안 되고 예술적으로 좀 다가가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적으로 다가가서 내가 이 색소폰 같은 경우는 체계적으로 내가 기초부터 소리를 어떻게 내야 되는 건지 이 색소폰이 어떤 건지에서부터 해서 기초적으로 차근차근 공부를 하는 것이 내가 정말 많은 여러 곡들을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색소폰을 여러분들께서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계시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참에 한 곡 제대로 배워볼까 하고서 이 영상을 보셨다면 아 내가 정말 한 곡이라도 정말 완벽하게 연주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바꾸셔서 한 곡 멋있게 잘하면 또 한 곡 또 한 곡 이런 식으로 내가 좀 목적을 바꿔서 조금 이렇게 이 색소폰을 입문을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강의를 만들었어요 아.. 색소폰은 정말 행복한 악기에요 정말 멋진 악기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꾸준히 이 색소폰을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호입니다 먼저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 옆에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다음 강의에 올라오는데 알람이 갑니다 그래서 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고요 또한 저희 네이버 밴드도 있어서 밴드에서 색소폰 학교 검색하시면 저희 밴드가 있고요 그 다음 네이버 카페는 색소폰 학교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교육 자료들을 업로드 해놨습니다 카페도 많이 들어오시면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 주제는요 혈압이 있으면 색소폰을 풀면 안 되나요? 라는 강의에요 뭐 사실 강의뿐만이 아니라 강의라기보다는 굉장히 궁금하죠 근데 제가 사실 정확하게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나 혈압이 있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린다면 뭐 저는 혈압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혈압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혈압이 있으실 때 내가 무리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무리하지 않아야 되고 다 아시는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얼마 전에 색소폰을 풀다가 혈압이 많이 올라갔던 원래 혈압에 긴장이 좀 많으셨던 분인데 이 색소폰을 너무나 열심히 많이 불었더니 혈압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쓰러지셨대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무리하셨냐면 아침 10시부터 저녁 4시까지 쉬지 않고 색소폰을 부셨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피행하셔가지고 쓰러지셔서 병원에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듣고서 제가 생각이 난 게 뭐냐면 이 색소폰을 즐기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악기를 너무 좋다고 해서 내 몸을 혹사시키거나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연습을 하시는 거를 정말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않을 정도로 쉬어 가시면서 쉬는 것도 제가 연습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쉬면서 내가 연습을 하면 무리 없이 할 수가 있고요 혈압이 있으시다면 내가 남들보다는 한 30%에서 40% 정도 연습을 조금 더 약하게 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혈압 자체가 압으로 인해서 혈관이 축소가 돼서 펌프가 더 심해지면서 이렇게 혈압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색소폰은 호흡으로 한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호흡을 쓰고 있지 않으면 몸에도 힘이 많이 들어가고 이 압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압 때문에 그 압이 또 다 머리로 올라가게 되고 하면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게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께서는 무리하지 않게 적당히 해주시고 가장 정확한 이거에 대한 거를 여쭤 보실 때는 의사선생님께 꼭 물어보셔서 내가 지금 혈압이 어느 정도인데 이걸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라는 걸 꼭 물어보셔서 의사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든지 무리해서 하게 되면 이게 전공이 아니잖아요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무리하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좀 편안하게 또 어렵지 않게 재미있게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서 몸 관리도 하시면서 이렇게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혈압이 있어도 혈압이 있으면 악기를 불면 안 되나요? 악기를 너무 심각하면 불진 않아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있다 그러면 약하게는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제 말이 답이 아니라 의사선생님께 물어보셔서 꼭 건강 챙기시면서 셀프폰을 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이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이 강의를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은 꾹꾹 눌러주시고요 네이버 밴드, 네이버 카페도 있다는 점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고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 오늘은 호흡으로 텅깅을 먼저 해봐요 라는 강의를 갖고 왔는데요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그 옆에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드릴 주제는 좀 중요하면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냥 쉽게 이렇게 넘기면 넘길 수도 있는 또 그런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 잘못 좀 착오를 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아 그럼 텅깅을 다 그렇게 해도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이제 텅깅이라는 걸 잘 못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텅깅이 언제 쓰이나 언제 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본론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흡으로 텅깅을 하면 요런 느낌이에요 혀를 대지않고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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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잘 할 줄은 몰라요. 근데 어느 부분에 턴깅을 해야 된다는 건 알고 턴깅을 하는 게 더 좋다는 것도 알죠. 그랬을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턴깅을 해보시라는 거죠. 후후후 하면서 그 부분을 그렇게 연습을 하신 다음에 턴깅을 배우면 훨씬 더 턴깅에 대한 느낌을 이해하시는데 좀 빠르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턴깅을 배우기 전에 이렇게 한 번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혀를 댄 턴깅으로 무조건 바꾸셔야 돼요. 호흡으로 후후 하고 그걸 턴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들통이 나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어느 정도 후후 하는 느낌만 알고 그 다음에 혀로 투두투라고 두두두라고 턴깅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후후후 라고 이렇게 턴깅을 첫 음에 턴깅을 이런 기술을 또 언제 쓰이냐면 조금 느린 곡에서 처음에 턴깅이 좀 부드럽게 나오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는 이렇게 첫 음에 턴깅을 하지 않고 후후 하면서 바람으로써 첫 음을 부드럽게 처리해주는 그런 기술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노래 예를 들어서 이런 노래 하면 만약에 이렇게 조용한 노래에요. 이런 조용한 노래라고 했을 때 여기를 이렇게 빵 터지거나 이렇게 될 염려가 있으신 분들은 턴깅을 하지 말고 첫 음에는 그냥 이렇게 첫 음에는 턴깅을 안하고 연주를 하시면 조금 더 부드러운 그런 기술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잠깐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더블 턴깅이라는 게 있어요. 턴깅을 그냥 투 투 투 투 싱글 턴깅으로 투 투 투 투 하는데 더블 턴깅 같은 경우는 투 투 투 투 투투 하는데 이 쿠 라는 세컨 박자의 투 하고 쿠 할 때는 약간 발음과 호흡으로써 턴깅을 주는데 그때 이제 요 호흡을 좀 써주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후루만 하는 게 아니라 발음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싱글은 이렇게 싱글로 하면 더블 턴깅을 이렇게 더블 턴깅을 좀 빨리 해야 되는 경우에 이렇게 쓸 때 그 투 그 다음에 뒤에 또 쿠 라는 세컨 그 부분에 턴깅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호흡으로서 턴깅을 하는 거 내가 턴깅을 잘 못할 때 턴깅을 배우기 전에 그 다음에 내가 첫음을 좀 부드럽게 연주를 해야 되거나 그 아니면 더블 턴깅이나 더블 턴깅 같은 경우는 아마추어 분들이 잘 사용하실 일은 거의 없고요.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턴깅을 처음에 배울 때 배우기 전에 내가 이 기술을 또 쓸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좀 부드러운 노래 조금 부드러운 노래에서 이것을 사용을 하면 부드러운 노래에서 첫음에 부드럽게 턴깅을 하는 부분에서 사용을 하면 유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이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강의를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우리 밑에 댓글에 보시면 저희 네이버 밴드와 네이버 카페에 링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영상이 끝나고 바로 끄지 마시고 그 다음에 영상이 또 있습니다. 그 영상에는 저희 색소폰 학교가 제작한 교재들이 있거든요. 교재들 한번 설명 보시고 강의를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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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섹소폰 학교 전광훈입니다. 오늘은 호흡을 조절하는 방법이라는 강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섹소폰을 연주를 하면서 호흡적인 부분에서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가장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호흡이라는 것을 내가 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내가 어느 정도 계산을 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훨씬 더 연주가 좋아지지 않을까 라는 그런 어떠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강의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연주를 하다보면 내가 모든 에너지를 이 곡에다 쏟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요를 하든 트로트를 하든 앙상블을 하든지 간에 내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는데 내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는 내가 갖고 있는 파워를 한 백 정도라고 봤을 때 그 백에서 이 부분은 내가 어느 정도를 쓸 것인가 라는 것을 내가 약속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이 파워가 백이라고 쳤을 때 만약에 첫 번째 마디에서부터 끝까지 숨도 안 쉬고 그냥 내가 풀 파워로 엄청나게 있는 힘껏 내가 연주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숨을 들어 마셨을 때 그것을 다시 채워지는가 그러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를 했을 때 보통 평균적으로는 한 70% 정도에서 80% 정도 내가 에너지를 쏟고 그 다음에 숨을 들어 마시면서 내가 그 80%를 다시 이렇게 채울 수가 없어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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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이 차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100%를 다 쏟지 않고 80% 정도 내지 70% 정도만 쏟을 필요가 있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100%를 쏟아야 되는 경우는 어디냐면 내가 호흡을 이제 들어 마시고 마지막 부분에 내가 뭐 하이라이트 부분 약간 내가 좀 마지막을 장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는 내가 100% 120%까지 쏟아내야 되죠. 하지만 처음에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쏟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호흡을 내가 얼마만큼 이런 걸 하냐에 따라서 사실 우리가 음악적인 어떤 흐름도 바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앞쪽 이제 우리 앞쪽 부분에 예를 들어서 내가 한 50% 정도만 쏟아야겠다라고 했었을 때는 우리가 그냥 숫자로 그냥 계산을 해봤을 때 우리가 강약 중강 약 4분의 4 박자 같은 경우는 이런 아 이건 리듬이군요. 내가 작고 크고 조금 작고 중간 정도 크게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작게 보통 크게 이렇게 사운드를 매겼을 때 보통은 그 파워가 어느 정도인가 내가 작게 연주하는 피아노 부분에서는 내가 파워를 어느 정도 쓸 건가 내가 포르테 큰 소리를 낼 때는 어느 정도 내가 파워를 쓸 건가 그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좀 약속을 해 놓으면 연주할 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호흡으로 그런 호흡으로 내가 조절을 하면서 연주를 한다면 훨씬 더 좀 다이나믹한 우리 다이나믹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음악적 약간 내가 작고 크고 더 표현하고 안 하고 이제 이러한 다양한 움직임을 다이나믹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작고 작고 예를 들어서 제가 숫자로 표현을 한다면 작게 한 30 정도 보통 한 50 정도 크게 한 70 정도 뭐 아주 아주 최고 최고로 큰 사이즈가 100 이렇게 쳤을 때 우리가 30과 50과 70과 100을 나누는 그런 조절 방법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이거는 50인가요? 이거는 30인가요?가 아니라 내가 우리가 이제 보통 스마트폰이 있죠. 스마트폰이 있으시면 스마트폰으로 내가 이렇게 보면 되나 이런 데 올려놓으셔가지고 내가 이제 영상을 누릅니다. 눌러놓고 내가 나름대로 30과 50과 70과 100을 내가 분리를 해보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30은 요정도 요정도로 한 30 정도라고 하고 50은 조금 더 내가 크게 50 정도 70 정도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100은 하고서 내가 그 호흡을 이만큼을 쓰겠다. 사운드를 이만큼을 쓰겠다는 것을 내가 정해야 돼요. 정해야 내가 그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런 연습들을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곡에 내가 알아서 용어를 만들 수도 있어요. A, B, C, D 이렇게 하셔도 되고 피아노, 메조, 메조, 포르테, 포르테, 포르테 시모 이렇게 표시를 해도 되고 1, 2, 3, 4 이렇게 해도 되고요. 모양으로 표시를 해도 되고 내가 스스로 어떤 기호와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약속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지금 현재 연주하고 있는 곡에 그것들을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 하게 되면 훨씬 더 곡이 지금보다는 좀 더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제가 직접 곡에 적용을 해봤더니 훨씬 더 효과가 있다라는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강의를 보시는 분들이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훨씬 더 좋은 연주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호흡을 조절한다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하지만 간단하게 내가 갖고 있는 호흡을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나눠서 곡에 적용하는 그런 능력만 있다면 훨씬 더 좋은 연주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이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이 강의를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네이버밴드 네이버밴드도 있습니다. 네이버밴드 우리 영상 밑에 보면 네이버밴드 들어올 수 있는 링크가 있어요. 링크 들어오셔서 가입하셔가지고 많은 색소폰 하시는 분들과 소통하시면 되시고요. 우리 유튜브에 강의 영상들이 굉장히 광범위한데 저희가 이 광범위한 영상을 수준별로 그리고 다양한 교육 자료 이런 것들도 네이버 카페에다가 저희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내가 기초면 기초 강의 모아놓은 거 내가 조금 내가 중급이네 그럼 중급 과정에 돼있는 영상 그리고 내가 어떤 교육 자료가 필요하고 교육 영상이 필요하다 그러면 들어가셔서 카페에 가입을 하셔서 보시면 훨씬 더 편리한 자료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강의 보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섹스폰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섹스폰학교 전광우입니다. 오늘은 숨 쉬는 것도 음악이다 라는 강의 주제를 갖고 왔는데요.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 옆에 종 버튼 있죠? 종 버튼 알람 설정까지도 꾹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숨 쉬는 것도 음악이다. 숨 쉬는 게 음악이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많은 곡들을 연주하다 보면 숨 쉬는 건 참 많아요. 우리가 처음 연주를 이 소리를 낼 때도 숨을 쉬고 그다음에 연주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강의에서는 제가 길게 말씀을 안 드리고 우리가 스스로 고쳐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울을 보거나 이거는 거울을 보고 연습하면 가장 해결 방법이 좋은데 우리가 만약에 쉬운 노래 그냥 어떤 노래가 있을까요? 느린 노래든 빠른 노래든 마찬가지입니다. 느린 노래든 빠른 노래든 마찬가지인데 숨을 티나게 쉬는 사람이 있고요. 조금 더 부드럽게 이어서 숨을 쉬는 경우가 있고요. 너무 숨을 들 쉬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숨을 제대로 부드럽게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살던 고향은 이라는 우리 일반 동요 있죠? 그 노래를 연주하게 되면 숨을 쉬고 내 숨을 숨을 쉬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숨을 쉬는걸 숨을 확신히 못쉬고 겁이 나는 거죠 내가 숨을 쉬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숨을 들 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숨이 차죠 그쵸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올바르게 숨을 쉬게 되면 하면서 내가 숨을 쉬고 소리를 부드럽게 내는 연습을 하게 된다면 훨씬 더 음악이 부드러워지고 예뻐질 겁니다 근데 내가 막 숨을 거칠게 숨을 쉬거나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것이 틀렸다 라는 그런 것보다 내가 음악의 밸런스에 맞게 우리가 밸런스가 맞아야지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처럼 노래가 굉장히 부드러웠는데 숨이 계속 뒤에 거슬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좋지가 않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연주를 할 때 숨을 최대한 부드럽게 쉬고 너무 내가 급하게 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항상 숨 쉴때는 좀 여유있게 쳐주시고 내가 꽉꽉 채워서 여유있게 빨리 숨을 들어 마시면 좋아요 그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숨을 부드럽게 쉬면 훨씬 더 그 숨 쉬는 것 자체도 정말 음악이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숨만 잘 쉬어도 훨씬 곡이 더 편안하게 진행이 되고요 숨만 잘 쉬어도 훨씬 듣는데 감동이 오고요 숨만 훨씬 잘 쉬어도 내가 연주하는데 더 편해집니다 아시겠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세수폰 학교 많은 분들께서 우리 세수폰 불 때 숨 쉬는 연습을 조금 우리가 따로 한 번 정도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이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이 강의 만족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꾹 눌러주시고 저희가 네이버 카페와 네이버 밴드가 있는데 이 밑에 링크가 있습니다 밑에 링크를 검색을 누르셔가지고 저희 네이버 카페와 네이버 밴드에 가입을 하시면 유용한 정보들 많이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수폰 학교 전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수폰 학교 전광호입니다 오늘은 아랫니수를 풀면 될까? 아랫니수를 풀고 연습을 하면 될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과 구독하기 옆에 버튼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 놓으시면 다음 영상이 올라왔을 때 알람 설정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좋아요와 그 다음에 또 댓글도 달아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저희는 네이버 밴드도 있다는 거 네이버 밴드와 네이버 카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밴드에 색소폰 학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가입하셔서 다양한 소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랫니수를 내가 이렇게 까고 불면 될까? 라고 하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가 공부했던 그런 방식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간단합니다 아랫니수를 까고 불고 넣고 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정리를 좀 정리를 한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색소폰을 불 때는 어떤 분들은 아랫니수를 이렇게 까고 불러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랫니수를 많이 넣고 불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적당히 물어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다 같은 말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각자 배우셨던 방법이 달랐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거에 대한 차이점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뭐 이게 맞다 틀렸다를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내가 아랫니수를 이렇게 넣게 되면요 일단 음정이 굉장히 정확하게 잡힙니다 기본적으로 아랫니수를 까고 불었을 때와 아랫니수를 이렇게 내가 빼고 불었을 때랑 아랫니수를 이렇게 물고 불었을 때에 음색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먼저 제가 시연을 좀 해본다면 아랫니수를 물었을 때 많이 물었을 때 내가 적당히 물었을 때 제가 원래 평소에 물던 대로 불면요 아랫니수를 까고 불면요 음색이 톤이 확실히 달라지죠 내가 아랫니수를 많이 물었을 경우에는요 일단은 소리가 좀 많이 답답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랫니수를 더 많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답답한 그러한 나한테 느낌도 그런 체감도 많이 오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물고서 연주를 하는 것은 별로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지는 않고 아랫니수를 너무 까고 불면 또 음정을 정확하게 체크가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음정적인 부분과 그리고 톤도 좀 너무 많이 벌어지죠 그래서 아랫니수를 까고 부는 거에 중간 정도 이 치아를 아랫니수를 살짝만 살짝만 말고 악기를 불면 조금 더 좋은 톤이 나온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랫니수를 까고 불면 어떨까요 아랫니수를 까고 부는 것처럼 아랫니수를 살짝 말고 악기를 불어야 한다 아랫니수를 까고 불 경우에는 음정적인 부분은 많이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음색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그렇게 됩니다 제가 워낙 저의 색깔 자체가 좀 클래식하고 조금 뭐 재즈나 이런 거는 아닌 것을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어떤 센 소리와 어떤 그런 것들보다 조금 이렇게 좀 정돈된 좀 클래식한 그런 톤에 기준으로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랫니수를 이렇게 말고 그 다음에 이 리드에 아랫니수를 살짝만 이렇게 단다 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소리를 낼 수 있고요 아랫니수를 까고 불지 말고 아랫니수를 넣고 불면 훨씬 더 좋은 소리가 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주제로 이 강의를 만들어 봤습니다 뭐 이게 맞고 이게 넣었다고 해서 맞고 틀렸다 그런 개념보다는 저는 아랫니수를 이렇게 말고 연주를 해서 했더니 좋더라 라는 것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아랫니수를 까고 불었는데 그게 좋다 그러면 그렇게 연주를 하시는 게 또 좋은 방법이고 또 너무 많이 넣어서 불었는데 그것도 좋다 그럼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저를 저랑 똑같이 연주를 하고 싶거나 저가 추구하는 방향성과 맞는 분이라면 아랫니수를 아랫니수를 적당히 음정도 잡히고 좋은 톤도 날 수 있다는 그런 강의를 했습니다 어떤가요 좀 만족을 하셨나요 만족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기도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전광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 오늘은 애드립이 무엇인가요 라는 강의를 갖고 왔어요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 옆에 종 버튼이 있어요 종 버튼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애드립이 무엇인가요 우리 어디를 가나다 애드립 애드립이란 얘기를 많이 해서 최대적 애드립이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애드립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악보를 봤을 때 그 악보에 중간중간에 아니면 그 악보 외에 없는 악보에 그려져 있지 않는 그러한 이제 꾸밈음 있죠 이렇게 좀 없는 멜로디를 만드는 것들을 애드립이라고 해요 그 애드립의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가지 다 왜냐면 그 악보에 그려져 있는 것 외에 것들을 다 애드립이라고 해요 애드립이라고 하는데 비브라토나 이런 기술적인 것들을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어떤 멜로디를 내가 눌렀을 때 애드립 그러면 애드립이라는 것들을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선생님 저는 어... 저기... 막... 저... 고향의 봄이나 이런 노래를 봤는데 저는 솔솔 미파솔 라 라 솔솔도 미래 도래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저 선생님은 막 이렇게 솔솔 미파솔 라 라 라 라 라 이렇게 멜로디를 넣어서 하는데 대체 그런거 어떻게 하는거에요 뭐 그런것들은 뭐... 어떻게 공식이 있는거에요 아니면 내가 뭐 그렇게 해야된 비법이 있는거에요 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애드립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다 복합적인 것들이에요 악보 외에 어떤 꾸밈음 그 다음에 어떤 멜로디를 막 이렇게 만들면 오브리가토 그쵸 뭐 그 외에 뭐 밴딩 뭐 여러가지 서브톤 막 이런것들 다 애드립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의미가 다를 뿐이죠 뭐 톤이 서브톤 같은 경우는 톤이니까 좀 애드립이랑 좀 관련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이제 애드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악보 외에 다른 표기가 되는 것들 있죠 그런것들을 애드립이라고 하는데 그럼 애드립을 기초 내가 섹소폰을 어느정도 했을 때부터 애드립을 해야되는가요 할 때 그냥 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섹소폰을 내가 잘 불고 소리에 대한 톤적인 부분에서 확실하게 잡힌 다음에 스케일을 확실하게 다 배우고 그 다음에 음정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다음에 비브라토를 배워요 비브라토를 배우고 나서 비브라토를 내가 잘한다 했을 때 그 다음에 아주 쉬운 꾸밈음 정도를 배우는 거예요 꾸밈음 정도를 배우고 그 다음에 그 꾸밈음에 대한 고급 버전 그 다음에 응용 버전들을 배우고 그 다음에 오브라토를 애들이 멜로디들을 만드는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는 거죠 거기에서 내가 자유자재로 멜로디를 만드는 그런 공부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마추어 하시는 분들이 막 그렇게 내가 멜로디를 만들어 가지고 애드립을 하시는 분이 많지가 않죠 많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내가 순서대로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아서도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들을 몰라서 그러는데 애드립이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그래서 애드립이라는 것들을 내가 확실하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앞의 것들을 확실하게 내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리듬도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돼요 리듬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턴깅 이런 것들도 확실하게 내가 연습을 해놔야 되는 그런 것들이 다 돼야 내가 꾸미음이나 애드립 부분들을 내가 얘기할 수 있다 그 전에 꾸미음을 하면 안 되나요 틀렸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솔직히 정답이 없죠 정답이 어딨나요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생소폰은 정말 잘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잘하고 싶다면 그런 것들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꾸미음을 해도 늦지가 않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막 내가 이제 막 내가 배운 상태에서 내가 소리 조금 낸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배운 데서 더 잘해 보이지가 않아요 오히려 뭐야 조금 더 다른 거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네 라고 이렇게 모든 분들이 생각할 확률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드립이라는 것을 내가 너무 궁금했어요 애드립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악보에 적혀져 있지 않는 멜로디를 만들어서 내가 연주하는 것들을 애드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애드립을 배우고 그 애드립을 사용해서 연주를 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그렇게 된다 했을 경우에 우리 네이버 밴드도 있어요 네이버 밴드나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에 색소폰 학교 라고 치시면 저희가 나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가입하셔서 궁금하신 거 질문하시고 다양한 교육 자료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전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색소폰학교 전광호입니다 오늘은 운지법만 알면 색소폰이 끝인가 라는 강의인데요 제가 왜 이런 강의를 준비를 했냐면 우리 색소폰 연주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인 운지만 배우고 바로 곡으로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을 위한 강의가 될 것 같은데 강의가 될 것 같은데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은 꼭 눌러 놓으시고 구독하기 버튼을 누르셔야 다음 영상이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께 알람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구독하기 옆에 종버튼이 있어요 종버튼까지 꾹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운지법 운지법 우리가 색소폰을 왜 처음에 입문을 많은 분들이 입문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배우기 쉬워서 소리 내기 쉬워서 그리고 멋있어서 여러가지 그러한 이유들이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운지법이 다른 악기 에 비해서는 조금 쉬운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선생님 색소폰 연주 한 곡 하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선생님 제가 뭐 좀 연주하려고 했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다 다르지만 어 뭐 그냥 연주 대충 연주곡 하나 정도를 하겠다 뭐 어떤 노래냐에 따라 다를 모르겠지만 동요나 뭐 이런 노래 같은 경우는 뭐 일주일 안 해도 그 곡을 할 수 있겠죠 소리만 낸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럼 색소폰은 참 배우기 쉬운 악기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색소폰이 배우기 굉장히 쉽지만 어 우리가 운지법 외에도 정말 그 기초 기간 동안에는 해야 될 연습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분들 보면 조금 마음이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도레인파 술라시도 레인파 술라시도 레인파 그래서 기본 우리 운지법을 다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그냥 바로 연주곡을 연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그냥 소리 좀 낸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되신 분들 중에 악기 오래 하신 분들 제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계속 막히거든요 계속 막히고 계속 내가 스트레스 받고 슬럼프에 빠지고 그러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드리고 싶은 강의의 주제는 어떤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운지법을 내가 배워요 정말 운지법을 제대로 배워야 되겠지만 그 운지법을 가지고 굉장히 복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운지법이라고 해서 여기까지 다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반응 스케일 여기까지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땡 그게 아니라 이렇게 내는 동안에 아 내가 저음과 고음을 어떤 밸런스로 연습을 할 것인지 롱톤을 통해서 호흡은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내가 떨림이 없는지 입이 편한지 아프지 않는지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간지 그쵸? 내 자세가 좀 좋은지 그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외 것들에도 연습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냥 운지법만 알고서 바로 연주 곡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섹소폰을 운지법을 배우고 나서 이 운지법을 배우면서 롱톤 연습 롱톤 연습이라는 것은 섹소폰을 불기 위한 호흡을 늘리는 연습인데 그 롱톤 연습을 꾸준하게 해주시고 운지법을 배웠다 하게 됐을 경우에는 기본적인 어느 정도 스케일 적어도 반음 스케일 정도는 내가 어렵지 않게 손가락이 돌아가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연주 곡을 내가 들어가 사실 그것도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지만 정 그렇다면 반음 스케일 정도는 내가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의 보신 분들 중에서 내가 지금 반음 스케일을 정말 잘 하는가 내가 정말 잘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나도 운지법만 배우고 곡에 들어간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시고 그것이 틀렸다는 것보다 그렇게 나중에 내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난 후에 그런 어떤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섹소폰은 운지법만 알면 다가 아니라 내가 정확하게 입에도 내가 힘이 들어가지 않고 입이 편한 그런 상태인가 아랫니술은 내가 아프지 않은가 몸에는 힘이 안 들어가 있는가 그런 것들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런 기초적인 기본 이거 아주 기본이거든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내가 숙달을 하고 나서 곡에 들어가도 충분히 늦지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섹소폰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운지법을 빨리 배우셔서 연주곡을 하고 싶은 그런 것도 있지만 선생님께 정확한 앙부셔와 입에 편안하게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선생님께 자세하게 배우고 나서 곡에 들어가도 충분히 멋있는 연주곡을 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강의를 보셨다면 다시 한번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을 꼭 필수로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네이버 밴드가 있어요 밑에 우리 영상 밑에 보시면요 영상 밑에 제가 적어놨는데 밑에 네이버 카페가 있고요 저희 네이버 밴드가 있는데 네이버 밴드에 무료로 가입하셔서 섹소폰 하시는 분들 지금 많은 분들 가입하고 많이 한 2,500명 정도 계시는데 들어오셔가지고 섹소폰의 다양한 정보들과 많은 또 우리 회원님들과 소통하는 그런 교류의 장 그런 것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도 가입을 하시는데 네이버 카페는 우리 유튜브에 많은 강의 영상들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 많은 강의 영상들을 수준별로 제가 영상을 나눠 놨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그 강의들 정리된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공부를 하기 위한 필요로 한 교육 자료들도 올라와 있고 연습을 해야 되는 교육 영상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이버 카페도 꼭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섹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섹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오늘은 잘못된 생각을 바꾸면 큰 변화가 온다라는 주제를 갖고 왔어요 이 강의에서는 어떤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내가 지금 현재 내가 연주할 수 있는 실력에서 내가 더 도약을 하려면 어떤 연습들을 해야 할까에 대한 자가 진단법이에요 많은 섹소폰 강의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강의를 올려주시고 정말 좋죠 너무 좋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섹소폰이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제가 너무 사랑하는 악기이고 또 내가 사랑하는 악기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는 것을 굉장히 행복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악기를 남들에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남들이 그것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실력이 향상되는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행복감을 느낍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강의를 하면서 내가 레슨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가장 공통적인 부분이 뭐냐면 섹소폰을 1년 2년 정도를 했는데 계속 멈춰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 내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뭐가 반복이 되냐면 실력이 오히려 그만 가만히만 있어도 되는데 실력이 계속 떨어져요 슬럼프가 와요 답답한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해답을 받지를 못해요 아 이 부분을 내가 고쳐야 돼 그리고 학원 선생님이 이렇게 했는데 1년 2년 동안 했는데 안 가르쳐줘요 라고 하는 연락도 너무 많이 받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느꼈던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만약에 축구선수가 축구를 잘하려고 축구를 잘하려고 계속 개인기만 연습을 하면서 내가 계속 개인기만 연습을 하는 거죠 축구 뛰지도 않고 뛰지도 않고 개인기만 연습하고 슈팅만 연습을 합니다 그 축구선수가 세계적인 축구선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내가 어 저 사람이 굉장히 멋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 해가지고 내가 그 기술을 배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통해서 내가 멋진 경기력을 보여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예체능하는 많은 분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기초적인 체력과 기본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이 기본기를 정확하게 내가 배우지 않고 내가 기본적으로 그것들을 짚고 넘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왔을 때 그런 것들이 왔을 때 나중에 슬럼프가 오고 계속 마이너스 요인이 무조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저도 색소폰을 배울 때 참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엄하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한테 연락이 오시죠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이런 거를 배우고 싶다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알려줄 수가 있냐 이런 것들을 알려주지 않아요 만약에 알려주지 않았다 그러면 아 이 사람도 알려주지 않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알려주면 너무나 좋은 선생님이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마 모든 선생님들이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각각의 각각의 사람들의 실력이 다 달라요 내가 어떻게 불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이고 내가 어떤 소리를 내고 있으면 내가 답답하게 소리를 내고 있는지 답답하지 않게 소리를 내고 있는지 정확한 자세인지 정확한 리드가 세팅이 돼 있는지 그쵸 정확한 호흡을 쓰고 있는 건지 정확한 톤으로 정확한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내가 잘 하고 있는지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거에 맞는 부분들을 진단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내가 계속 간질간질한 부분만 듣는 거죠 그럼 내가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애드립이나 비브라토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떤 분이 내가 좀 궁금한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을 누가 이거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그걸 알려줬으면 너무나 좋은 거죠 그럼 그것들을 내가 배웠는데 그거를 내가 배울 수 있는 상태여야 하고 그리고 그거를 보고서 내가 그게 잘 됐다면 다행이에요 하지만 잘 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어떻게 부는지를 모르고 그게 적용이 되면 좋지 않는 효과가 일어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이런 영상에서는 공개적인 부분만 그러니까 좀 이론적인 기본적인 공통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상으로서 남기는 것은 한계가 있다 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내가 섹스폰을 좀 더 도약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나를 인정해야 돼요 어떤 것들을 인정해야 되냐 내가 진짜 입에 많이 힘이 들어가 있구나 내가 앙부시어가 잘못됐구나 내가 앙부시어가 더 힘이 들구나 내가 입이 아프구나 그쵸 내가 나한테 맞지 않는 리드를 쓰고 있구나 나한테 맞지 않는 피스를 쓰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인지를 하고서 선생님들한테 물어봐서 그런 부분들을 고쳐나가든지 아니면 내가 내 스스로 안 된다면 어떻게 내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충고를 받아서 그 부분들을 내가 이렇게 바꿔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내가 원하고자 하는 부분들만 계속 그렇게 되면 내가 악기를 1년 2년 3년 4년을 해도 계속 그 자리인 거죠 나는 내 스스로 만족이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속이 상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계속 내가 원하고 내가 배우고 싶었던 부분들만 계속 이렇게 배웠던 거죠 근데 이게 뭐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서 나중에 슬럼프가 팡 터져요 그러면 이제 완전 패닉이 오는 거죠 아 내가 지금까지 뭘 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색소폰 학교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은 그거예요 일단은 색소폰을 잘 불어야 되잖아요 우리 색소폰 학교에서는 최고의 연주자를 배출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색소폰을 내가 입문을 했어요 내가 취미로 이 악기를 배우는데 이 악기를 어떻게 하면 소리를 쉽게 낼 것이고 어떻게 하면 부드러운 소리에 어떻게 하면 좋은 톤 소리 다 같은 소리죠 좋은 톤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연주를 내가 원하고자 하는 연주를 편안하게 빨리 하고 해서 내가 빨리 이 색소폰의 기본기를 습득한 다음에 내가 즐기게 빨리 즐기게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어떤 프로페셔널한 연주자를 이렇게 배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유튜브 강의이기 때문에 유튜브 강의이기 때문에 강의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조금 방향성을 들으신다면 훨씬 더 좋은 실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방향성을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 뿐이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부분이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많은 분들한테 색소폰을 더 쉽게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더 어렵지 않게 이렇게 했으면 좋을까라는 게 색소폰 학교에서 항상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은 선생님들도 얘기를 하죠 어떤 분은 뭐 이게 맞고 이게 저게 맞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저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이렇게 했더니 편하게 소리가 나더라라는 것들을 제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것들을 좀 제안을 하고 내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받아들이고 내가 받아들이기 싫다 그럼 받아들이지 않고 나한테 맞는 선생님한테 배우시면 되고 그쵸? 그러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여기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내 의사와 맞지 않다면 내가 이제 틀린 거로 보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존중을 해줘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선생님들의 공통점은 학생이 색소폰을 정확하고 내가 잘 편안하게 쉽게 배우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건 공통점은 다 같은 의미일 거예요 단지 내가 배웠던 거와 내가 하고자 하는 장르가 다른 거일 뿐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색소폰을 클래식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베이직적인 기본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계속 쉽게 소리를 내고 편하게 소리를 내는 데에 계속 신경을 쓰고 왜냐면 일단 편해야 되거든요 모든 연주가 편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그쪽으로 신경을 쓰고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저희 강의가 어떻게 보면 조금 딱딱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받아들여야 되고 또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틀렸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색소폰 학교 여러분들께서 색소폰 강의를 많은 선생님들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게 여기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여기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라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적용을 해봐요 적용을 해봐서 그것들이 맞는 부분들은 또 이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저 선생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저렇게 받아들이고 뭐 요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일단은 편하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내가 또 복합적으로 누구의 말이 맞는 거야라고 이렇게 혼란이 올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내가 어떤 것들을 도약하기 위해서 어떤 장르의 종사하고 계시는 선생님이나 많은 선생님들 많으시죠 그런 선생님들한테 그런 선생님들을 따라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그리고 그 선생님을 내가 벗겨야겠다 내가 완전 카피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좋으실 거고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실력이고 그런 부분들을 더 도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직접적으로 선생님들을 만나서 공부를 하시고 그러는 것들이 제일 좋죠 이제 뭐 여러 지역들도 전국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한계가 있지만 저는 그런 것들을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나 이렇게 해가지고 1대1로 아니면 좀 이렇게 선생님을 좀 불러서라도 선생님한테 나의 문제점들을 진단을 받으면서 공부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하고 그런 부분을 내가 인정하고 짚고 넘어갈 부분들은 짚고 넘어간 다음에 내가 배우고 싶다는 그 부분들을 이렇게 적용해서 색소폰 실력을 좀 더 향상시키는데 좀 큰 도움이 되시는 좀 그런 우리 커뮤니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말이 좀 많이 길었죠 색소폰이 굉장히 멋있는 악기이고 굉장히 이제 다른 악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또 쉽게 배울 수 있는 악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입문을 하시고 또 연세가 좀 많은 분들이 또 많으시죠 그러기 때문에 이 색소폰 실력의 향상이 조금 더 느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실력이 됐든지 간에 내가 기초적인 것들을 놓지 않고서 연습을 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실력을 가질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강의를 보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오늘은 사목타보를 피하는 이유라는 강의를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은 꾹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옆에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계속 강의에 올라오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목타보를 피하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분들한테 이런 질문들을 받아요 선생님 악보가 좀 높아요 음이 되게 높은 사목타브 이상부터는 음들이 좀 높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굉장히 높네요 근데 전화기 높다고 해서 어느 정도 높은지 어느 정도 어떤 음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사목타브레 미 파 라는 음이 높다라고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그런 말들을 많이 듣는데 우리가 색소폰을 하는 기본 운지를 배울 때 기본 운지를 배울 때 우리가 저음 우리 알토 색소폰 바리톤 색소폰 빼고 소프라노 알토 테너 이렇게 세 개 했을 때 저음 C 플랫 라 샵 그쵸 C 플랫 이 키 저음 C부터 우리 사목타보 파 샵까지는 다 키가 있어요 그쵸 그럼 무슨 말이냐면 저음 C 플랫부터 3옥타브 파 샵까지는 굉장히 편안하게 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운데 C나 2옥타브 C나 그쵸 3옥타브 파 샵이나 다 같은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다 편하게 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게 기초 과정에서 내가 연습을 해 갖고 와야 되는 기본적인 것들이죠 근데 3옥타브가 잘 어렵다 잘 소리가 안 난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계속 이 3옥타브를 피한 곡들만 하고 그런 그거를 계속 내가 3옥타브 부분을 내가 잘 안 써서 그런데 이 무서운 게 뭐냐면요 3옥타브가 높은 음에 속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우리 색소폰으로 낼 수 있는 이 포지션은 4옥타브 뭐 레 미 파 소 뭐 다 나거든요 그런 소리까지가 다 있는데 3옥타브 파 샵까지는 아주 기본이에요 아주 기본 소리인데 이것들을 내가 가볍게 생각했다가 나중에 내가 고음이나 무조건 플레저렛 우리 이제 뭐 알티시모라고 할까요 좀 더 높은 음들을 내가 연주를 해야 되는 거나 배울 때 그런 것들이 막히게 되면 슬럼프가 100%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옥타브를 계속 피하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3옥타브 연습을 많이 하셔가지고 해결이 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인 거죠 이 3옥타브가 왜 소리가 잘 안 나냐면 첫 번째로 뭐냐면 내가 계속 연주 내가 기본기만 딱 배우고 내가 어차피 즐기는 거니까 그쵸 색소폰을 즐기는 거니까 그냥 연주곡만 보는 거예요 반주기 틀어놓고 연주를 하고요 내가 그냥 틀리든 안 틀리든 계속 내가 원하는 그것만 가지고 연주를 하고요 왜냐면 그것만 해도 벅차고 그것만 해도 내가 완벽하게 내 스스로 만족이 안 되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도 안 되는 판에 무슨 3옥타부를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충분히 저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3옥타부를 놓치게 되는 순간 3옥타부는 내가 할 수 있는 운지에서 벗어나게 돼 버려요 그렇게 되면 내가 악기를 3년을 했든 4년을 했든 5년을 했든지 간에 그것들이 연습이 안 돼 있다면 그것들이 연습이 안 돼 있다면 굉장히 좋지 않아요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3옥타부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곡들을 하면서 내가 입이 굳어진 거예요 3옥타부가 편하게 소리가 나려고 하면 입에 힘이 좀 빠지고 펴놔야 되는데 내가 계속 입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연주가 되다 보니까 3옥타부는 아예 시도 자체가 되지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3옥타부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3옥타부 미만의 연주곡만 계속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연주를 하실 때 3옥타부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되고 3옥타부 연습이 안 됐을 경우에는 안 됐을 경우에는 다시 내가 그 부분을 연습을 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하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3옥타부를 내가 포기를 했다 3옥타부를 내가 포기를 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럼 어디서부터 내가 다시 이걸 연습을 해야 되는가 다시 연습을 해야 되는가 했을 때 내가 기본적인 스케일 램이 8을 잡고서 연습을 하는 연습 그거부터 다시 연습을 해주시고 아니면 3옥타부 그 부분만 내가 연습을 계속 해주세요 계속 연주를 하게 된다 그러면 훨씬 더 금방 잘하실 수 있고 3옥타부는 굉장히 부드러운 위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게 내가 다가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입에 힘도 많이 빼고 입에 힘도 많이 빼고 더 내가 운지 연습도 확실하게 연습을 해 놓은다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 연습을 꾸준하게 해 놓은다면 내가 더 많은 음역대에 연주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절대 3옥타부를 피하지 마시고 그 피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피하지 마시고 3옥타부 연습을 많이 하셔서 내가 더 그거보다 높은 그 높은 음을 내면서 더 멋진 연주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 3옥타부를 피하는 이유라는 강의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 강의를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꾹 눌러 주시고 저희가 네이버 밴드도 있어요 네이버 밴드 밑에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들어오셔서 네이버 밴드도 꼭 가입하시고 네이버 밴드 밑에 네이버 카페도 있어요 네이버 카페에는 지금까지 올려놓은 색소폰 다양한 강의 영상들을 올려놨습니다 그냥 올려놓으신 거 보시고 거기서 계속 이렇게 내가 반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전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색소폰학교 전광호입니다 오늘은 3옥타부 솔라를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먼저 좋아요와 구독하기 구독하기 버튼을 꾹꾹 눌러 주시고 구독하기 옆에 딱 누르시면 바로 옆에 종 버튼이 있어요 종 버튼까지 꾹 눌러 주시면 알람이 옵니다 새로운 강의가 올라올 때마다 알람이 오니까 꼭 눌러놓으시면 좋으시고요 또한 저희 네이버 밴드도 있고 네이버 밴드 색소폰학교 검색하시면 네이버 밴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도 있다는 점 들어오셔서 다양한 소통과 다양한 공부 자료들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3옥타부 솔라를 배울 건데요 어렵죠? 자 우리 먼저 포지션부터 볼까요? 이거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계속 이렇게 연습을 했고 이렇게 소리가 너무 잘 나서 이거를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잘 보세요 제가 좀 클로즈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보면 더 좋은데 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옥타브 키 엄지로 눌러 주시고요 따라해볼까요? 옥타브 키 눌렀어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 C라 소라 때 C 있죠? 이 C 버튼과 이 C플랫 여기 이거 조그만한 놈 있잖아요 얘를요 이 C 누르면 이 손가락 두 개로 같이 눌러줍니다 이렇게 두 개를요 큰 놈과 작은 놈을 같이 눌러줘요 그 다음에 여기 솔샵키 있죠 솔샵 솔샵키를 새끼손가락으로 딱 누르면 왼손은 끝 됐나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여기 라샵키가 있어요 라샵키 이 손으로 라샵키를 딱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라샵 바로 옆에 여기 옆에 보면요 여기 넓은 요놈이 있어요 우리 파샵키죠 3옥타브 파샵키 요놈을 이렇게 눌러주시고 요기 요 손가락으로 요거를 이렇게 눌러주시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동시에 누르고 부르시면 하고 소리 납니다 선생님 근데 그리고 키는 알겠는데 근데 이 키를 눌렀는데 소리가 안 나요 왜 안 났냐면요 이 소리 나려면 일단 제가 예전에도 솔을 맞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먼저 첫번째 이거는 제가 좀 이렇게 아마추어분들에게 플레즈를 알려드릴 때 이렇게 제가 좀 강의하는 방향인데 처음에는 목줄을 쫙 올려가지고 요 패치에 치압이 요만큼을 대고 아랫니수를 더 깊게 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꺾이고 꺾이겠죠 뭐 깨도 그렇게 부르라는게 아니라 꺾여서 내가 아주 약한 바람을 줘보세요 가면 가면 하면서 약간 약간 얇은 그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를 끄집어내야 돼요 그쵸 이렇게 소리가 바로 나시는 분들도 있고 소리가 안 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아랫니수를 너무 많이 힘을 주게 불면 이렇게 소리를 내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런 소리가 안 나려면 어떻게 되냐면 아랫니술로 적당히 리드 되고서 신경만 줘야 됩니다 다시 하고 내가 이렇게 꺾어서 내가 소리를 냈 다음에 첨첨 점점 점점 줄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꺾어서 소리가 났던 그 느낌을 찾아서 원래 소리를 낼 때 똑같이 하고 소리를 내쉬면 됩니다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라 라 라는 소리가 진짜 좀 내기 힘들었던 소리였어요 라 라는 소리는 악기마다 좀 다른데 두 가지를 쓰면 됩니다 첫 번째로 포지션을 알려드릴게요 옥타브 키 누르고 라 는 되게 쉬워요 우리 시 라 솔 이렇게 눌러보세요 세 개를 다 누르죠 여기서 시 키만 똥 뺍니다 옥타브 키 누르고 이렇게 두 개만 누르고도 라 소리가 나요 이게 나요 근데 이 라를 두 개를 누르고 이 밑에 세 개를 다 누르고도 여기 밑에 여기 밑에 요거 여기 밑에 세 개랑 요거를 같이 이렇게 누르고도 소리 라가 날 수 있습니다 얘는 악기가 어떤게 이 악기별로 좀 다른데 이게 무조건 맞습니다 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키가 맞을 수 있고 이렇게 하는 키가 맞을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게 왜 키가 다르냐면 정확한 피치에 대한 악기가 맞는 포지션을 써야 돼요 근데 음정 튜너를 더 쓸 때 라라는 키가 정확하게 맞는가 그 맞는 포지션을 써야되고 이 라 아니면 요 라 또 다른 라도 있을 수도 있는데 악기마다 다른데 셀마 같은 경우는 저는 여기 딱 두 개만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요 요 필그림 악기 같은 경우는 요렇게 다 눌러줍니다 그래서 라를 내는데 라도 똑같아요 라는 더 예민하고 하기 때문에 똑같이 솔같이 연습을 하는데 그 예민한 소리를 계속 유지하려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 내가 예민하게 그 소리를 내려고 연습해야 되고 당연히 이것도 내가 라라는 음과 그런 소리를 낼 때 변하면 안 돼요 변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솔 라라는 소리가 낼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연습을 정말로 오랫동안 열심히 연습을 하셔야지 얻을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소리가 낮다 그래서 끝이 아니라 ned라 그 소리를 내가 곡에 적용하고 도래 미 파 솔 라 정확하게 연결을 할 수 있게 후웅 이렇게 될 수 있게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좋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꿀린꿀린 솔라 열심히 연습하시고요 먼저 다시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구독하기 옆에 종버튼 알람설정 띵띵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네이버 밴드도 가입해주시고 네이버 카페도 가입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꾸준히 연습해야 될 것 이라는 취재를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옆에 알람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알람설정을 해놓으시면 그 다음에 강의가 올라오는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희 네이버 밴드와 네이버 카페도 있다는 점 그래서 네이버 밴드 앱 다운받으셔가지고 색소폰학교 들어오셔가지고 다양한 소통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이버 카페도 있다는 점 기억하셔서 한 가족으로서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색소폰을 하면서 꾸준히 연습해야 될 것 여러분들 뭘까요? 뭘까요? 다 아시죠? 이런 것도 중요할 것 덩깅, 롱톤, 스케일 연습도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게 꾸준히 선생님 이것들은 계속 연습을 좀 해주세요 하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롱톤 연습은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롱톤 연습은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 냉연습 냉연습 좀 꼭 해주세요. 냉연습이 끝나고 나서 뭘 해야 될까요? 스케일 연습을 해야겠죠. 스케일 연습을 하셔야 되고 스케일 연습이 끝났다 하면 도양 연습 도양 연습을 해주시고 도양 연습이 끝나고 연결 연습 연결 연습을 좀 해주신 다음에 텅깅 연습 그 다음에 다이나믹 연습 소리 연습 와 연습할 게 되게 많아요. 그쵸? 내가 기본 연습의 비중이 굉장히 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연주곡 이런 것들 꾸준히 연습해야 될 것들이니까 이 정도는 꾸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외에 또 중요한 것들도 있지만 이 정도만 내가 열심히 연습을 해줘도 충분히 섹서폰을 잘할 수 있다는 것 많이 착각을 하시죠? 내가 섹서폰을 연습을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떤 분은 기초 연습을 3시간을 연습한다는 기준 하에 2시간을 기초 연습을 하고 1시간을 공연습을 하셨던 분이 있고 어떤 분은 1시간 동안의 공연습을 2시간 동안 공연습을 하고 1시간 동안 기초 연습을 했던 분이 있어요. 누가 더 학기를 잘할까요? 제가 확신하는 것은 기초 연습을 매일 2시간씩 하셨던 분이 훨씬 더 섹서폰을 잘할 확률이 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 기초 연습이 내가 지금 중급이고 고급인데 기초 연습을 안 해도 돼 라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꾸준히 그걸 해주려고 하고 그 연습이 나한테 가져다주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놓지 않고 계속 그 연습들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곡 연습 그 다음에 곡 연습을 하면 그 곡이 점점 멋있어지고 점점 쉬워질 거예요. 아시겠죠? 기초 연습을 열심히 많이 하셨던 분들은 어떤 곡이든 그냥 그래요. 근데 기초 연습을 안 하고 새로운... 그러니까 기초 연습을 안 하고 곡만 계속 연습했던 분들은 매일 새로운 곡들이 항상 어려우실 거예요. 기초 연습을 꾸준히 계속 하셨던 분들은 어떤 곡을 봐도 점점 점점 악보가 쉬울 거고요. 일반 연주곡 같은 우리 가요나 이런 연주들 보면 어 쉽네 쉽네. 그러면 다양한 에드립이나 더 여러 다양한 기교들의 기교들이 기교들이 내 눈에 보이게 될 거예요. 근데 기초 연습을 안 하고 계속 곡만 하셨던 분들이 그런 기초 연습을 하셨던 분들보다 훨씬 더 그런 것들이 더 늦을 수 있다. 라는 거에 대한 거는 제가 많은 분들을 봐오면서 느낀 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슬럼프에 빠졌거나 아 내가 왜 이렇게 섹시폰을 못하지 내가 뭐부터 다시 연습을 해야 할까 할 때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들 다시 돌려보셔가지고 아 이것들 연습하라고 했지 적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연습을 꾸준히 몇 개월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한다면 지금보다 그때 잠깐 슬럼프가 있었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내가 슬럼프를 극복해내는 그러한 결과가 나한테 올 것이다. 라는 걸 제가 장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 연습을 하시고 꼭 내가 연습을 해야 될 것들에 대한 연습을 정말 꾸준히 연습을 하시면 정말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강의를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 옆에 알람 설정 누르셨죠? 누르시고 네이버 밴드와 네이버 카페도 들어오셔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판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색소판학교 전광우입니다. 오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악상의 종류라는 강의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먼저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 옆에 종 버튼이 있어요. 종 버튼도 꾹 눌러주시면 알람 설정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악상의 종류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색소판을 어느 정도 불러보면 표현력에서 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느낄 때가 많아요. 내가 속에서는 내 마음속에서는 막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관객이나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될 때 그것들이 조금 잘못 보다는 약간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나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다 똑같대. 이런 생각을 저도 많이 들어본 적이 있고 또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이 무엇이냐면 음악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작고 크고 하는 여러가지 음악의 움직임 이거를 다이나믹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피아노 그래서 메주 피아노 포르테 메주 포르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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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모 이렇게 크게 여섯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내 나름대로 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떤 걸 정해야 되냐면 바로 사운드죠. 내가 피아노를 표현을 하고 싶다 하면 정말로 작게 이렇게 표현하는 걸 피아노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게 피아노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얘가 피아노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피아노라고 해서 작게 연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피아노는 어느 정도 사운드 메주 피아노는 어느 정도 사운드 메주 포르테는 어느 정도 사운드 포르테는 어떤 사운드 내가 정하고 내가 가지고 있어야 다이나믹이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선생님이 그럽니다. 선생님 여기 부분은 좀 작게 해 주시고요. 이쪽 부분은 조금 크게 해 주시고요. 그럼 뭐야. 그냥 작고 크게 해 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다이나믹이라는 게 뭐죠. 음악을 작고 크고만 연주하면 재미가 없죠. 그래서 그거를 세분화 시켜서 한 여섯 단계 정도로 내가 나누는데 그 악상 기호가 잘 모르겠다면 숫자로 1, 2, 3, 4, 5, 6 정도로 해가지고 내가 1보다는 2가 더 크게 2보다는 3이 더 크게 해가지고 5보다는 6이 더 크게 아니면 숫자가 아니면 A, B, C, D, E, F로 하고 싶다면 알파벳으로 아니면 내가 가나다라로 나름대로 내가 표시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악상을 만드셔가지고 그것들을 내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확실한 차이를 둬야 돼요. 그래서 이 연습을 어떻게 하냐면 남 보고 들어달라고 하는 경우가 제일 좋고 아니면 내가 혼자 연습을 해야 된다 했을 경우에 우리 스마트폰으로 셀카모드로 동영상 촬영을 해가지고 자 1번 하고 내가 불고 2번 하고 불고 이렇게 해가지고 확실한 차이가 있는가 이런 연습을 하고 나서 내가 이것들을 악보에다가 체크를 한 번 해보는 거죠. 악보에다가 내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체크한 거를 가지고 곡을 연주를 하게 되면 확실히 다른 연주가 되는 거죠. 어떤 노래에서 고양이의 봄 같은 노래도 그냥 막 불면 막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소리가 나는데 여기서 다이나믹을 넣어주면 이렇게 내가 음악이 움직이죠. 내가 그거를 이 부분에 내가 이렇게 표현해줄 거야. 라고 연결이 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이 부분에는 1번으로 할 거야 3번으로 할 거야 라는 악상을 내가 정해놓은 다음에 그것들을 곡에 적용을 해 본다면 어떨까 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번 연습을 해보시고 그렇게 연습을 하신 것들을 우리 색소판학교 네이버 밴드도 있고 네이버 카페도 있습니다. 그곳에 좀 올려주세요. 올려주시면 정말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 있구나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구나 어떤 선생님이 또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라는 것들을 많은 분들이 아시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색소판학교 네이버 밴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도 있습니다. 밑에 링크 들어와서 가입하셔서 많은 정보 교류도 하시고 많은 것들을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판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색소판학교 전광우입니다. 오늘은 다이나믹이 무엇인가 라는 강의를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와 구독하기 옆에 알람 설정을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네이버 밴드도 있고 네이버 카페도 있습니다. 밑에 가입을 원하시면 밑에 링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구독하기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 다이나믹이 무엇인가 다이나믹이라고 하면 우리가 저도 좀 생소했어요. 그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그리고 또 어떤 것을 계속 다이나믹 다이나믹 그런 것들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간단하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이제 음악적 표현이라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내가 음악을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인가 라는 것들을 내가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들을 다이나믹이라고 하는데 뭐 우리가 크게 불고 작게 불고 하는 것들도 다이나믹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음을 이렇게 움직여주는 것들 있죠. 크고 작게만 부는 것 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떨 때는 더 막 이렇게 눌러주기도 하고 어쩔 땐 더 세게 나가기도 하고 이런 음악들의 변화 이렇게 움직임 이런 것들을 다이나믹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섹서펀널 하시는 분들이 다이나믹적인 부분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제 좀 편하고 좋은 소리를 내야 되는 것들 그 다음에 기본적인 운지나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연습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다이나믹을 내가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적다고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것들은 섹서폰을 이제 오래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배우는 기간도 적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이나믹이라는 것을 절대 놓치고 갈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음악이라는 것을 할 때 정말 필요한 요소가 다이나믹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초적인 연습을 하고 그냥 일반적인 그냥 우리가 공 연습을 할 때도 충분히 그런 다이나믹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다이나믹에 대한 연습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똑같이 크게 불고 그냥 뭐 작게 불고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이나믹이라는 게 어떤 뜻인지 알았다면 다이나믹은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할 수가 있느냐 내가 작게 연습을 해야 되겠다 크게 연습을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우리 마음속에 각자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무언가의 느낌이 있잖아요. 내가 막 이렇게 춤으로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런 표현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것들을 마음을 표현하려는데 그게 되지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다이나믹을 내가 처음 시도하고 내가 이런 것들을 접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노래든지 가요든 아니면 내가 뭐 팝송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트로트 이런 노래도 될 수도 있고요. 클래식적인 노래도 될 수 있고 했을 때 좀 더 리액션이 좀 크게 내가 연습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좀 이런 부분에서는 내가 조금 더 이렇게 나오고 싶다면 내가 이만큼 조금 나와야지 하는 그런 느낌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렇게 오버 액션을 하는 거죠. 좀 더 내가 표현을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음... 고향의 봄이라고 했을 때 노래가 좀 잔잔하게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이렇게 그냥 연주를 하잖아요. 근데 내가 조금 더 내가 표현을 좀 오버하게 연습을 하는 거죠.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복숭아 고 살 붓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내가 좀 오버해서 악기 연주를 하기 전에 내가 혼자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부끄러우니까 혼자 그냥 마음속으로 연습을 하셔도 되고 직접 내가 이렇게 노래를 정확하게 음정을 안 집어도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곡을 불었을 때 훨씬 더 좋아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이나믹을 배우면서 이 다이나믹을 평소에 내가 음악적으로 크게 안다 모른다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이 내가 조금 리액션과 여러가지 어떤지 이런 표현을 악기를 불기 전에 내가 이렇게 몸으로 노래로 동작으로 이렇게 내가 연습을 하고 곡에 적용을 하면 훨씬 더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이 확실히 들린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런 것들이 확실히 표현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내가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어서 보시던지 영상을 찍어서 보시던지 아니면 음성 녹음을 해서 내가 한번 들어 보세요. 내가 조금 움직였네 안 움직였다 한번 조금 더 리액션을 해볼까 내가 조금 더 오버를 해볼까 하면서 약간 좀 음악적인 그런 표현에 대한 것 좀 쑥스러우니까 이렇게 이렇게 묶여 있었던 것들을 조금 풀고 이렇게 편안하게 연주를 하시면 훨씬 더 이 다이나믹이라는 것 때문에 색소폰은 훨씬 더 잘하게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네요. 이 강의를 보셨다면 다시 한번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색소폰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오늘은 아 죄송해요 제가 주제를 먼저 말씀드려야 되죠 오늘의 주제는 담보가 찢어지는 이유예요. 자 담보가 뭔지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 옆에 알람설정까지 똥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밴드에도 색소폰학교가 있고요. 네이버 카페에도 색소폰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하셔서 다양한 교육자료들과 다양한 소식들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보가 찢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담보가 찢어지는 이유 담보가 뭘까요? 네 뭐 아 사장님 제가 뭐 아파트 담보대출 그 담보가 아니에요. 그 담보가 아니고 우리 여기 볼까요? 패드를 저는 담보라고 하는데 패드라고 할까요? 패드라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거기를 닦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좀 말려주기도 하고 굉장히 관리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찢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게 나의 습관에서 나오는데 저는 담보가 찢어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악기를 연습을 되게 많이 했는데도 담보가 찢어지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근데 담보가 되게 잘 찢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내가 너무 악기를 세게 눌러요. 꾹꾹 눌러요. 너무 힘을 주고서 부는 거죠. 그럼 내가 얘를 세게 꾹꾹꾹꾹 누르면 이 담보가 내가 계속 이렇게 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날카로운 여기에서 이 담보를 눌러주는 이 공간이 계속 담보를 이렇게 그게 약간 쿠션 같은 실리콘인가요? 쿠션 같은 거라서 계속 누르게 되면 그만큼 조금씩 깎이게 되겠죠. 그러면서 거기가 찢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찢어지면 돼요. 찢어지면 되는데 그 사이에 침이 이제 들어가죠. 침이 고이고 안 닦아주면 거기에 곰팡이 같습니다. 그럼 곰팡이만 닦아요. 근데 찢어지면요. 일단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소리가 셉니다. 소리가 세요. 잘 모르시는데 내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담보 관리를 정말 잘하면 돈을 벌어요. 그게 뭔 말이냐면 내가 관리만 잘해주면 악기상에 가가지고 이 담보를 바꿀 일이 없죠. 근데 내가 관리를 열심히 잘 대부분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담보가 썩고 찢어지고 곰팡이가 쓸고 키가 뜨고 그렇게 되는 건데 제가 관리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악기 연주를 다 하고 나서 사이사이에 침을 기능종이나 이런 걸로 좀 닦아주시고요. 아니면 융. 그 융이 있어요. 그 융으로 침을 좀 닦아주시고 그다음에 다 한 다음에 악기를 전체적으로 누르는 것들에 대한 힘을 굉장히 많이 빼셔야 돼요. 너무 세게 누르지 않고 살살살살 부드럽게 눌러도 충분히 소리가 나니까 그렇게 해서 관리를 정말 잘 해주시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악기사에 가셔가지고 악기에 대한 선생님 물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담보가 문제가 없는가 라는 것들을 계속 꾸준히 내가 관리를 해가지고 여기 좀 찢어질 것 같은데 여기가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했을 때 좀 그런 부분들을 더 신경을 쓰시거나 아니면 좀 바꿔주시거나 하셔야 돼요. 근데 한 번에 이 담보를 싹 바꾸려고 그러면 굉장히 비싼 비용이 들기 때문에 미리 그런 것들을 내가 관리를 한다면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 세이브를 하실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색소폰 학교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세게 누르시는 분들도 없고 그 다음에 침을 잘 안 닦아주시는 분들도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우리 색소폰 학교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유튜브 꾹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밴드, 네이버 카페에도 꼭 들어오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오늘은 반죽이를 꼭 사야 하는가 라는 내용을 가지고 왔어요.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저희가 네이버 밴드와 네이버 카페도 운영 중이니까 이 밑에 링크로 들어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가입하셔서 많은 정보들을 얻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반죽이를 꼭 사야 됩니까? 사실 내 마음이죠. 가장 내 마음인데 이 반죽이라는 게 참 너무 좋은 기계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색소폰 하는데 더 흥을 돋아주고 내가 필요로 한 연주곡을 언제든지 내가 찾아서 반주와 악보들을 내가 보면서 연주를 할 수 있으니까 참 그런 것들이 좋은데 내가 처음에 색소폰을 입문해서는 반죽이를 구매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반죽이는 우리 색소폰을 하는 데에서 내가 정말 즐기기 위해서 내가 혼자 즐기고 함께 즐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피로로 하다라고 생각하는 기계예요. 굉장히 중요한데 반죽이가 내가 지금 이 색소폰을 하는데 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기간이 맞고 이거 틀렸다 그건 아니지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했다 싶었을 때부터 내가 이제 어떤 연주곡을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그때 이제 내가 연주하는데 더 흥미를 돋고기 위해서 반죽이로 구매를 하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리고 그 전에는 어떤 거를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냐면 내가 악보로 내가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 전에 반죽이로 내가 이제 즐겁게 색소폰을 즐길 수 있는 그 기간 전에 어떤 연습들을 내가 종이에서 해야 되냐면 내가 정확한 리듬을 내가 공부를 했는가 그 다음에 내가 정확하게 악보를 내가 보는 것을 연습을 했는가 그 다음에 내가 숨 쉬는 곳 뭐 쉼표도 있겠지만 쉼표가 아니라 내가 정확하게 쉼표 부분에서 숨을 쉴 수 있고 정확한 테크닉이 될 수 있는가 적어가면서 그리고 어떤 부분에는 조금 더 내가 이런 부분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거나 그래서 메모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직접 이렇게 지우고 동그라미도 치고 별표도 치고 이렇게 하면서 종이로 내가 공부를 하는 공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개명 연습 이런 것들도 할 때 종이 연습 종이 악보로 된 그걸로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되고 나서 반죽이를 하게 되면 반죽이라는 기계가 나한테 너무나 더 이렇게 플러스 되는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색소폰을 처음 시작하고서 반죽이를 함께 공부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내가 박자 공부를 반죽이를 틀어서도 박자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보통 이렇게 박대기가 그 악보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박자 부분들을 내가 조금 이렇게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내 소리보다 반주 음악 소리가 워낙 음악적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내가 내 소리 듣는 것보다 내 이게 음악을 반주 듣는 소리가 더 크고 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따라가죠. 그리고 내가 그러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한 곡이라도 완벽하게 연주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반죽이는 꼭 필요하되 언젠가는 색소폰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필요한 기계이긴 하지만 내가 처음에 악기를 입문했었을 때는 반죽이 대신에 내가 이렇게 종이로 된 악보를 내가 받아서 교재든지 여러 가지 그런 책들을 구매를 하셔가지고 내가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 공부를 하고 나서 반죽이를 공부하면 훨씬 더 좋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반죽이를 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반죽이 굉장히 좋고 저도 좋은 반죽이를 지금 구매를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다양한 연주들도 이제 반죽이를 틀어 놓고서 연주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악보로 공부를 먼저 저는 악보로 공부를 지금까지 많이 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반죽이는 내가 정말 반죽 내 음악을 도와주는 기계고 내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종이로 된 악보를 가지고 공부하시는 것을 조금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이 강의를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전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색소폰학교 전광호입니다. 오늘은 색소폰 톤이 좋아지는 방법이에요. 우리 앞에 톤에 대한 강의들을 제가 많이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다시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색소폰이 톤이 좋아지려면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입을 모아줘야 된다. 힘을 빼야 된다. 이렇게 해야 톤이 좋아집니다. 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했더니 톤이 조금 더 바뀌더라 라는 오늘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이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색소폰이 톤이 좋아지려면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입안이 좁아져야 된다. 입안의 공간을 좁혀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입안의 공간을 좁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혀입니다. 혀로 입안의 공간을 좁혀서 내가 더 따뜻한 공기와 더 좁은 공간을 통해서 더 많은 더 긴 호흡을 쓸 수도 있고요. 더 모아진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입안의 공간을 좁힌다는 게 내가 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입을 이렇게 다물잖아요. 다물었을 때 그 안에 공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 공간을 좁히거나 늪힐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 혀 이 혀를 아래 치아 뒤에다가 이렇게 놉니다. 그러면 입안이 이렇게 있을 때 혀가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이 공간을 좁히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따뜻하고 부드럽고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그거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의 톤이 많이 바뀌실 겁니다. 어떤 암부슈어 주법을 통해서 소리를 바꾼다는 것은 어.. 뭐 맞다 틀렸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 방법 중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입안을 좁혔을 때 소리가 좋아진다. 톤이 좋아진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 밖에도 다양한 톤이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러면 톤이 바뀌면 뭐가 좋아질까요? 일단 퀄리티가 달라져요. 내가 낼 수 있는 사운드나 내가 낼 수 있는 음색이나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의 표현 기법들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톤 연습에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열심히 연습을 하셔서 톤 연습, 톤을 어떻게 하면 이쁘게 낼까 낼까 톤 연습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좋은 연주자들의 연주 음악들을 많이 들어야 하고 직접 영상을 통해서 보는 것도 좋지만 라이브로 좀 찾아가서 들어보시고 다양한 콘서트에 직접 방문하셔서 저런 연주자는 저렇게 톤을 하는구나 저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내가 그 톤을 계속 내가 내가 따라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만 이 좋은 톤을 가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연주자들은 유학도 가잖아요 정말 훌륭한 정말 좋은 선생님 저도 너무 존경하는 선생님들이 많지만 그 선생님들을 만나러 유학을 가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선생님과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그 톤을 배우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 이렇게 해야 톤이 좋아집니다 라는 거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저의 방법대로 말씀을 드린 거고 내가 다양하게 톤이 좋아지려는 노력을 굉장히 하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운 연주자가 되실 거라고 저는 굳게 약속합니다.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순간 제가 놀랐는데 여러분들께서 꼭 그렇게 연습을 하셔서 좋은 연주자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강의를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꾹 눌러주시고 저희 네이버 댓글 아니 네이버 밴드와 카페도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밑에 링크 다 넣어놨어요. 아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가입하셔서 한 가족으로서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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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 오늘은 오늘의 강의 주제는 색소폰 하시는데 목적이 있나요? 라는 강의를 가지고 왔어요. 강의라기보다는 질문이죠. 혹시 색소폰을 좀 하시는데 어떤 목적이 있나요? 제가 왜 이런 강의 주제를 가지고 왔냐면요. 어떤 많은 분들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색소폰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제가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 어떠한 목적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바로 여기 눈앞에 보여져 있는 것 내가 한번 하고 말 것들에 대한 목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목적이 없는 분들이거나 현재 지금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앞에 놓여져 있는 목적이라는 것은 아 내가 내년에 어떤 무대에 있는데 그 무대에서 내가 연주를 할 거야. 아니면 아 내가 내 자녀들의 결혼식에서 내가 연주를 할 거야. 아니면 내가 어디 봉사를 가는데 그 봉사 때 이걸 할 거야. 라는 짤막짤막한 목적보다는 내가 더 길게 이렇게 볼 수 있는 목적을 설정하면 어떨까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요. 그 목적이라는 게 아 내가 이 곡을 이 곡을 할 때까지 열심히 해야겠다 라는 목적도 좋아요. 하지만 어떤 곡보다는 내가 어떤 플레이어 내가 이제 색소폰 연주자다 라는 마인드를 가지시고 이제 무대에 쓰는 그런 목적을 좀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 주변에 우리 색소폰 앙상블도 많고 그 다음에 색소폰 뭐 오케스트라 아니면 윈도 오케스트라 윈도 오케스트라는 뭐 이제 시나 이런 그런 공간에 있는 지역도 있고 없는 지역도 있는데 그런 곳에 좀 문을 두드리셔서 그런데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돼 있다면 그런 데서 활동하시는 것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 명 동료분들과 이렇게 모여가지고 앙상브를 좀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앙상브를 만드셔서 같이 모여서 연주하면 더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목적을 아 내가 열심히 연습을 해서 내가 이렇게 마음 맞는 분들과 앙상브를 좀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만들어서 그런 앙상브를 같이 모여가지고 섹소폰을 하면 훨씬 더 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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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움을 얻으실 수 있어요. 또한 앙상블뿐만이 아니라 내가 계속 무대에 서야 되겠다. 아 내가 무대에 100번을 서봐야겠다. 500번을 서봐야 되겠다. 그런 무대 그게 어떤 횟수적인 그럼 100번 하고 섹소폰 그만둘 건가 그게 아니라 내가 평생 이루지 못할 횟수를 딱 정하는 거죠. 내가 1000번 내가 10000번의 무대를 서보겠다. 아니면 내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국에 막 이런 전국에서 다양한 어떤 무대에서 내가 전국 투어를 해보겠다. 뭐 이런 멋있는 뭐 내가 해외에서 연주를 해보겠다. 뭐 여러 가지 그런 내가 큰 포부를 가지고 연주를 한다면 아 내가 더 연습을 해야 되는 욕구도 생길 것이고 어 더 열정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슬럼프도 많으시고 연습화 의욕도 사라지고 그쵸 약간 이렇게 좀 지치는 또 약간 좀 지치는 좀 졸리기도 하고 그런 계절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여러분들이 이제 힘내시라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섹소폰은 음 아실 때 큰 목적을 가지고 연습을 하시는 우리 섹소폰 학교 많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근희를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꾹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네이버 카페랑 네이버 밴드가 있는데 밑에 링크 타고 들어주셔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밴드에는 섹소폰 하시는 우리 많은 분들이 여기서 소통을 하고 계시고요. 저한테도 궁금하신 것들 다이렉트로 물어보실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고요. 네이버 카페 같은 경우는 네이버 카페도 있습니다. 섹소폰 학교 카페에서는 다양한 교육 자료도 얻으실 수 있고 유튜브에 다양한 강의 영상들을 다 수준별로 영상을 나눠 놨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정말 유용한 커뮤니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강의를 보셨다면 다시한번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섹소폰 학교 전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섹소폰 학교 전광호입니다. 오늘은 왕초보 탈출 첫 번째 강의입니다. 자 이제 수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집중에 집중을 더하셔서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질문해주셔도 좋고요. 제가 연락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일 때는 제가 또 문자를 남겨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연락을 해서 저한테 언제든지 피드를 계속 수시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수업이에요. 내가 지금 섹소폰을 할 수 있다 없다 다 떠나서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내가 얼마만큼 받아들일 것인가 내가 뭐 어떤 거는 그냥 대충 넘길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겠다 다시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서 수업에 임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요번 첫 번째 주제는 섹소폰의 정확한 자세와 세팅 방법이에요. 아 선생님 뭐 세팅 자세나 뭐 그런 것들은 뭐 그냥 대충 하면 되죠 뭐 그게 그렇게 큰 영향이 있나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섹소폰을 어떻게 걸었는지 제가 목걸이는 조금 삐뚤게 걸었는데 목걸이는 제대로 건 거가 맞는 건지 피스는 정확하게 끼운 게 맞는 건지 리드는 위가 쳐는 악기를 내가 들고 있는 자세는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것들 그래서 우리가 기본 자세를 이번 첫 번째 강의에는 찍고 넘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섹소폰 알토 섹소폰도 있을 거고 테너 섹소폰도 있을 거고 소프라운 섹소폰도 있을 거고 바리톤 섹소폰도 있을 거예요. 바리톤은 웬만하면 없으시겠지만 그렇게 세 개 아주 악기가 많이 있는데 음 첫 번째로 우리가 섹소폰 이렇게 생겼죠. 섹소폰 이렇게 생겼는데 알토든 테너든 다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악기를 이제 세팅을 할 때 어디를 잡는지도 몰라요. 네 어디를 잡는지 몰라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악기를 어디다 잡아도 상관은 없지만 요 가운데 요기 벨 옆에 가운데다가 손을 이렇게 넣고 악기를 감싸주셔서 들고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자세다. 그래서 악기를 내가 이렇게 끈이 없는 상태로 들 때는 요 가운데를 잡아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요 위쪽이나 이렇게 내기 돼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쪽을 많이 잡거나 그냥 요기만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참 많은데 아주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악기는 요기를 잡아야 한다. 아니면 내가 이 벨의 벨의 한쪽을 잡고 내가 이렇게 잡든지. 네 그래서 요런 자세. 그리고 내가 혹시나 무대에 쓴다 했을 때는 악기를 아까 잡은 것처럼 해주고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사를 하거나 연주를 시작을 하시는 게 제일 안정적이다. 그래서 색소폰 요기를 잡아요. 그럼 선생님 뭐 딴 데 이렇게 잡으면 안 되나요? 키가 막 눌려요. 그래서 키가 다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전한 요 위치에 요거를 좀 잡으셨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이 악기를 이제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악기를 불고 그 다음에 악기를 이제 정리를 하고 하는 그런 과정 중에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색소폰 리드를 세팅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하고 뭐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악기를 가방에다가 넣고 가방에 악기다가 넣고 나서 그거를 열어둔 상태에서 그냥 확 들어버린 경우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악기를 딱 떨어뜨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색소폰을 정리를 하고 가방을 잠글 때는 항상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 내가 항상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 저는 악기를 전공하고 단 한 번도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없어요. 내가 생각만 열심히 한다면 절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악기를 잠가 놓고 내가 잘 잠궈나 하고 악기를 드는 습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악기를 열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항상 문을 잠가 놓고 그런 습관들이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왕초보 탈출 반 학생 많은 분들께서는 꼭 이 부분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색소폰을 악기에다가 걸기 전에 이 넥만 꺼내서 이 세팅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마우스피스랑 리드 있잖아요. 마우스피스랑 리드가 있는데 우리가 이 색소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마우스피스와 넥의 끼움이에요. 얘를 너무 깊숙이 물게 되면 음정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좋지가 않을 경우가 있어요. 음정이 너무 높게 들리는 경우가 있는 거죠. 또 반대로 내가 너무 얘를 조금만 이렇게 끼게 되면 음정이 너무 낮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우스피스와 넥은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약 한 1cm 정도 1cm 정도 남겨놓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이게 악기마다 달라요. 코르크의 두께마다 다르기 때문에 끼고 나서 항상 튜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튜닝이 이 메츠로놈 이것은 꼭 있어야 한다. 꼭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튜닝을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먼저 여기 넥을 먼저 끼신 다음에 내가 평평하게 막고 있나 얘가 평평하게 얘가 좀 이렇게 삐뚤어져 있나 안 돼 있나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실수를 하는 것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다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리드인데 이 리드는 갈대나무로 만들어져 있어요. 갈대나무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리드가 끝에가 너무 얇아서 살짝 막 옥기세만 스쳐도 이 리드 끝에가 다 나가버리게 되버려요. 그러면 이 리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리드 한 통에 뭐 2만 몇천원에서 3만원 정도 하는데 하나에 몇천원 꼴인데 얘가 나의 부주의로 리드가 닫히는 그래서 내가 사용하지도 못하고 버리는 리드 참 많이 봤어요. 저도 그런 실수를 한 적이 되게 많은데 항상 리드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얘를 세팅하기 전에 내가 이렇게 입에다가 물고서 좀 이 수분을 주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종이컵에다가 미지근한 물에다가 얘를 담가 놓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입에 물고 있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팅을 하시면 돼요. 이제 리드를 해가지고 빼고 물기를 제거한 다음에 이제 이 마우스피스에 리드를 세팅을 할 건데 저는 이렇게 합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이 리드의 밑에 부분을 잡고 여기 양 옆에 공간을 정확하게 맞춰요. 양 옆에 공간을 정확하게 맞추고 이 위에 부분은 내가 이렇게 눌렀을 때 이렇게 딱 눌렀을 때 여기 손톱만큼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손톱 정도 손톱 정도로 약간 검은색이 보이게 약간 리드를 내려서 세팅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고 저는 이렇게 잡고 있어요. 사람마다 다른데 그 다음에 요거 이 리가처를 마우스피스에다가 낄 때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얘는 지금 밤부라고 끈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은 쇠로 되어 있어요. 그 쇠가 실수로 내가 팍 이렇게 되게 되면 리드가 쭉 찢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히 항상 조심히 세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밤부로 이런 끈으로 되어 있어서 제 것보다는 더 보편적으로 쇠 우리 조리개 있잖아요. 쇠조리개 있는데 거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쇠조리개를 엄청 세게 조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본인한테 엄청 손해예요. 이 리가처를 너무 꽉 조이게 된다 그러면 이 리드가 울림이 더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안 움직일 정도만 고정만 시켜놓고 적당히 조여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이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넣어놓고 조이기 전에 여기 옆에 공간이랑 위의 공간이랑 다시 한번 보고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안 맞네. 그럼 이렇게 해서 다 맞았네 하고 조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넥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낍니다. 이렇게 끼는데 여기 뒤에 보면 여기 넥 밑에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와 여기 밑에 여기 넥에 여기 밑에 이 부분이랑 일자가 되게 해주는 게 가장 좋고요. 사실 내 몸에 맞춰서 조금 옆으로 틀어지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약간 좀 틀어지게 불어요.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는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넥과 본체를 조여주는 걸 하는데 이것도 너무 세게 조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약간 그 마모가 단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얘를 너무 깍 조이지 말고 적당히 움직이지 않을 정도만 딱 고정을 합니다. 이런 게 아주 기본이에요. 아주 기본적인 자세.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네 아니 우리 목걸이. 이 목걸이인데 이 색소폰에서는 목걸이가 무진장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일단은 이 무거운 악기를 이 목걸이 하나로 이 악기를 맡겨야 돼요. 저같이 이 목걸이에 이 비싼 악기를 걸어둬야 되는데 이 목걸이가 뭐 너무 저렴한 거를 사용하게 되면 악기가 떨어질 수도 있겠죠.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다치지 않게 목걸이는 항상 튼튼하고 좋은 거 항상 좋은 거 튼튼하고 뭐 이쁘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튼튼한 거 내 목이 편한 거 그런 것들로 추천을 하시는 것을 저는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목걸이를 정확하게 해서 이 고리 이 고리 같은 경우도요. 여기가 동그란 고리 부분이 있는데 여기 고는 거리 거기 부분이 이 고리가 너무 세거나 날카로우면 여기가 갈려가지고요. 악기를 불다가 악기가 목걸이에 걸려있다가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저 그런 경우 두 번 정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끈이 다치지 않게 그 부분들이 잘 되어 있는 걸로 구매를 하셔서 목걸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 자세가 뭐냐면 우리가 서서 했을 때 우리가 서서 서서 섹소폰을 불 때는 약간 다리가 어깨 넓이로 딱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약간 왼발이나 오른발 중에서 왼발 왼발이 약간 앞으로 약간 앞으로 나온 다음에 내가 몸은 악기 연주를 해 주는 것이 좀 좋습니다. 딱 평평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약간 음 좀 그래요. 그래서 약간 왼발이 약간 앞으로 나오고 서 있었을 때 살짝 나오고 몸이 약간 앞으로 수그리고 악기를 부르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목걸이는 얼만큼 조절을 해야 하냐면 내가 목걸이를 딱 걸었을 때 이 마우스피스가 내 아랫입술에 딱 닿게 내가 입 중앙으로 들어와서도 안 되고 너무 높게 올린 거고요. 내가 내 아랫입술 부터 밑에 있으면 그냥 가만히 딱 이렇게 뒀을 때 아랫입술 부터 너무 밑에 있으면 이 악기가 너무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악기를 그냥 들지 않고 놨을 때 이 마우스피스가 아랫입술에 딱 닿게 네. 그럼 내가 고개를 딱 하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 네. 이 자세. 그래서 이 세팅을 꼭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걸이를 걸고 내가 마우스피스를 놓고 하는 이 자세 그래요 소리를 정확한 자세에서 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자세 내가 몸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거나 고개가 이렇게 들어가거나 절대 내가 양손으로 악기를 드는 것이 아니라 이 양손으로 악기를 이렇게 밀어주는다. 이런 느낌으로써 색소폰을 불어주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이 오른손으로 대부분 악기 손을 들게 되는데 악기를 들지 않습니다. 악기를 들지 않고 고리에다가 손만 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하게 되면 내 몸에 이 악기가 자연스럽게 딱 대고요. 가장 중요한 거 악기를 불 때 색소폰이 내 몸에 딱 다하고 있어야 합니다. 악기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악기가 불안불안하게 되고 자세도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기는 항상 내 몸에 딱 붙어있어야 되고 내가 항상 이렇게 안정적인 자세로 이렇게 있어야 되고요. 이런 자세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세가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목이 너무 이렇게 앞으로 나오거나 목이 너무 이렇게 올라가거나 몸이 이렇게 삐뚤어지거나 그렇게 되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 자세를 꼭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좋고요. 앉아서 했을 때는 알또색소폰은 이제 통일을 하자는 거죠. 얘를 옆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가운데 앉아서 다리 사이에다가 넣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다리 사이에 넣고 악기를 부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얘를 이렇게 하게 되면요. 내 주법이 틀어질 수가 있어요. 몸이 일단은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상태에서 악기를 불면 내가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앉아있는 상태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가운데로 놓고서 하시면 좋고요. 테너 같은 경우는 이제 악기가 좀 길다 보니까 앉았을 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옆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하시는 경우도 그렇게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고 테너 같은 경우는 음 뭐 바리톤 같은 경우는 당연하죠. 바리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약간 비스듬히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소프라노나 테너 아 알토 같은 경우는 딱 정자세 그 다음에 테너도 어 약간 약간만 삐뚤어져 있는데 어 요 가운데로 하는 자세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연주할 때는 마찬가지로 몸이 팔이 이렇게 들어지거나 막 내가 어깨에 이렇게 힘이 들어가서 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첫 번째 시간때는 여러분들이 색소폰을 하시기 전에 기본적인 어떤 자세 기본적인 자세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내가 한숨 쉬듯이 소리를 내야 되기 때문에 몸이 항상 자연스럽게 편안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자세를 정확하게 숙지를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똑같이 이 자세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한 노트 그 다음에 영상들을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매일매일 연습할 때마다 저한테 그 연습 사진 저 이제 연습 시작합니다. 연습 인증 사진 같은 거를 올려주시면 더 아 정말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강의에서 뵐게요.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전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색소폰학교 전광호입니다. 오늘은 왕초보 탈출반 두 번째 강의죠. 주법의 기본과 소리내는 원리. 주법 그 다음에 소리내는 원리.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조금 가까이 갈 수도 있으니까 놀라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색소폰에서 주법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유튜브 색소폰 많이 배우는 데이터들이 많은 곳이 유튜브 그쵸 유튜브에 참 많은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도 있고요. 굉장히 좋은 선생님들도 있고 한데 제가 우리 색소폰 학교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주법은 어떤 다른 사람과에 대한 차별성 아 저 사람 저렇게 했는데 내가 뭔가 하기 위해서는 나는 다른 것을 얘기를 해야겠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저는 기본적인 색소폰을 아마추어로써 내가 취미로써 즐기고 편안하게 낼 수 있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주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 기본적인 주법에서 내가 나중에 재즈를 하든 내가 어떤 더 펑키적인 음악을 하든 내가 더 팝을 하든 클래식을 하든 그 다음에 내가 그런 기본기 아래에 그 기본기에서 내가 조금씩 변형을 주는 것은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처음 악기를 하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러한 주법들은 굉장히 오해를 삼을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참 유튜브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색소폰 학교에 왕초보 탈출반 여러분들께서 잘 신청을 하셨고 그 다음에 주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데 제가 하라는 대로만 색소폰 소리를 내시기만 한다 그러면 어디에서도 색소폰 못한다는 소리는 안 들으실 겁니다. 저는 기본기 정확한 FM을 가르쳐드리고 FM을 정확하게 가르쳐드리기 때문에 그게 왜 안나는지에 대한 원리도 알아요. 그 소리를 어떻게 내야 되는지도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신뢰하시고 따라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색소폰에서 주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마우스피스 우리가 마우스피스 를 내가 물었을 때 요 입에 어떠한 모양 내가 소리를 낼 때 어떠한 주법으로 소리를 내야 하는가 어떠한 모양인가 어떠한 힘으로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오늘 배워볼 건데 자 내가 색소폰 소리를 낼 때 먼저 오 라고 해보세요. 내가 일부러 막 으 으 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오 우리 숫자 1 2 3 4 5 알파벳 오 하듯이 입에 그냥 오 한 상태에서 오 한 상태에서 아랫입술만 살짝 말아줄거에요. 누가 이 마우스피스가 자 조금만 제가 가운데를 가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더 드릴게요. 오 한 상태에서 오 아랫입술을 살짝만 말아요. 얼만큼 이 붉은 부분이 안보일 정도만 보여도 괜찮아요. 아주 조금만 이 치아만 아랫입술만 살짝만 말아만 주면 돼요. 오 오 응 그리고 위치하는 이 패치에 정확하게 눌려줘야 돼요. 정확하게 눌려줘야 돼요. 그리고 아랫입술 활성화 세고 오 오 오 오 오 하고 됐다 그러면 음 오 음 음 음 음 하고 그냥 닫아만 주세요. 내가 근데 닫을 때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음 하고 르르거 이르 르르거 아랫입술은 아랫입술은 아랫입술만 거 같다가 아랫입술을 대기만 하는 거예요. 대기만 눌러주는 게 아니에요. 르르거 아랫입술만 거 그리고 음 그다음에 숨만 들어 마시고 숨만 들어 마시고 음 음 음 음 근데 여기에서 소리가 이런 소리가 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음 짝 어 왜 안 나지? 아니면 음 음 음 이런 소리가 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음 이런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근데 첫 번째 음 이렇게 되는 경우는 아랫입술로 이 리드를 탁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우스피스랑 리드의 공간이 닫혀 버리기 때문에 소리가 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음 음 되게 답답하고 두꺼운 소리가 나요. 이런 소리는 뭐냐면 내가 힘은 줬는데 아까보다는 조금 덜 준 거야. 그것도 잘못됐어요. 아랫입술로 힘을 주지 않고 편안하게 흠 흠 흠 호흡이 약간 소리를 낼 때 내가 이 치아를 통해서 나간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소리를 내주셔야 돼요. 흠 흠 흠 하고 소리를 내주셔야 되는데 안에서 흠 흠 흠 흠 흠 그리고 아까 같이 소리가 흠 이런 소리가 났어. 그럼 내가 너무 많이 문 거야. 마우스피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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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만큼 물어야 돼. 얼만큼 물어야 돼. 자 처음에 왕초보 내가 처음 탈출을 하시는 분들은 요 마우스피스 이게 패치 요거는 이제 고무 우리 마우스피스에 보면 고무 붙어져 있잖아요. 고무에 절반 정도만 치아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피스에 한 반만 들어가라 이거예요. 응 그리고 아랫입술은 이제 대고만 있고 흠 하면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막 어 그러면요. 음 막 연주자들 보니까 막 입을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러냐. 왜 저런 모양이 나는데 저는 왜 그런 모양이 안 나오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내가 계속 지금은 처음이에요. 우리가 운동을 처음에 했을 때 막 막 이런 웨이팅 막 근육 운동을 안 하다가 하게 되면 막 다리가 막 후두루들 떨리고 그러는 것처럼 얘도 그러한 현상이 올 겁니다. 그게 소리가 막 떨리고 그런 소리가 날 거예요. 처음에 시 불어볼게요. 했을 때 막 이렇게 떨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극히 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입에 힘을 줘서 그 떨림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더 크고 더 크고 더 입에 힘을 빼고 큰 소리로 소리를 내게 되면 굉장히 이쁜 소리를 이 호흡 이 큰 호흡 연습을 했던 이 호흡이 여러분들에게 맞는 주법을 가져다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인위적으로 주법을 만들거나 뭐 어떤 그런 걸 할 필요가 없어요. 기본적인 거 아주 간단하잖아요. 오 아래 뉴스는 말고 위치야 대거 그냥 물고 후 소리를 냈는데 너무나 강력하게 빵 대포 소리 같이 음 이렇게 소리를 내게 되면 소리가 안 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냉만 가지고 이 냉만 가지고 그런 주법을 정확하게 구사하는 그래서 더 클로즈업 하셔서 더 가까이 여러분들께서 더 이렇게 가까이 오셔도 돼요. 더 가까이 오셔가지고 그 지금 내가 주법을 잘 하고 있는가 이렇게 모양을 해서 저한테 영상을 찍어주시면 아주 좋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해주셔야 제가 아 잘 하고 계시는구나. 음 그래서 요런 주법 그러니까 주법은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렇게 소리를 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리를 내는 원리 섹스톡검사 선생님 소리가 어떻게 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이 리드가 떨리면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리드가 떨리면서 소리가 나는 건데 우리가 이 리드가 지금 우리 수업 받으신 분들 리드가 상태가 다 달라. 그리고 내가 지금 리드가 맞는 걸 쓰고 있는 건지 내가 어 뭐 지금 잘 하고 있는 건지 이게 소리가 좋은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죠.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소리가 좋다 안 좋다 그런 거를 떠나서 내가 리드를 이제 먼저 골라서 이제 소리를 냈을 때 리드 고르는 거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먼저 그걸 하기 전에 이제 소리를 내는 원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색소폰 소리를 내는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색소폰 소리가 나는 원리는 뭐냐면 내가 지금 세팅되어 있는 리드 있잖아요. 그 리드에 맞는 호흡과 압력만 주면 되는데 내가 그걸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크게 불어봐. 빵 불러봐. 근데도 막 내가 답답하고 힘이 들어. 그리고 좀 작게 불어보세요. 어느 정도냐면 이 정도 했어요. 근데 소리가 안 나. 이런 소리는 막 뭐 바람 소리만 나고 이렇게 답답한 소리가 나요. 아 그러면 조금 리드가 답답하고 조금 나한테 두꺼운 소리구나. 색소폰 소리가 어떻게 나야지 편안한 소리냐면 3, 4 했을 때 색소폰 소리가 빵 나면 리드가 좋은 리드예요. 그런데 음 거기서 내가 두껍고 아 조금 내가 답답하다. 그러면 두껍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어 이거 너무 조금 막 나가는데 소리가 막 빽빽 나가는데 그럼 좀 가볍다. 조금 얇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얇다. 두껍다. 그런 걸 아직 잘 못하니까 내가 지금 세팅되어 있는 리드에 맞는 호흡과 압력만 넣어주면 되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될 게 뭐냐면 호흡이라는 것은 후 이게 불었을 때의 이 바람을 잘 호흡이라고 하고요. 압력은 후 했을 때 이 바람의 세기 이 세기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후 하면 지금 바람을 약간 살살 조금 약한 세기로 바람을 내보낸 건데 후 하면 내가 슝 하고 빠르게 내가 그 호흡을 줬잖아요. 그쵸. 그거를 압력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호흡과 압력에 따라서 모든 리드를 다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우리 색소폰 이 리드가 너무 두껍지만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걸 판단하시는 건데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낼 수 있는 파워가 100이라고 했을 때 리드는 한 80 정도만 주면 소리가 잘 난다 하는 그런 리드가 제일 좋아요. 근데 조금 답답하다 하면 나는 이제 호흡이 100인데 그 리드는 120이나 150 정도를 줘야 소리가 나는 리드다. 그럼 좀 힘든 리드야. 그리고 나는 100 정도 호흡을 갖고 있는데 얘는 막 50, 40만 네도 소리가 나. 그러면 이건 너무 약한 리드야. 내가 그 헥을 정해요. 내가 소리를 냈을 때 후- 냈을 때 소리가 빡- 나야지 되는데 응... 소리가 빡- 나야 되는데 안 나. 그러면 뭐냐면 이 리드에 맞는 내가 호흡과 압력을 정확하게 쥐질 않았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내가 똑같이 숨을 들어마시고 하고 시를 잡고서 소리를 냈을 때 조금 답답하다. 조금 더 힘이 드는데 그러면 아래 입에 힘을 좀 더 빼고 내가 조금 더 많은 호흡을 주면 그 소리가 좀 더 잘 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소리가 조금 힘든데 내가 입에 힘을 더 빼고 내가 호흡을 더 많이 주면 하면서 소리가 다 잘 나죠. 그쵸? 그런데 내가 호흡이 100인데 이 리드는 너무 조금 약한 것 같아. 근데 계속 삑삑거리고 내가 계속 리드가 붙고 그래요. 그쵸? 그럼 리드가 너무 약한 리드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낼 수 있는 100보다 훨씬 더 약한 호흡을 줘야 이 섹서폰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진단하는 것을 초보는 알아야 합니다. 초보 때 확실하게 알아야 내가 그 뒤에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내가 그걸 알고 있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나한테 엄청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중하고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 해보고 소리를 내보고 하셔서 이 과제를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 대한 노트 필기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영상도 꼭 제출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영상 제출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연습 인증 사진까지 꼭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3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색소판학교 전광우입니다. 오늘은 왕초보 탈출반 세 번째 강의죠. 냉 연습 방법과 첫소리의 중요성 그리고 메트로놈 사용법 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냉 연습 방법 엄청 중요해요. 내가 초보를 탈출하려고 그러면 못해도 이번에 우리가 16주 4개월 동안에 이 하는 수업에서 8주 이상은 냉 연습을 놓지 않는다면 난 성공한다고 봐요. 절대적으로 냉 연습에 미치셔야 됩니다. 냉 연습을 안 하고서 색소판 자를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초보를 탈출하고 싶다. 내가 왕초보라는 타이틀에서 벗어나서 나는 이제 색소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듣는 기도 생긴다 했을 때 냉 연습을 엄청나게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그 이유가 뭔지 오늘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첫소리가 어떻게 또 중요한지 왜 중요한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메트로놈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냉 연습 방법 자 색소판을 잘하려면 이놈이랑 친해져야 돼요. 얘는 끼는 거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연습만 6개월을 넘게 했어요. 근데 이 연습을 6개월을 했는데 어느 정도 했냐면 매일매일매일 연습을 해요. 6개월 동안 대충 날짜로 따지면 한 180일이네요. 쉬지도 않고 했으니까. 180일 동안 단 하루도 안 빠지고 5시간 이상 이렇게 냉만 불었어요. 그랬더니 2년 정도 했던 한 1년 반 정도 했던 형보다 잘한대. 그리고 저도 엄청난 자신감을 붙었고 아 내가 소리를 낼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확신을 가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색소판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6개월이 굉장히 지루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마추어분들한테도 그런 시간이 필요로 하는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는데 6개월 동안 180일 동안 하루에 5시간씩 연습은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그렇게 연습을 하실 때 아니면 내가 연습을 한다 했을 때 내가 하루에 10분 내지 15분 정도는 이 냉만 부르셔야 돼. 그래서 이 냉 연습이 왜 중요한가? 이 냉 연습을 열심히 하면요. 굉장히 소리가 좋아집니다. 두 번째는요. 1옥타브, 2옥타브, 3옥타브 할 때 내가 입에서 주는 어떤 느낌이 다 다른데 그런 것들을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냉 연습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안 한 사람보다 비브라토를 훨씬 더 잘합니다. 그 다음에 냉 연습을 열심히 하게 되면 밴딩, 스쿱, 글리산도 이런 거 엄청 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도 모든 게 다 여기 안에서 되는 거거든요. 저는 선생님한테 글리산도라는 걸 배운 적이 없습니다. 글리산도가 뭐냐면요. 그냥 내가 소리를 쫙 이어주는 거예요. 이런 기술이거든요. 이런 노래가 이런 기술이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나중에 멋있는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 근데 이런 기술들은 배우질 않았어요. 근데 그냥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냉 연습에서 나왔어요. 냉 연습을 하게 되면요. 처음에는 이렇게 연습을 하시겠죠. 이런 연습만 하게 되는데 6개월 동안 이 연습만 하게 되면 굉장히 지루하게 돼요. 이거 왔다가 막 되게 다양하게 많이 놀았거든요. 막 이렇게 손을 밑으로 바꿔서 이렇게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이걸 가지고 했더니 내가 입이 굉장히 튼튼해지고 굉장히 좋아지더라.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넥을 연습을 정말로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넥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메트로놈이라고 하죠. 메트로놈 박자기. 저는 지금 스마트폰으로 메트로놈을 사용을 하고도 있고 기계도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의 기계를 사실 수 있는 분들은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메트로놈 같은 경우는 60. 저는 60 정도로 템포로 놉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리가 나요. 똑똑똑똑똑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똑똑똑똑똑 했을 때 그 똑 하나가 한 박자예요. 했을 때 내가 이 넥만 갖고서 몇 박자를 끄냐. 내가 내 스스로 노력을 해보는 겁니다.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넥 연습을 할 때 위치하가 정확하게 패치에 고정이 돼 있고 아랫리술은 리드에 다궁만 있다는 가정하에 가정하에 소리를 크게 내가 낼 수 있는 큰 소리로 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넥만 갖고 내가 대폭 소리를 내겠다. 그렇게 연습을 하셔서 넥을 가지고 연습을 하시는데 60 템포로 내가 몇 박자를 끌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잘 못한다. 그러면 네 박자. 그다음에 여덟 박자. 열두 박자. 열여섯 박자. 내가 끌 수 있는. 내가 오랫동안 이걸 불 수 있는. 그거를 많이 늘리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연습하실 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생각하기 싫으니까 이제 시간을 정해서요. 내가 최대한 오래 끌어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1분에 한 3초 쉬고 계속 이걸 붑니다. 시간초 딱 세 놓고 이렇게 불다가 힘들어요. 해서 1분 안에 동안 최대한 쉬지 않고 이렇게 숨이 좀 부족하다가 빨리 숨을 쉬었다가 해가지고 1분이 될 때까지 시간초를 재놓고 그냥 계속 부는 거예요. 그래서 1분이 됐네. 그러면 1분 쉬어. 1분 연습하고 1분 쉬는 거예요. 이 연습을 반복적으로 하루에 5세트 내지 6세트 정도 해주면 좋습니다. 1분 연습하고 꼭 1분을 쉬어야 돼요. 왜냐면 입이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힘을 많이 써가지고 이 근육이 어디로 가버렸어. 그럼 이 근육이 다시 와야 되잖아요. 그 1분이 필요해. 그래서 1분 또 쉬어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런 연습을 5세트 정도 뭐 적게는 3세트 정도 꾸준히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습 방법이 뭐냐면 내가 얘를 메트로놈을 틀어놓고 연습을 할 때 두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할 때 첫 번째 박자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박자에만 소리를 내주는 거예요. 둘 셋 넷 네 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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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분 동안 시간 초록 그래서 우리 스탑워치라고 하죠. 시간초에 땡 시작! 딱 해놓고서 1분 동안에 요거를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 몇 세트? 3세트 정도만 해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연습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턴깅을 할 줄 모르잖아요. 턴깅을 할 수 있으면 그거를 턴깅으로 해주면 좋고요. 턴깅은 항상 두 발음으로 해주셔야 돼요. 세게 할 필요 없이. 그래서 턴깅을 하는 분들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연습 방법은 뭐냐면 그게 두 번째까지 연습이 다 됐다 했을 때는 얘가 60에 놓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요 하나하나 할 때마다 내가 소리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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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요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1분 동안 쉬지 않고 연습을 해주시는데 요거는 한 2분 정도만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1분 쉬고 또 1분 하고 쉬고 해서 총 4분 정도가 걸리겠죠, 시간이. 그래서 그 연습을, 이 연습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요거 연습을 할 때 뭐가 중요하냐면 요 연습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데 할 때 첫 소리가 중요해요. 이때 내가 습관을 들여놓는 게 좋은 게 첫 소리가 아마 선생님들이 유튜브를 쳐보시거나 어디를 다 쳐보셨을 때 첫 소리가 빵빵 터지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첫 소리가 빵빵 터지는데 첫 소리는 항상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항상 첫 소리가 빵빵 첫 소리가 모든 걸 다 내뱉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부드럽게 해주시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첫 소리가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 네잉 연습할 때 잡아만 놓으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닌 방법이기 때문에 첫 소리를 항상 터지지 않고 부드럽게 해주려고 연습을 하세요. 그 다음에 메트로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메트로놈 같은 경우는요. 스마트폰도 좋지만 기기로 갖고 계시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소리가 더 크거든요. 이 색소폰은 소리가 원체 크기 때문에 메트로놈은 기계로 갖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소리 큰 메트로놈으로 하나로 구매를 하셔가지고 내가 메트로놈을 잘 이용을 해주시면 좋은데 메트로놈 같은 경우는 보통 연습을 할 때 60에서 한 120 정도 그 정도 템포만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 뒤에 템포는 내가 필요로 할 때는 사용을 해도 되지만 내가 템포가 60에서 120까지만 사용을 해주면 되는데 이 메트로놈 60이 뭐냐면요. 이 메트로놈 똑똑똑똑 하잖아요. 이게 1초에 하나 이런 개념이에요. 1초에 하나 개념이기 때문에 120이면 1초에 두 번 뛴다는 거예요. 1초, 2초, 1, 2, 3, 4, 5, 6 해가지고 120까지 가는 거고 60은 1, 2, 3, 4, 5, 6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60, 그 다음에 62, 64, 66, 68 이렇게 내가 1씩 숫자로 올릴 수 있는 메트로놈을 사셔가지고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이 메트로놈이라는 걸 가지고서 내가 연습하는 것을 습관화한다면 초보 때 그런 것들을 해놓은다면 나중에 엄청나게 좋아요. 이 처음에 기초 때, 왕초보 때 메트로놈에 대한 중요성도 모른 상태에서 내가 중급이나 나중에 꾸미몸이나 비브라토나 그런 것들을 배우려고 했을 때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트로놈은 기계로서는 나한테는 연습 선생님이에요. 나 연습시켜주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메트로놈이 없으면 아, 쟤는 선생님 없이 내가 연습을 한 거구나 그런 느낌이랑 똑같은 거예요. 얘는 내가 지금 빨라지나 안 빨라지나 잡아주는 사람이고 아, 사람은 아니고 기계고 그렇기 때문에 이 메트로놈을 굉장히 잘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메트로놈 같은 경우는 나중에 만약에 궁금해서 갖고 계신 메트로놈이 다 다르다 보니까 메트로놈이 없다 그러면 하나를 구매를 하시면 돼요. 튜너랑 같이 되는 거는 한 5, 6만 원 정도 하고 메트로놈만 되는 거는 한 4만 원 정도면 아마 웬만하면 평생 쓰실 거예요. 떨어뜨리거나 고장만 안 나면 평생 쓰는데 그런 거 하나 장만해 놓으시고 그리고 연습을 좀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트로놈을 꼭 사용을 하는 것이 습관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연습을 하실 때 메트로놈을 이렇게 옆에다 항상 놓고서 연습하시는 분은 듣지도 않아도 이 사람은 잘할 확률이 높다 이래요. 근데 메트로놈도 없이 그냥 연주하시는 분들은 잘할 확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리듬, 박자인데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 그런 것들이 안 무너지려면 메트로놈이 친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번 강의 때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를 이거를 보시고 왕초보 탈출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번에 과제는 뭐냐면 냉 연습 방법 제가 그 방법 3가지 알려드렸죠. 그것을 직접 이렇게 소리를 내셔서 저한테 이렇게 영상으로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소리를 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첫소리 빵 터지지 않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것만 확실하게 해주신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완벽하게 되실 수 있고요. 이게 내가 잘 된다 했었을 때는 냉 연습의 시간을 더 늘리시고 그 다음에 이것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완전 초보이시고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 이것만 딱 하시고 내가 조금 악기를 불어봤다 하시는 분들은 이 냉 연습의 시간을 조금 더 오래 잡고 그 다음에 다른 연습을 하실 때는 좀 기본적인 것들을 연습을 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커리큘럼이 딱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잡아야 초보를 탈출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믿고서 연습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색소품학교 정광호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강의죠. 전체 세팅 자세와 튜닝 그리고 1옥타브 운지법입니다. 첫 번째, 전체 세팅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말씀 드릴 건데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색소폰을 악기를 이 목걸이에 거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목걸이를 정확하게 걸어주시고 이 목줄을 어떻게 조절을 하냐에 따라서 소리에 대한 변화가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색소폰의 목줄 세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색소폰을 이렇게 걸었을 때 내가 좀 가까이 옵니다. 바로 내가 맸을 때 내가 들지 않고 들지 않고 아랫니스에 바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목걸이 세팅이 제일 좋습니다. 네, 이렇게 될 수 있는 세팅이 제일 좋고요. 그 목걸이 딱 정확하게 세팅이 됐고 두 번째는 악기를 내가 들지 않습니다. 들지 않고 악기는 항상 내 몸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앉아서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앉아서 했을 때는 옆으로 삐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도 다리를 약간 벌리고서 하시면 좋고요. 웬만한 연습은 서서 하시는 것을 자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섰을 때 내가 정확하게 그런데 이 마우스 피스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정확하게 뿅듯하게 맞춰주시고 원래 제대로 때가 빤듯하게 맞추게 되면 약간 이렇게 삐뚤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정면에 봤을 때 조금 삐뚤다고 마우스 피스를 약간 이렇게만 좀 이렇게 틀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팅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은 이 뒤에 고리가 있는데 이 고리로 악기를 이렇게 드는 것이 아니라 엄지로 악기를 이렇게 아래로 밀어준다라는 느낌으로 하게 된다 그러면 테크닉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세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넥 넥이 이렇게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거나 너무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앞에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꼭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약간 조금 삐뚤어도 괜찮아요. 저 같은 경우도 약간 삐뚤어서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해주시고 내 고정할 수 있게 정확하게 쪼여주시는데 너무 세게 쪼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을 했어요. 그리고 색소폰을 불 때 내가 숨을 틀어 마시고 이렇게 색소폰 소리내는 거 아니죠. 항상 내가 한숨 쉬듯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양쪽 다리도 약간 좀 벌려주시고 약간 몸은 앞쪽으로 약간 이렇게 수그리고 불면 되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테너 같은 경우 테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섰었을 때 이렇게 부시는 게 되게 좋고요. 앉아서는 약간 비틀어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는데 이렇게 하셨을 경우에는 마우스 피스를 좀 잘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팅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팔을 이렇게 들거나 내가 한쪽이 이렇게 들어가거나 그러지 않고 내가 딱 봤을 때 정말 편안하게 이렇게 된 자세를 먼저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튜닝 자 우리 튜닝이라는 것이 뭐냐면 음... 이제 우리 음정을 맞추고 안 맞추고 뭐 그런 것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자 지금 한번 귀가 귀를 이렇게 쫑긋하게 열어보시고 하시면 좋은데 그 음정을 체크하는 거예요. 음정이 이렇게 좀 낮거나 높다 했었을 때 이 마우스 피스를 내가 조금 더 뒤로 앞으로 빼거나 그렇게 됐을 때는 음정이 낮아지고요. 얘를 더 껴을 드는 음정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게 내가 이거를 껴주셔야 되는데 한 이 정도 네. 한번 볼게요. 되게 초점이 안 맞아서 그런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렇게 됩니다. 네. 한 이 정도 세팅이 좋습니다. 자. 됐나요? 그 다음에 음. 이 정도 해주시고 얘가 음정이 내가 좀 높다 낮다 했을 경우에는 튜너라는 기계가 있어요. 튜너라는 기계를 딱 틀었을 때 기본적으로 가운데 있는 거에서 내가 조금 이렇게 음정이 떨어져 있으면 아 음정이 낮구나 그 음정이 낮았을 때는 마우스 피스를 조금 꽂아주시고 조금씩만 꽂아서 음정을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했는데 약간 높다 높다 그러면 마우스 피스를 좀 빼주셔서 음정을 조정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튜닝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꼭 해주시면 너무나 그거는 아주 기본적인 왕초보 탈출하는 데 있어서 아주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튜닝은 필수적으로 내가 앙상블을 하든 내가 혼자 연습을 하든 내 반죽이를 틀고 놓고 녹음을 하든지 간에 꼭 튜닝을 해주셔야 된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초보를 탈출하기 위한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꼭 그걸 해주시고요. 자. 오늘 1옥타우 운지를 배워볼 건데 제가 이렇게 가까이 가도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네. 자. 제가 1옥타브 운지를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얘가 초점이 좀 카메라를 잡고 가면 초점이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제가 기다렸다가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1옥타브 먼저 도 배워볼게요. 위에 또 가운데 또 배워볼 건데요. 요 가운데 손가락으로 요기 가운데 요거 하나 둘 세 개 있는데 그중에 요거 요기 하나를 누르는 게 도라는 운지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소리를 내볼게요. 그쵸? 그 다음에 도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시 시는 요기 위에 하나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라 그 다음에 솔 솔은 세 개를 같이 누르는 게 솔이죠. 그 다음에 솔을 누르고 있는데 요 뒤에 엄지는 어디에 가 있어야 되냐 요기에 이렇게 다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솔 그 다음에 파는 요기에다가 플러스 아래에 또 밑에 세 개 누르는 게 있어요. 그쵸? 위에 눌렀다 치고 요기 요거 하나를 요 손가락으로 요 손가락으로 눌러줍니다. 파 그 다음에 비 그 다음에 래 그 다음에 요기 요 두놈이 있어요. 요기 두 개 이렇게 넓잡게 한 거 하나 두 개가 있는데 요기 맨 밑에 거 도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위에 세 개 눌러주시고 밑에 네 개를 눌러주시면 저음 도 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좀 뒤로 가서 해볼게요. 초점 아 맞춰져라 네 좋습니다. 음 해볼게요. 흐 도 그 다음에 시 흐 그 다음에 라 흐 훌 훌 훌 훌 훌 미 훌 래 그 다음에 도 그쵸? 자 여러분들 숙제 튜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한테 설명해주시는 영상을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1옥타브 도 시 라 솔 파밀 도 요거를 좀 가까이 와서 어떻게 운지를 누르는 건지 그 다음에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직접 도 시 라 솔 파밀 도 레미 파 솔라 시도 요거를 연주해주시는 것을 저한테 영상으로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튜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기본 자세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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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도 좀 하나 보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과제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전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색소폰학교 전광호입니다. 오늘은 왕초보 탈출반 다섯 번째 강의죠. 오늘 다섯 번째 정운지법과 이옥타브 운지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강의를 보실 때 제가 카메라 앞으로 가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초점이 다시 돌아오는 또 시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두고 두고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저음 운지법 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저음에는요. 보통 도부터 시작을 하는데 위에 운지를 다 누른 상태에서 밑에 파 미 네. 이 운지를 다 누르고요. 이게 초점이 조금 흐려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얘가 도라고 운지를 있죠. 도를 누른 상태에서 도를 누른 상태에서 시 저음 시가 어떤 거냐면 도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 왼쪽에 왼손 보면 안쪽에 이 누르는 게 하나 있어요. 초점 잡힘 잠깐 볼게요. 네. 여기 안쪽에 있습니다. 여기 안쪽에 이 버튼을 누르시면 도를 누른 상태에서 누르면 시 버튼이 되죠. 시 버튼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시 버튼을 눌러서 소리를 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시 소리를 낼 때는 아래에 힘을 좀 많이 빼고 위치와 정확하게 패치에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 소리를 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것은 저음 도 샵 운지법입니다. 그래서 샵 이건 도 샵 이라는 운지고요. 요것도 소리를 내셔서 소리를 내셔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아랫잎 소리에 힘 빼고서 소리를 좀 내주셔야 소리가 잘 납니다. 그래서 시 랑 도 샵 소리를 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맨 밑에 보면 여기 또 누르는 게 하나 있어요. 걔는 시 플랫 또 저음 라 샵 이라는 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세 가지 저음 운지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소리를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먼저 시 B 그 다음에 도 샵 도 샵 운지 그 다음에 저음 C 플랫 라 샵 운지죠. 맨 밑에 거 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 2옥타브 운지법을 배워볼 건데 2옥타브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2옥타브는 우리 1옥타브 다 배웠죠. 2옥타브 다 배웠는데 2옥타브에서는 이렇게 자 또 초점 봐야 되는데 요 엄지 누르는 데 뒤쪽에 엄지 누르는 데 뒤쪽에 보시면 초점 조금 잡힐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네 네 자 요게 엄지 요게 위에 누르는 게 있어요. 엄지로 이걸 이렇게 이렇게 눌러주시고 요걸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똑같이 이제 레 미 파 솔라 시 도를 눌러주셔야 되는데 2옥타브에서 첫 번째 도 첫 번째 도 저음 우리가 이제 1옥타브에서는 저음 도가 이제 아래 이 소리죠. 근데 이제 2옥타브의 첫 번째 도는 1옥타브의 가장 높은 도거든요. 그래서 2옥타브의 첫 도를 1옥타브의 첫 도를 눌러주시고 그게 2옥타브 첫 도예요. 그 다음에 2옥타브 엄지 누르고 레 미 파 솔라 시 도 똑같이 이렇게 소리를 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엄지를 누르고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과제는요. 저음 시 그 다음에 도샵 시 플랫 소리 내주시고요. 엄지를 누르시고 레 미 파 솔라 시 도 그 다음에 2옥타브 도 레 미 파 솔라 시 도 그렇게 해서 그 영상을 과제를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강의는 운지법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꼭 그거를 좀 해주시면 되고요. 주법 아랫입술에 힘 빼고 치아 고정하는 거 정확하게 생각하셔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 오늘은 3옥타브 운지법과 샵 플랫 운지법을 배워볼 건데요. 이 운지법을 정확하게 숙달되도록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3옥타브 운지와 그 다음에 샵과 플랫의 운지를 완벽하게 외우고 그 다음에 다음 강의가 다음 강의로 진동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이번 강의 특별히 좀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는 2옥타브를 배웠죠. 오늘은 3옥타브를 먼저 운지를 배워볼 건데요. 제가 좀 앞으로 가서 운지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옥타브 운지는요. 우리 3옥타브 높은 도부터 볼까요. 3옥타브 높은 도는 엄지를 누르고 우리 도키 높은 2옥타브 도키 엄지를 누르고 그게 3옥타브 첫 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레는요. 옥타브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 앞에 사이드 키를 보시면 여기 왼쪽에 요거 하나 옥타브 키를 누르고 요거 하나만 여기 옆에 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레입니다. 옥타브 키를 누르고 그 다음에 미는요. 요 레 바로 위에 바로 밑에 바로 옆에 있는 요기 위에 있는 놈이 있어요. 그 두놈 레 에다가 요거 요거 까지 같이 눌러주시고 요기 옆에 보시면요. 요기 아래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맨 이 손으로 딱 같이 해서 세 개를 요거랑 그 다음에 레 레샵 미 해서 옥타브 키를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팔을 소리를 미 소리를 내주시면 됩니다. 이게 미 에요. 그래서 옥타브 키를 누르고 레 레샵 미 여기 위에 꺼 그 다음에 요걸 누른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요기 밑에 보시면 요기 보시면 레 레샵 키 누른데 하나 더 살아있는데 요거는 가운데 손가락으로 요렇게 누르시면 되요. 요렇게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 옥타브 키까지 누르고 총 누르는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누르면 파입니다. 3옥타브 높은 파죠. 이렇게 돼요. 자 우리가 3옥타브 파까지 이제 운진하는 것을 다 배웠는데 요거는 내가 잘 이해가 안 된다면 다시 반복해서 어떤 위치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3옥타브를 소리낼 때 잘 소리가 안 나요. 3옥타브가 왜 소리가 안 나냐 첫 번째는 뭐냐면 2옥타브보다 더 입에 힘이 많이 빠지고요. 그 다음에 호흡은 더 가늘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옥타브에서는 약간 흐 희 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냈다면 3옥타브에서는 약간 허 허 흐 이런 느낌으로 조금 더 약하게 소리를 내주셔야 되는데 2옥타브보다 3옥타브니까 뭔가 내가 더 세게 해야 되겠다는 인식 때문에 더 입에 힘도 주고 더 세게 불게 되죠. 그러면서 이 3옥타브가 소리가 나는 원리는 그렇게 강한 호흡에서 나는 소리가 아닌데 너무나 강하게 소리를 내줘서 3옥타브 소리가 안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소리가 잘 안 난다 했을 때는 도부터 3옥타브 도 그 다음에 레 미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미가 잘 안 난다 그럼 다시 레 그 다음에 미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 파 했는데 파가 소리가 잘 안 난다 그러면 그 전에 있는 미 를 눌르셔가지고 미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고요. 파가 잘 내다가 안 되면 미 눌렀다 다시 파 해가지고 이렇게 단계별로서 소리를 내야 되는데 내가 파를 잡고 바로 파를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게 정상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낼 때 내가 만약에 레 라는 소리가 났다면 아 내가 이 레 라는 소리가 어떻게 났지? 아래 입술에 힘은 어떻게 들어갔지? 내가 조금 호흡은 어떤 식으로 들어갔지? 하는 것을 내가 체크하면서 소리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3옥타브 소리 내는 거 아니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도 정확하게 운지를 누르고 있는 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샤압 반음 이런 걸 한번 배워볼 건데요. 이것들은 일단 운지만 운지만 빨리빨리빨리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빨리빨리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왼손으로 여기 세 개를 다 누릅니다. 자 여기 초점이 조금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려요. 위에 세 개 그 다음에 아래 세 개를 눌러요. 그쵸? 그럼 도죠? 도보다 밑에 있는 음이 시죠? 시 자 우리 저음 시 배웠죠? 시 여기 왼쪽에 보시면 여기 시 버튼이 요 안에 요 안에 있는 거죠? 요 바깥에가 뭐냐면 저음 도를 누르고 저음 도를 누르고 요 바깥에 거 요거를 하나를 같이 또 쭉 새끼손가락을 눌러줘요. 요게 솔샵 밑에 솔샵 밑에 있는 요 놈을 누르면 도샵이라는 운지라 됩니다. 저음 도샵이요. 도샵. 그 다음에 시 플랫 얘는 시 플랫은 라샵인데요. 색소폰 우리 R2에서 제일 낮은 음에 속해요. 도를 누른 상태에서 얘를 눌러주시면 저음 시 플랫 라샵 이라는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런 소리가 제일 저음 역대가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또 누르는 거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레 다음에 레랑 미 사이에 레샵이 있는데 미샵 레샵 그러니까 레샵은 뭐냐면 요거 운지 한번 볼게요. 를 누르고요. 를 누르고요. 당연히 왼손 눌러야 되겠죠. 를 누르고 요 생기손가락 저음 위에 있는 요 놈이 레샵 킵니다. 를 누르고 얘를 누르면 레샵이에요. 그래서 레샵을 누르고 이렇게 소리를 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미 미샵은 파죠. 미샵은 파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더 착각이 아니라 조금 더 이해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샵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도샵이면 도샵과 레플랫은 같은 의미예요. 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가 있다면 요 사이에 있는 게 도한테는 도샵이라는 이름이 되고요. 요 레한테는 플랫은 바는 밑에잖아요. 그래서 요기에 있는 놈을 얘가 내가 봤을 때는 레플랫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플랫을 누르세요. 그러면 도샵이랑 같은 운지를 누르시면 돼요.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샵 했고 레샵 미플랫 같은 의미예요. 그 다음에 파샵 파샵 파샵은 뭐냐면 파에서 얘가 파죠. 요 하나만 누르는 게 파죠. 파인데 요렇게 하나만 누르는 게 파샵입니다. 가운데 거 여기 초점이 조금만 맞는데 양해해 주세요. 초점 돌아옵니다. 잠시만요. 초점은 네. 요기 요렇게 누르면 파샵이 됩니다. 요거 하나만 가운데 손가락으로 누르면 파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솔를 잡고서 솔를 잡고서 요기 맨 위에 요기 바로 바로 새끼손가락으로 딱 닿는 요기 기분분 있죠. 얘가 바로 솔샵입니다. 솔샵 라플랫 같은 의미예요. 아 그리고 파샵도 솔플랫 같은 소리입니다. 얘는 라플랫 솔샵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라를 잡고 라샵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요기 C 있죠. C랑 요기 밑에 보면 조그만한 의미 하나 있는데 이 C랑 이 C플랫을 같이 이렇게 두 개를 눌러요. 그러면 C플랫 라샵 요것도 같이 이렇게 누르기도 하고요. 라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요기 보면 맨 밑에꺼 요 맨 밑에꺼를 손으로 이렇게 눌러줍니다. 같이 라랑 함께 눌러주면 라샵이라는 운지가 됩니다. 그리고 요렇게 눌러도 똑같은 라샵 요거 C랑 요거를 같이 눌러도 라샵이라는 운지가 됩니다. 요렇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자 시 도 토샵 도샵은 뭐냐면요. 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누른 상태가 도샵이에요. 아시겠죠. 도샵은 다 떼고서 소리를 내시면 도샵 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레샵 그럼 선생님 레샵 2옥타브 레샵은요. 똑같습니다. 옥타브 키를 누르고 나머지 운지는 다 똑같습니다. 3옥타브 도샵은 옥타브 키 누르고 다 떼면 요렇게 옥타브 키만 누르고 다 떼면 2옥타브의 가장 높은 도샵 소리가 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3옥타브에서 샵이 있어요. 요거 한번 체크해 볼게요. 3옥타브에서는요. 우리 레 잡았죠. 요거 레 하나 잡았는데 요레랑 요레샵을 두 개를 요거 요렇게 하나 요거 하나 요거 두 개가 있어요. 요 두 개를 이렇게 옥타브 키랑 두 개를 같이 이렇게 누르면 레샵 이라는 운지가 됩니다. 레 레샵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거 하나 더 추가하면 미 라고 했죠. 운지 배웠죠. 그래서 여기서 파까지 배우고 파까지 소리가 냈어요. 그치? 여기 옆에 세 개 누르고 여기 위에 거 눌렀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3옥타브 파샵 가장 높은 게 뭐냐면 파를 누른 상태에서 요기 네번째 손가락으로 보시면 여기 널쭉한 게 있어요. 널쭉한 것까지 같이 눌러주시면 파샵이 됩니다. 3옥타브 파샵이요. 파샵이 그렇게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럼 이 소리들 우리가 이 운지를 왜 알아야 될까? 이 운지를 내가 외우기 싫고 내가 이해하기 싫어서 그냥 놓치는 부분들이 참 많은데 이 부분들은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초보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탈출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로 한 강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운지는 정확하게 아시고 내가 조금 늦더라도 이거에 대한 강의에 대한 영상 꼭 또 적으셔가지고 제출을 해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전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색소폰학교 전광호입니다. 자, 오늘은 일곱 번째 텅깅의 원리와 종류입니다. 우리가 이제 운지를 다 배웠다면 텅깅이라는 기술을 배워야 하는데 우리가 텅깅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음을 정확하게 내가 찝어줄 때 그렇게 사용하는 게 텅깅이라고 해요. 투 투 투 투 이런 식으로 해서 텅깅을 하기로 하는데 이 텅깅이라는 것이 노래가 없게 되면 우리가 똑같은 음을 소리를 노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고양의 봄이라는 노래를 하게 되면 노래로 적용을 해볼게요. 솔솔 미파솔 랄라솔 이러면 처음에 솔솔이 중복음이 있죠. 근데 이것을 텅깅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텅깅을 하지 못하면 호흡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텅깅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면 이렇게 연주를 하게 되죠. 그래서 텅깅이라는 기술은 꼭 색소폰으로 한다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텅깅에 대한 종류도 많고 텅깅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하고 또 텅깅을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해야 되고 또 텅깅의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오늘 요거를 또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텅깅 연습을 하실 때는 냉만 갖고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텅깅이라는 것을 소리를 낼 때 투 투 투 하고 우리가 침을 뱉는다 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침을 뱉는다 어떻게 해요? 퇴 투 이렇게 뱉죠? 그쵸? 투 투 투 우리가 투 투 하듯이 이 색소폰 소리를 알토스 소리를 낼 때 우리가 후 하고 있는데 후 투 후 투 하고 혀로 이 리드를 쳐주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요. 그런데 우리가 혀를 대고서 너무 늦게 떼게 되면 혀 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투 하고 리드를 빨리 쳐주시고 내가 발음이 투 투 트 이런 발음으로 이 리드를 쳐줘야 합니다. 빛 빛 툴 저는 투 라는 단어 말고는 쓰지는 않아요. 빛 빛 창깅을 할 때는 요렇게 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빛 빛 빛 빛 빛 그게 왜그러냐면 혀로 내가 툭 하고 혀로 이 리드를 눌러서 그 턴깅의 소리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턴깅 소리를 내실 때는 툭이 아니라 툭 하고 치고 빨리 빠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턴깅,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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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이것을 턴깅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넥을 통해서 연습을 하는데요. 메트로놈을 틀어놓고, 메트로놈을 틀어놓고 우리가 똑똑똑할 때 투, 쉬고, 투, 쉬고, 투, 쉬고, 투, 쉬고 이렇게 연습을 해봅니다. 뿅, 쉬고, 뿅, 쉬고, 뿅, 쉬고, 뿅, 쉬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고요. 두번째 챕터 2는요. 하나, 이 똑똑 하나 할 때 이 똑 하나의 턴깅을 두번 투, 투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뿅뿅 쉬고, 뿅뿅 쉬고, 뿅뿅 쉬고, 뿅뿅 쉬고, 그쵸?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시고요. 이게 너무 잘 됩니다. 너무 잘 된다 했을 때 세 개까지 해보는 거예요. 뿅뿅 쉬고, 뿅뿅 쉬고, 뿅뿅, 뿅뿅 약간 차차차 뭐 이런 리듬 같은데 우리가 더 투, 투, 투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더 손발 열게 투, 투, 투 이렇게 돼야 됩니다. 말로도 투, 투, 투가 돼야 돼요. 뿅뿅뿅, 뿅뿅뿅 쉬고, 뿅뿅뿅 쉬고, 뿅뿅뿅 쉬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연습이 다 잘 됐어요. 그렇게 되면 악기를 끼웁니다. 악기를 끼우시고, 우리가 운지를 배웠죠? 그래서 너무 어려운 운지를 안 하셔도 되는데 내가 운지를 다 안다 그러면 다 하시면 좋은데요. 음 하나를 잡고서 모든 음을 다 그렇게 연습을 하시는데 방법을 이렇게 따라 하시면 됩니다. 메트로놈 틀어 놓고, 뿅, 쉬고, 뿅, 쉬고, 뿅, 쉬고, 뿅, 쉬고, 네 개 했죠? 그 다음에는 두 개씩. 그 다음에 이 C만 가지고 그 다음에 세 개 이렇게 해서 모든 음들을 다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연습은 언제까지 계속 매일매일 내가 연습을 해야 한다면 이 연습은 꼭 빠지지 않고 연습을 해야 합니다. 롱톤 연습과 같아요. 이걸로 열심히 하지 않으면 텅깅이 부드러워지지도 않고 빨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연습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연습을 하는 것을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또 텅깅에 대한 원리는 그래요. 근데 텅깅에 대한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냥 텅깅 투 투 하는 발음이 있어요. 그 일반 텅깅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스타카토라고 해요. 조금 더 짧게 통 통 더 짧게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는 스타카토 텅깅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그리고 조금 더 내가 부드럽게 하는 것을 테누토 텅깅이라고 합니다. 테누토. 약간 이거는 약간 드 드 드 드 이런 느낌이죠. 그쵸? 드 드 드 드 드. 그쵸? 그리고 그 일반 우리 지금 아까 투 투 이렇게 했죠. 투 라는 텅깅이 아주 익숙해진다면 텅깅이 두로 바뀌게 됩니다. 두. 두부 할 때 두. 두 라는 발음으로 텅깅이 바뀌면 훨씬 더 텅깅이 부드러지고 혀에도 힘이 많이 빠지게 되죠. 그래서 텅깅이라는 것을 두두두로 바꾸게 되면요. 그 두랑 그 다음에 드 사이에 텅깅이 훨씬 연주하기에는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본적으로 연습할 때 투 로 완벽하게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두 로 텅깅을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테누토 텅깅. 이런 거는 알고만 계시고 나중에 이런 것들은 더 디테일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텅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 이러한 종류들이 있구나. 그리고 이런 거는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구나만 참고를 알고 계시고 이거는 제출을 안 하셔도 되고요. 이런 걸 알고 있다 정도만 저한테 설명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먼저 우리가 기본적인 투. 투는 이렇습니다. 얘가 투에요. 투. 근데 우리가 스타카토로 하게 되면 더 짧습니다. 이렇게 스타카토는 조금 더 짧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그 기본 우리가 투에서 두로 바뀌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두 로 바뀌게 되죠. 그렇죠. 그렇게 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들 발음 으로. 조금 더 내가 부드러운 텅깅 으로 하게 된다 그러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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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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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섹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 오늘은 여덟 번째 강의죠. 메이저 스케일 배우기 및 연습을 해야 할 이유에 대한 강의를 갖고 왔습니다. 자, 우리가 메이저 스케일은 뭘까요? 도부터 시작하는 도라이버 솔라씨도 레부터 시작하는 도라이버 솔라씨도 미, 파, 솔라씨까지 총 7개가 있어요. 나머지 이제 그 마지막 위에 또는 똑같이 C 메이저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자, 도부터 시작하는 것은 아무것도 붙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레부터 시작하는 것은 파랑 도에 샵이 2개가 붙어있죠. 그 다음에 미부터 시작하는 것은 샵이 4개가 붙어있어요. 파, 도, 솔레. 그 다음에 파부터 시작하는 스케일은 플랫 하나, 비 플래시 하나가 붙어있고요. 그 다음에 솔부터 시작하는 음은 샵 하나, 파 샵이 하나가 붙어있어요. 그 다음에 라부터 시작하는 음은 샵이 3개, 파, 도, 솔 이렇게 붙어있고요. C부터 시작하는 스케일은 샵이 5개, 파, 도, 솔, 파, 도, 솔, 네, 라 이렇게 5개가 붙어있어요. 우리가 이것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메이저 스케일 정도만 알아도 색소폰 연주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C메이저는 이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D메이저는 샵 2개, 파랑 도에 샵을 붙여주시면 돼요. 레부터. 자, 미, 미 부터 시작하는 거는 샵 4개, 파부터 시작하는 거는 플랫, 시 플랫, 요게 하나, 요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솔부터는 샵 하나. 라 부터 시작하는 거. C부터 샵 5개죠. 파, 도, 솔, 레, 라. 이 정도만 알아도 색소폰 하시는 데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요것도 내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색소폰으로 한다는 것은 나중에 굉장히 큰 리스크로 다가오게 돼요. 왜 이걸 연습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많은 연주곡에 어떤 일반 가요든 어떤 앙상블곡이든 어떤 곡이든지 간에 어떠한 스케일에 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그 스케일을 확실하게 해놓으면 샵이 하나가 붙든 두 개가 붙든 세 개가 붙든 네 개가 붙든지 간에 겁 없이 그 노래를 다가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스케일을 연습을 하지 않으면 내가 그 노래를 막 어? 나는 샵 하나밖에 못하는데 하면서 그 노래를 패스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어? 뭐야? 악기 3년, 4년, 2년, 3년 했는데 아직도 그거에 대해서 벗어나질 못해? 이렇게 해서 약간 또 조금 기분 상하는 그런 말을 나중에 들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런 얘기를 안 듣고 그냥 나 혼자 즐기는 건데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했었을 때 확실하게 알고는 있어야 되는 것이 스케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그걸 아셔야 되고 그리고 스케일을 알고 있지 않는다면 내가 어떤 운지나 테크닉적인 것 그리고 추후에 꾸밈음이나 내가 좀 기교를 하려고 할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초일 때 내가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손가락을 늦더라도 천천히 하더라도 그거를 완벽하게 내가 소화를 해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케일 연습을 꼭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스케일 연습을 안 하고 있다. 그렇게 됐을 때 안 좋은 점. 꼭 해야 될 이유. 뭐냐면 우리가 샵이 붙어있다, 플랫이 붙어있다, 우리가 운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반음이라는 걸 자체를 그냥 스케일을 통해서 배워요. 그렇게 되는 게 더 쉬운데 내가 반음 하나하나 운지를 내가 이렇게 막 파샵이면 파샵이고 소샵이면 이렇게 막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손이 갑니다. 스케일 연습을 하면. 그런데 그런 연습을 안 하게 되면 나중에 내가 그 운지를 하나하나 스트레스 받으면서 배워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스케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그런 것들을 익혀만 놓는다면 훨씬 더 어렵지 않게 더 쉽게 더 잘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스케일을 못 하는데 생소폰 잘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내가 1년이 넘었는데 내가 한 10개월 이상이 됐는데도 스케일을 못 한다는 것은 그것은 제대로 배운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보를 탈출하고 싶다. 내가 왕초보를 탈출하고 싶다. 그러면 이 문제는 꼭 찍고 넘어가야 돼요. 안 된다 그러면 스탑. 요거를 무조건 해결해 나가고 갑시다. 라고 생각을 하고서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를 보시고 기본적인 스케일 연습하시는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스킬. 내가 아직 어려운 부분은 아직 일주일 동안 연습해서 되기가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제일 자신 있는 스케일 2개에서 3개 정도는 뭐 잘한다 그러면 모든 스케일을 다 보내주셔도 되고요.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한 2개 3개 정도라도 저한테 보내주셔서 그 과제를 좀 제출을 해주시면 지금 잘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들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꼭 그 스케일 연습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그거를 좀 해주시고 스케일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그 스케일을 완벽하게 해놔야 반음 스케일이라는 걸 또 배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반음 스케일이라는 것들을 또 잘하려면 또 스케일도 연습을 해놓는 게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걸 연습을 해주시고 과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호입니다. 오늘은 아홉 번째 강의죠. 아홉 번째 반음 스케일 연습 방법 배우기입니다. 이 반음 스케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초보 때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굉장히 리스크로 남아요. 굉장히 나한테 손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처음에 연습할 때는 되게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아도 지금 충분히 연습을 해놓고 천천히 해놓는다면 나중에 내가 1년이 좀 지나고 2년이 조금 지나는데 그쯤 됐을 때는 이게 굉장히 빛을 바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반음 스케일 연습 꼭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우리가 메이지 스케일이나 그런 연습했던 것과 같이 반음 스케일 같은 경우는 더 문제가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4개씩 나눌 건데 처음에 도부터 시작을 할 건데 도부터 도, 도샵, 레, 네샵 이렇게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4개씩 나누면 돼요. 끊고 그 다음에 미, 파, 파샵, 솔 그 다음에 솔, 라, 라, 샵, 시 그 다음에 도, 도, 샵, 레, 레, 샵 레, 레, 샵, 이 옥타브 그 다음에 비, 파, 파, 샵, 솔 이런 식으로 4개씩 나눠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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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 레, 샵, 시 그 다음에 또 도, 도, 샵, 레, 샵, 시 그 다음에 도, 도, 샵, 레, 래, 샵, 시 그 다음에 미, 파, 파, 샵, 파 미, 레, 샴, 레, 도, 샴 이런 식으로 4개씩 나눠서 도부터, 저음, 도부터, 파, 샵까지 올라간 다음에 다시 저음, 시까지 치고 도까지 오는 이 연습을 4개씩 나눠서 천천히 연습을 하셔요 그래서 내가 이게 너무 익숙합니다 이제 그랬을 때 메트로놈을 틀어놓고서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처음에 이 변음 스킬이라는 것은 일단은 체계적으로 내가 좀 규칙적으로 소리를 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도, 도, 샴, 레, 레, 샴, 미, 파, 파, 샵, 솔, 소, 샴, 라, 라, 샵, 시 하다가 지금 4개씩 나눴죠 그러면 이제는 8개씩 도, 도, 샴, 레, 레, 샴, 미, 파, 파, 샵, 솔 이렇게 8개씩 이어서 이렇게 나눠서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8개가 달됐다 그러면 12개씩 그 다음에는 나중에는 내가 한번 올라갈 때를 한숨에 내가 저음, 도부터 반음으로 쭉 올라가서 파, 샵까지 한 호흡으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또 숨 쉬고 다시 파, 샵에서 저음, 도, 시, 도까지 올라오는 그렇게 해서 두 번 쉬고 그 다음에는 한숨에 내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되려면 템포가 더 빨라져야 되겠죠 그쵸? 호흡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템포가 더 빨라져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템포가 체계적으로 돼야 되는데 처음에 연습을 하실 때 템포를 60 정도에 맞춰서 연습을 하세요 60 정도 60에 하면 할 때 똑 하나의 음 하나 도, 도, 샵, 레, 레, 샵 이렇게 해서 템포를 120까지 올리시고 120까지 올리신 다음에 다시 120까지 올리시고 다시 60으로 놓고 이번에는 60에 두 개 도, 레, 도, 아니 도, 도, 샵, 레, 레, 샵, 미, 파, 파, 샵, 솔 이런 식으로 해서 얘도 똑같이 120까지 올리면 나중에는 이렇게 좀 빨라지겠죠 그럼 이번에는 네 개 따가 따가 띠가 따가 띠가 따가 띠가 따가 띠가 따가 이렇게 템포가 올라가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여덟 개, 열두 개 나중에는 뭐 열 여섯 개 내가 한 옥타브 한 번 왔다 갔다 한 번 한 호흡에 이렇게 충분히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연습 같은 경우는 매일 연습하는 악보집에는 다 악보가 돼 있는데 이 반음 연습을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테크닉적인 부분도 나중에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고 운지 이 반음 운지 뭐 플랫 운지 이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계속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내가 조금 헷갈리고 어려워도 해 놓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반음 스케일이라는 것을 잘 하셔야 잘 하셔야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내가 운지나 어떤 워밍업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이게 굉장히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 반음 스케일 연습을 통해서 실력이 많이 향상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 오늘은 열 번째 강의죠 악상 기호 종류와 표현법 배우기입니다 악상 기호 악상 기호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샘여림도 있고요 그리고 크레센도 데크레센도 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줘야 될 것은 어 이제 피아노 그 다음에 뭐 매드 피아노 뭐 그런 순서 그 순서를 좀 알아야 하고 두 번째는 크레센도 데크레센도 정도는 좀 알아야 되지 않겠나 그게 초보로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알아 놔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그 정도까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또 표현을 해야 되는 건지 표현법은 또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하려고 해요 음 악상 기호 일단 먼저 우리가 이제 악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음악을 이렇게 크고 작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기법이라고 하는데 어 먼저 제일 작은 소리 제일 작은 소리는 피아니시모라고 피자 두 개가 붙어 붙어 있는 알파벳이 있어요 그게 제일 작은 소리고 그 다음에 아 피아노 피아노만 붙어 있고 그게 그것보단 조금 더 크게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메조 피아노라고 있어요 메조 피아노는 이 피아노보다는 좀 더 크게 그 다음에 메조 포르테 M F라고 되어 있거든요 메조 포르테고 그 다음에 포르테 그 다음에 포르테 심어 두 개 포르테가 F가 두 개가 있죠 이 악상 기호는 확실하게 내가 알아야 합니다 외워야 돼요 그 순서를 모르고서는 내가 초보를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이론이기 때문에 적어놔서 그거를 확실하게 내가 익히고 그거에 대해서 알아 놔야 하는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면 이 악상 기호라는 것은 뭐가 왜 필요한 것인가 이 노래라는 것을 연주를 할 때 이 악상이 없으면 그냥 똑같아 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음 고양의 봄이라는 노래를 연주를 하게 되면요 그냥 악상 기호가 없으면 그냥 이렇게 밋밋하게 연주가 되죠 근데 악상 기호가 생기게 되면 앞에 있는 조금 작아지다가 나중에는 뒷부분에 커지고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음악이 좋겠죠 이렇게 작고 크고만 표현을 해줘도 굉장히 좋죠 이런 것들을 6단계로 세분화 시킨다는 거죠 모든 노래에 이 6단계가 다 들어가지는 않을 수도 있고 다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단 이런 것들을 많이 내가 표현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음악을 이제 우리가 연주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퀄리티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악상은 꼭 내가 알아 놓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크레센도 데크레센도인데요 크레센도는 이렇게 생겼고요 데크레센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면 크레센도는 야 점점 커져 라는 뜻이고요 데크레센도는 뭐냐면 야 이제 커졌다면 점점 가다가 좀 줄어들어라 그거를 이제 데크레센도라고 해요 그럼 이 크레센도라는 것은 어떤 느낌이냐면 크레센도 크레센도 그 다음에 데크레센도는 이렇게 소리가 작아지는 것을 데크레센도라고 해요 크레센도랑 데크레센도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상식이지만 참고로 해서 그거를 확실하게 기억을 해주시고 이렇게 내가 크레슨도 데 크레슨도를 내가 차이를 보여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좀 연습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현법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악상이나 크레슨도 데 크레슨도만 갖고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음악을 하고 싶어요. 했을 때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연주를 할 때 왜 나는 저 사람이랑 다를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다른은 다른 이유가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악보라는 것을 리딩을 먼저 해야 됩니다. 먼저 읽어야 된다는 거죠. 먼저 악보를 좀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조금 어렵다, 좀 쉽다 하는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내가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연습을 확실하게 좀 해주시고 그게 다 됐다 했을 때 여기 보면 악상, 리듬 이런 부분들을 해야 돼요. 이런 부분이 다 표현법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되고 우리가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크레슨도 데 크레슨도까지 체크가 됐다면 거기서 추가적으로 비브라토, 비브라토라는 기술이 있어요. 바이브레이션, 우리가 아아아아 하는 이런 떨림을 주는 것을 우리 성악, 우리 목소리로 노래를 하는 사람한테는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악, 악기로서는 비브라토라고 표현을 합니다. 같은 의미인데 그런 비브라토라는 기술도 하나의 표현법에 해당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애드립, 꾸밈음, 뭐 이제 요런 것들, 오브리가토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런 것들이 있는데 요런 것들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냥 이런 기술들이 나중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지고 나서 잠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비중이 너무 많이 커지게 되면 이 앞에 그냥 소리내는 것 자체도 내가 살릴 수가 없어요. 이것들을 다 그냥 흐지부지하게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앞에 것들을 튼튼하게 하고 그 표현법에 애드립이나 비브라토나 뭐 어떤 뭐 나중에 뭐 여러 뭐 밴딩이나 서프톤 요런 것들도 되게 많이 좋아하시는데 그런 것들, 나중에 플래젤렛 요런 것들 다 표현법이나 표현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리듬을 좀 변화시켜주는 것들 이런 것들 다 표현법입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돼야 한 곡이 멋있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이 초보 때 해야 될 연습들은 필수적으로 해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연습들, 요러 요러한 표현법이 있구나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악상기후, 그 다음 크레슨도, 데크레슨도에 대한 차이 그 다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또 제출해 주시면 제가 또 보고 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오늘은 열한 번째 강의죠. 크레슨도와 데크레슨도 배우기입니다. 우리 전 강의에서 악상기후에서 크레슨도와 데크레슨도라는 것을 잠깐 한번 배워봤어요. 아, 이런 게 크레슨도고 데크레슨도구나. 근데 이번 강의에서는 요거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크레슨도, 데크레슨도 어떻게 선생님 내야 되는 거예요? 입에 힘을 줘야 되는 건지, 호흡을 가지고 하는 건지. 그래서 그 방법,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해야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큰 소리를 내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내가 큰 소리를 빡 낼 때 호흡이 우리가 숫자로 따지고 봤을 때 내가 한 100정도 호흡을 줘요. 하면서 하면서 내가 호흡이 점점점점 달죠. 그렇죠? 호흡이 부족해집니다. 부족해지면서 어떻게 돼요? 입에 힘을 주죠. 입에 힘을 많이 주고 그렇게 되는데 내가 소리를 100을 준다면 그 100에서 내가 점차 점차 90, 80, 70, 60, 50 그래서 내가 악기를 불리지 않는 입으로 먼저 해야 돼요. 데크레슨도 먼저 배우는 거예요. 하고서 내가 센 호흡에서 점점점점 약간 호흡으로 바뀌어야 되는 그 연습이 엄청 필요합니다. 그게 데크레슨도예요. 이게 되고 나서 내가 시 라는 음질을 누르고서 근데 단 소리가 작아질 때 입에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똑같이 내야 됩니다. 크레센토는 쉬워요. 작게 소리를 냈다가 그냥 처음에 하면서 내가 더 호흡을 밀어주는 걸 크레센토라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악기를 불기 전에 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 내가 바람이 센지 약한지 몰라요. 그래서 크레센토, 데크레센토 마찬가지로 손을 내 입에다 댑니다. 이 앞에다 이렇게 대고 아 점점 바람이 세지네? 우리 선풍기 켤 때 약풍, 중풍, 강풍 막 그렇게 있죠? 그런 걸 내가 차이를 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약풍에서 강풍으로 먼저 점점 그걸 누르면 점점 바람이 세지듯이 내 호흡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약풍으로 갔다가 강풍으로 가면 크레센토가 되는 거고 처음에 세게 틀었다가 약하게 틀면 회전이 덜 되면서 바람이 약해지겠죠? 마찬가지, 우리 호흡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하면서 호흡을 줄여드는 연습. 이 연습이 금선생님이 왜 중요할까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나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시, 라, 솔, 파, 미, 레, 토. 2옥타브, 시, 옥타브 누르고 시, 라, 솔, 파, 미, 레, 3옥타브, 레, 니, 파. 이거를 하나씩 잡고서 크레센토 연습을 음 하나하나 하나 연습을 해주면요. 일단은 톤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굉장히 좋아지고 그 다음에 내가 더 작은 소리와 큰 소리에 대한 격차가 크면 클수록 크레센토는 성공한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작은 소리를 내야지. 그리고 큰 소리는 진짜 대포 소리 같이 크게 내야지 하는 것, 격차가 커질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연습, 크레센토, 데크레센토 연습은 꼭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면 너무 좋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데크레센토랑 크레센토를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요. 이렇게 나누는 경우인데 그건 절대 틀렸습니다.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호흡이 가다가 커지는 거고 점점 하다가 작아지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연습 하셔서 그 연습 하시는 거 영상 찍어서 좀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11번째 크레슨도 데 크레슨도 강의였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오늘은 12번째 호흡에 따라 다른 톤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호흡이라는 거를 호흡에 따라서 톤이 바뀐다? 이게 무슨 소리지? 그렇죠? 호흡. 호흡하면 그냥 다 똑같은 소리 나는 거 아닌가? 일단은 먼저 제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 번 한 3가지 정도 톤으로 바꿔서 소리를 내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얘가 2번이에요. 그 다음에 3번 얘는 3번입니다.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4번이에요. 4가지의 차이가 뭘까요? 1번같이 소리를 내야 하는데 2번이나 3번이나 4번 같은 소리가 왜 날까? 그 중에 내 소리가 있지 않을까? 야 나 저거가 저 소리는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저 소리가 내 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나는 그래도 조금 1번이나 가까운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지만 아마 대부분은 대부분은 2번, 3번, 4번 안에 소리가 있을 확률이 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호흡을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냐에 따라 소리가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은 호흡에 따라서 소리가 왜 바뀌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톤에 대한 연습은 무궁부진하게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만 첫 번째로 소리가 이쁘게 나려면 아랫입술에 아랫입술에 힘이 빼야 된다는 거는 다 아시죠? 우리 강의를 봤기 때문에 아랫입술에 힘을 당연히 빼야 된다. 예를 들어 힘만 빼면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아랫입술에 힘이 빠진 상태에서 내가 소리가 나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아랫입술에 힘이 빠진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계속 그렇게 편안하게 부리다 보면 옆에 근육이 생기죠? 그러면 소리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소리가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내가 조금 다른 어떤 호흡기법이 들어갔어요. 그게 뭐냐면 입안을 좁히는 거예요. 입안을 좁힐 수 있는 방법은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목을 열어라, 목을 좁혀라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그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혀를 이용해 보자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악기 연주를 할 때 이 혀가 아래 치아에 이렇게 이렇게 아래 치아 뒤쪽에 혀가 이렇게 다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구수 소리를 내요. 그러면 입안의 공간이 좁아져요. 소리 톤에 대한 변화는 입안의 공간이 좁아지는 거 그 방법이랑 플러스 이 피스를 어떻게 무냐예요. 어떻게 무냐인데 우리가 보통 피스를 이제 물 때 그냥 이렇게 물잖아요. 근데 소리가 조금 더 모아지고 하려면 위에는 많이 물어도 되는데 밑에는 좁으면 좁을수록 좋고요. 그리고 피스를 조금만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소리를 조금만 물어도 소리가 모아져요. 근데 그러면 선생님 그냥 피스 조금만 물면 소리가 좋아지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왜 저는 조금 물었는데 소리를 피스를 조금 물었는데 왜 저는 답답하고 소리가 잘 안 날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입에 힘을 많이 주고 있어서 그래요. 이 조금 물면 조금 물수록 내가 입에 힘을 무진장 많이 빼야 하는데 내가 많이 많이 물면 많이 물면 물수록 입에 힘을 안 많이 줘도 피스에 큰 지장을 주진 않는데 내가 아픈 것 뿐이지. 내가 조금 물면 조금 무는 대신에 소리는 되게 편안해지고 되게 좋아요. 그런데 내가 입에 힘이 준 상태에서 조금 물면 소리가 너무 답답하고 소리가 안 납니다. 그래서 단지 조금만 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물고 있는 거에서 입안을 먼저 좁혀주고 그 다음에 입이 편해진 상태에서 피스를 조금 물어야 피스를 조금 물고 입안을 공간을 좁혀줘야지 소리가 이쁘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톤에 대한 변화를 준 거예요. 그럼 아까 맨 마지막에 소리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호흡도 그리고 저는 호흡에 대한 발음이 히같이 그러니까 히 하듯이 소리를 냅니다. 흐 약간 히 히 히읏의 아이 히 라는 발음으로 히 이렇게 소리를 냈는데 보통 대부분은 허 하거나 혀가 어얼 이렇게 하고 소리는 날 거예요. 이렇게 소리를 내시게 되면 소리가 되게 좀 퍼지겠죠. 어어 하고 부니까 어어 쉽지 않습니다.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롱톤 연습 렉 연습 스케일 연습할 때 이런 것들 소리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면 섹소폰을 잘하고 못하고의 기본적인 근원 딱 첫 소리만 듣고서 이 사람이 잘하는 못한다라고 판단되는 것은 소리입니다. 그 수십 명 수백 명 1분 2분 막 들어가지고 그 사람 실력을 어떻게 평가를 하냐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딱 첫 소리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악기를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딱 알아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그렇게 소리를 내고 있는 건지를 다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악기를 아무리 오래 했든지 간에 뭐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는다 해도 상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히려 저 사람이 그냥 좀 밋밋하고 깔끔한데 했던 사람이 상을 받습니다. 음악이라는 것이 그래요. 그냥 기교 많이 넣고서 막 멋있게 퍼포먼스 하는 데서 그 사람이 잘한다고 인정받지를 않습니다. 실력적인 면에서 물론 어떤 아티스트적인 거나 어떤 내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한다고 소리를 들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그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왕초보 탈출 프로그램을 하면서 소리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게 돼야 그런 게 돼야 초보를 탈출했다 그런 말이 들을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요거 기억하셔서 한번 직접 해보시고 좀 많이 좀 궁금하신 거 연락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 오늘은 13번째 강의죠. 리듬의 종류와 연습방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리듬이라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해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오늘 공부할 것은 뭐냐면 기본적인 리듬이에요. 그 기본적인 리듬 이런 리듬들은 내가 어떤 것이 있고 요거 정도만 알아도 충분히 연주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고요. 또 요 정도는 내가 연습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연습 방법까지 오늘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강의에서 첫 번째 리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4분 음표 리듬 그냥 1, 2, 3, 4 요런 리듬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1, 2, 1, 2, 1, 2, 1, 2 요 똑 하나에 1, 2, 1, 2, 1, 2, 1, 2 요런 식으로 하는 리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음표가 세 개가 있는데 밑에 이렇게 3이라고 되어 있는 3연음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요 똑 하나에 얘를 3등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그 다음에 4연음이라고 있어요. 4개 16분 음표로 그러면 따따따따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그쵸 요렇게 한번 따라해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 따라해 보세요. 1, 1 1 박수 쳐보고 1, 1, 1 1 그 다음에 2개 1, 2 1, 2 1, 2 1, 2 1, 2 1, 2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그 다음에 4개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제가 1, 2, 3 이렇게 얘기했는데 따따따따 따따따 뭐 이렇게 하시던 뭐 랄랄랄라 이렇게 하시던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요렇게 4가지 종류가 기본적으로 있고요. 두번째는 뭐냐면 얘가 이제 리듬이 바뀝니다. 부점이라고 하죠. 빰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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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어요. 요렇게 8번음표로 요렇게 2개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 이렇게 짝대기도 있고 가운데 이렇게 점이 있는 음표가 있습니다. 부점이라고 되어 있는 리듬이 있어요. 고런 리듬은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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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리듬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거꾸로 있어요. 도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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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솔라시 도레미 파솔 아까 앞에는 도레미 파솔라시 도레미 파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생긴 모양이 하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싱코페이션이라는 리듬이 있습니다. 싱코페이션은 뭐냐면요. 앞에 리듬이 우리가 8분음표 라고 했을 때 8분음표가 하나가 있고 4분음표가 하나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또 8분음표가 하나가 이렇게 있고 그런 리듬이 있어요. 그걸 이제 당김음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싱코페이션이라고 하는데요. 할 때 이런 리듬이 있습니다. 당김음 그래서 우리가 종료로 여러 가지를 말했는데 이 정도 리듬만 알아도 연주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연습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식으로 내가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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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내가 연습을 해주고 입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텅깅으로 투 투 투 이런 식으로 해 주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악기로 연습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리듬이라는 거는 이런 것들이 좀 있구나. 우리가 기본적인 거예요. 이거는 더 많아요. 더 많은데 기본적인 리듬 이 정도는 배우면 좋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지 오늘 배워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리듬의 종류에 대한 거를 내가 배워서 그거에 대해서 노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내가 직접 2부로 할 수 있는 분들은 2부로 이렇게 해서 영상을 제출해 주시고 악기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악기로 이렇게 연습을 하신 영상을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장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색소폰학교 전광호입니다. 오늘은 열네번째 강의죠. 음이탈과 저음고음해결 그 다음에 1옥타브 2옥타브 연결 배우기입니다. 조금 빠듯합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해 주시면 돼요. 음이탈 우리가 또 삑사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음이탈이 왜 날까요? 여러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번째는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입에 힘을 너무 많이 줘서 내가 너무나 과한 호흡을 줘서 이런 문제에서 삑사리가 날 수도 있고요. 두번째는 리드 난 너무나 얇은 리드를 썼던지 아니면 너무나 내가 두꺼운 리드를 써서 내가 소리가 나지 않았을 때 가끔가다 음이탈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드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번째가 뭐냐면 음... 뭐... 그 외의 악기에 대한 문제 근데 이거는 거의... 진짜 얘도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그럼 음이탈이 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나의 문제라고 탓을 하면 됩니다. 그 리드가 아무리 얇든지 그 리드가 아무리 두껍든지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음이탈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약간 소리... 약간 그 리드가 얇거나 조금 이제 약하다라는 리드를 할 때 내가 너무 세게 소리를 내게 되면 리드가 삑 하면서 소리가 납니다. 그럼 그렇게 될 땐 어떻게 되냐 내가 힘을 좀 빼줘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호흡을 조금 덜 써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리드가 두꺼운 리드 내가 조금... 만약에 좀 리드가 좀 두꺼운 리드다. 그럼 내가 호흡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더 내가 좀 더 세게 좀 더 내주고 그걸 마땅하게 내야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에서 가장 이미탈이 많이 나는 게 아랫입술이 힘을 막 주고 그래서 그래요. 아랫입술로 내가 소리를 히게 내는 분들이 있어요. remembrance 내가 아랫입술 소리를 이렇게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소리를 내게 되면 굉장히 어 삑사리가 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소리는 항상 이렇게 위치야를 내가 패치를 누르고 있잖아요. 그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정확하게 소리를 낼 줄 알아야지 좋은 소리가 나고 음이탈이 나지 않는데 그런 거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 더 음이탈이 날 때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가 연결이나 이런 포지션이 정확하게 동시에 눌러지지 않았을 때 그럴 때도 삑사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1옥타브 2옥타브 연결연습 이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음이탈은 그런 식으로 방지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저음이 잘 안 날 때가 있어요. 저음이 잘 안 나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낼 수 있는 호흡에 대한 파워에 맞지 않는 두꺼운 리드를 써서 그럴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는 내가 아랫입술이 너무 그 리드를 누르고 있어서 저음이 잘 나려면 리드가 많이 떨려야 되는데 그만큼 많이 떨릴 수 없는 상황에 지금 리드 상태를 만들어 놓고서 소리를 낼 때도 저음이 안 나요. 내가 저음이 낼 때는 아랫입술이 더 힘을 많이 빼고 위치와 정액 고정하고 호흡은 더 허, 후 하면서 내가 더 이렇게 아래로 향해서 호흡을 넣어줘야 되는데 내가 똑같이 1옥타브 중간 소리를 내든지 2옥타브 내는 똑같은 그 사운드를 가지고서 소리를 내서 점이 안 나는 거예요. 고음은 마찬가지. 거꾸로 고음이면 내가 더 많이 힘을 주고 내가 더 많은 호흡을 써가지고 소리를 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입니다. 고음은요. 제가 얘기하는 고음은 뭐냐면 2옥타브 넘어서 3옥타브 소리 잘 못 내시는 분들은 첫 번째로 뭐냐면 3옥타브는 굉장히 연약한 친구들이에요. 너무나 과하게 건드리면 되지 않을 애들인데 그걸 너무 과하게 건드려요. 그래서 소리가 안 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아랫입술이 무의식적으로 고음으로 올라가면 아랫입술도 동시에 같이 힘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빅서리뿐만이 아니라 리드가 이렇게 더 좁아져요. 이 마우스 피스랑 리드 사이에 오프닝이 좁아지는데 그렇게 돼서 고음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 고음 낼 때는 약간 약간 호아앙 이렇게 부드럽게 호아앙 하고 내가 소리도 너무 세지 않게 너무 강한 호흡이 아니라 하면서 이렇게 해서 작은 그 소리가 나면서 그 고음이 나야 되는데 그냥 막 갖다 부러서 듣기는 거야. 그러면 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부드럽게 그러면 내가 났어. 레나 미가 뭐가 났어. 그러면 그 렉이 내가 어떻게 났지? 내가 지금 아랫입술은 내가 어떤 느낌이었나? 위치안은 어땠나? 내가 호흡은 어땠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내가 고음이라는 그 소리를 내가 다시 숨을 멈추고 다시 내 소리를 낼 때는 그 소리가 한 번에 날 수 있는. 그렇게 돼야 되고 레랑 미랑 파악의 소리를 내다보면 렉는 잘 나는데 미가 잘 안 나. 그러면 렉라는 음을 완벽하게 연습을 하고 미를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소리를 내다가 파를 내고 싶은데 파가 잘 안 나면 미라는 음으로 다시 돌아서 미를 열심히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파를 넘어가야지 파가 잘 나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고음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1옥타브, 2옥타브 연결 연습이라 그래요. 1옥타브랑 2옥타브 연결은 뭐냐면 우리가 1옥타브 도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레 올라갈 때 할 때 우리가 1옥타브 시에서 2옥타브 레 시 레 이 부분을 참 연습을 많이 안 합니다. 그쵸? 아마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시에서 레 시에서 레 1옥타브 시 2옥타브 레 를 그냥 끊지 말고 이 연습을 정말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1옥타브에서 2옥타브 올라갔을 때 보통의 음색의 톤 밸런스가 맞지가 않아가지고 뭐 1옥타브는 근데 2옥타브 할 때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2옥타브 될 때 입에 힘을 더 막 주고 내가 2옥타브에서 좀 더 시원한 소리를 내야 하는데 1옥타브 같이 똑같이 힘을 주고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옥타브 시 레 연결 연습 해주시고 시 미 아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점 자 시 레 시 레 할 때 시 를 누르고 레 를 누를 때 동시에 딱 누르죠. 레 를 엄지까지 딱 누르는데 요 오른손이 먼저 빨리 닫혀요. 대부분. 왜 그러냐면 우리가 왼손 오른손잡이거든. 웬만한 분들 왼손잡이 분들도 많은데 그게 뭐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오른손이 본능적으로 먼저 빨리 닫혀. 왜냐면 우리가 막 써도 하면 먼저 오른쪽 가잖아요. 왼손부터 안 가고. 그쵸. 그러니까 오른손이 먼저 빨리 갑니다. 그래서 레 시 레 할 때 왼손부터 먼저 이렇게 차례대로 닫혀야 되는데 오른손이 먼저 닫혀버리는 느낌은 이런 소리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 레 할 때 동시에 이렇게 딱 눌러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만 딱 하셔서 시 레 시 미 라 레 라 미 요 정도까지는 연습을 하셔서 영상을 제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요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 우리 이제 마지막 이제 15강에서는 우리가 이제 과제곡 강의 어떤 곡을 해야지 이거를 수료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이제 16번째 강의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그거를 할 건지 그 수료증까지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16강에서는 강의가 없고요. 16강에서는 개별적으로 이제 어떻게 어떻게 그걸 검사를 하고 하는 거로 끝나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15강에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지금 다시 열심히 안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되게 열심히 하셨던 분들도 다시 이렇게 보고 연습을 하면서 이제 이 강의를 집중적으로 이 강의로서 집중적으로 듣고 그렇게 해서 꼭 수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정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호입니다. 오늘은 비브라토가 가져다주는 효과 이에 대한 강의입니다. 비브라토가 쉽지 않은 기술이죠. 쉽지 않은 기술인 만큼 나에게 오는 효과가 훨씬 더 큽니다. 먼저 비브라토를 내가 하게 됐을 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첫 번째 음악이라는 음악이라는 것을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내가 음악이라는 것을 내가 남들에게 아니면 또한 나에게 전달할 수 있는 감성 표현 나의 감정 표현들을 할 수 있는 기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비브라토를 한다 안 한다 했었을 때 하고 난 뒤에를 딱 이렇게 반으로 나눴을 때 그 전에는 약간 초보다 라고 했을 때 비브라토를 하고 났었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색소폰을 내가 할 줄 안다 라는 어떤 자신감과 자부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계속 무대에도 쓰고 싶게 되고요. 내가 또 자신감이 많이 붙어서 남들에게 나의 소리를 더 많이 알려주게 되고 누군가를 가르쳐주고 싶게 되고 그런 효과 나에게 굉장히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런 기술이기도 하죠. 그런데 비브라토라는 게 내가 굉장히 좋은 효과만 있는 것도 있지만 더 좋은 건 비브라토를 내가 잘하게 된다면 내가 좋지 않았던 앙부셔나 톤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게 되고 비브라토를 완벽하게 내가 소화를 하게 된다 했었을 때는 내가 밴딩 이나 어떤 그 서브톤 이런 것들까지도 그냥 자동적으로 될 수 있는 또 기술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다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브라토를 굉장히 잘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이 보시고 이해가 안 되신다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제가 친절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 그리고 비브라토를 섹소폰이라는 악기가 이 비브라토라는 게 너무 잘 어울려요. 음악이 섹소폰이라는 톤 자체가 비브라토에 너무 잘 어울려서 비브라토를 완벽하게만 하시고 잘하실 수만 있다 그러면 섹소폰에 섹소폰 어디가서도 잘한다 이런 소리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꼭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한 번쯤 꼭 저를 찾아오셔서 한 번쯤은 제가 직접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제가 알려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선생님 이 강의 영상 자체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수업에 대한 비용은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고 오셔서 제가 비브라토에 대한 비브라토에 대한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이나 조금 영상에서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왜냐하면 제가 선생님이 직접 하는 거를 보질 못하기 때문에 한 번 저로 직접 한 번 오셔서 제가 이렇게 좀 알려드릴 수 있는 좀 시간을 좀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필요로 한 책이 매일 연습하는 악보집이에요. 그래서 매일 연습하는 악보집이 없으신 분들은 또 기존 지금 구매하시는데 배송비 포함해서 13,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있으신 분들은 그 책 보고서 연습을 하시면 되고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저렴하게 이 책을 구매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비브라토 정말 쉽지 않지만 정말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저도 더 많이 연구를 하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좋은 강의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영상을 불법적으로 유통하시거나 공유하시거나 어디다가 영상을 올리시거나 복사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영상은 선생님들께 이렇게 제가 하는 거지만 같이 켜놓고 보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건 자유니까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복사를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유통을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죠. 불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즐겁게 재미있게 이 강의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또 이런 강의들 다양한 것들을 제가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다시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꼭 또 구입하셔서 또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오늘은 비브라토를 곡에 적용하는 방법 이라는 강의인데요. 내가 비브라토를 곡에 적용을 할 때 가장 두려운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이 강의는 길지가 않습니다. 길지는 않아요. 길지는 않은데 팩트 정확한 그것만 내가 연습만 할 수 있는 방법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연습했던 곡이 있어요. 내가 연습했던 곡이 있으면 그 악보를 꺼집어 내셔가지고 반죽이 말고 내가 이렇게 종이 악보를 타이핑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연필이나 볼펜을 갖고 오세요. 그 다음에 내가 비브라토로 널 위치를 체크를 할 겁니다. 체크를 할 건데 4분의 4박자 일 경우에는요. 점 4분음표 이상 박자 되는 부분에는 다 비브라토를 넣어준다 생각하라고 체크를 위해다가 이렇게 물결 표시를 해주시면 되는데 처음엔 어렵다 그러면 이 두 박자 이상 되는 부분에만 물결 표시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부분을 비브라토를 하게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고 나서 체크를 하신 다음에 내가 그 노래를 악기로 불지 말고 악기로 불지 말고 노래를 불러보는데 내가 음치예요 박치예요 상관없어요. 만약에 내가 고양이 봄이라고 했을 때 고양이 봄 노래를 나의 살던 고향은 은 부분에 비브라토를 넣을 거다. 꼬피는 상꼴 꼴에다가 비브라토를 넣을 거다. 라고 체크를 했다면 내가 음치가 아닐 때는 나의 살던 고향은 나의 살던 고향 와와와와 이렇게 비브라토 넣는 흉내를 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꼬피는 상꼬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비브라토를 많이 넣지 말고 4개 정도만 넣는 거예요. 나의 살던 고향 와와와와 꼬피는 상꼬 와와와와 와와와 봉숭아 꽃 살붓고 꼬 꼬 꼬 아기 진달 와와와 와와와 이름에서 내가 노래를 불러 음치해요 내가 노래 못 하면 나의 살던 고향 와와와와 와와와 이런 식으로 내가 노래를 통해서 내가 입으로 직접 그 비브라토를 말해봐야 합니다. 말해보고 나서 곡에 그 비브라토를 넣었는데 왜 비브라토에 곡에 적용하는게 어렵냐면 두려워서 그래요. 내가 혼자 연습을 했어요. 근데 곡에 딱 들어가려고 할 때 비브라토가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내가 타이밍이 굉장히 촉박하기 때문이죠. 혼자 연습할 때는 굉장한 여유가 있어요. 근데 곡에서는 비브라토를 넣는 타이밍이 굉장히 촉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팩트만 말씀드리면 곡에 적용을 하는 방법은 첫 번째 악보에다가 비브라토를 체크를 한다. 두 번째는 그 부분을 직접 내가 입으로 불러본다. 노래로 불러본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냥 해본다예요. 되든 안 되든 해보세요. 내가 연습했던 비브라토가 안 나온다 해도 상관없어요. 해보세요. 계속 하면서 내가 적용을 시켜나가고 도전을 해야 되는데 도전이 안 되니까 곡에 적용하는 게 어려워지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그 넣는 비브라토 그 부분에 잘 안 된다. 4개를 넣어야 되는데 안 된다. 그러면 그 4개 중에 2개를 포기하고 후 유 유 하고서 앞에 2개는 비브라토 넣지 말고 2개만 넣어보고 잘 된다. 그럼 3개 앞에 거 후 유 유 유 이런 식으로 넣어보고요. 비브라토를 4개를 다 넣겠다. 후 유 유 유 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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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 적용하는 방법은 어렵지가 않은데 실제적으로 내가 그거를 적용하는 데는 어려워요. 이론은 쉬워요. 원리는 쉬운데 적용하는 게 되게 힘드니까 정말로 연습. 제가 제일 걱정되고 가장 마음이 아픈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고개 적용을 했었을 때 잘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참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더 열심히 논구를 해가지고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을 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고개에 대한 적용법, 비브라토, 고개에 대한 적용법에 대한 강의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섹스폰학교 정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섹스폰학교 정광호입니다. 이번 강의에는 자세한 내용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스마트폰을 이렇게 적어놓은 것을 조금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비브라토를 할 때 아랫입술의 공간이라는 주제예요. 아랫입술에 대한 공간, 뭘까? 계속 앞에서 했던 얘기들을 여기에서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비브라토에서 아랫입술의 공간을 내가 알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큰 행운입니다. 그것을 알 때까지 내가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아랫입술의 공간이 생겼다 부터가 섹스폰의 시작이라고도 보실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먼저 아랫입술에 대한 공간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자, 우리 먼저 화났을 때 이렇게 해볼까요? 했을 때 아 해볼까요? 아 하고 아래 치아랑 아랫입술이 말려있는 사이에 혀를 이렇게 밀어넣어 볼게요. 치아 위로. 그럼 그 공간이죠? 그 공간이 그렇게 넓을 필요까지는 없어요. 넓을 필요까지는 없어도 그 공간이 있구나. 이빨 많이 쓰신, 이빨로 아랫입술 많이 하신 분들은 아랫입술이 많이 꺼꿀꺼꿀 하실 거고 만약에 입에 힘을 많이 안 주는 분들 같은 경우는 꺼꿀꺼꿀 하지 않으실 텐데 아랫입술이 이렇게 만 상태에서 혀를 넣으세요. 음, 요정도의 공간을 넣어야 되는구나. 한 다음에 아랫입술을 엄디 손가락으로 이렇게 대세요. 그 다음에 턱을 밑으로 내려보는 거예요. 어 근데 아랫입술이랑 요기살은 계속 닿고 있어야 돼요. 어 어 어 입을 버리라는 거죠. 어 근데 입은 닿고 있어. 닫아볼까요? 어 으 어 어 어 어 어죠? 어 어 어 으 어 으 어 어 할 때는 입이 안 아픈데, 으 할 때는 아랫입술이 칵 눌려요. 그쵸? 어 했을 때 여기 아래 치아와 아랫입술의 그 공간이 있죠. 그대로 내가 아어 했죠. 악기 센틸한 상태에서 이렇게 되고 어 어 어 어 이리도 다 하고 있어야 돼요. 어 으 어 으 어 어 이해되세요? 어 하게 되면 아랫입술, 이 치아와 아랫입술의 공간이 느껴져요. 아, 내가 떠 있구나. 으 으 어 어 어 하고 입을, 입을 담윱니다. 어 음. 그리고 부러보세요. 우 아니, 입을 살짝 개거어? 어 어 음 우 우 우 우 우 너무 많이 걸리면 이렇게 돼요 적당히 소리 되게 편해졌죠 이게 지금 이게 나는 명량하고 소리가 뭔가 퍼진 것 같고 되게 가볍고 소리가 되게 쉽게 나고 되게 편하게 소리가 나는 그 소리가 원래 선생님 소리인 거예요 지금 그런 소리가 평소에 나지 않았다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틀렸던 거죠 얼마나 입에 힘을 많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아예 그 입에 힘을 빼고 어 하고 입을 다물고 편안하게 있는 상태에서 불면 그게 백이잖아요 백 그 다음에 내가 살짝만 해주고 호흡을 더 많이 주면 음이 올라가겠지 위로 더 많이 커지겠죠 그럼 이렇게 돼요 원래는 내가 이런 힘을 주고 흐엄엄엄엄엄엄엄엄엄엄엄엄엄 미읍 힘들었는데 흐엄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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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가 빨리 가질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것은 다른 거 할 말이 없어요 아랫 미술과 이 치아의 공간이 요기 턱이 벌어지고 턱이 더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 자체 입에 힘 편안하게 있는 상태에서 소리를 내면 그게 100이잖아요 원래 내던 톤으로 극하게 가면 되고 그러면 소리도 완전 밖에서 더 편해져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아랫니 호흡을 내가 줘요. 내가 호흡을 줘요. 그러면 음정이 팍 올라가죠. 100에서 150까지 올라가겠죠. 그리고 놔줘요. 100까지. 그럼 비브라토가 굉장히 이뻐져요. 아시겠죠? 해보세요. 해보시고 되신다면 문자 주세요. 그런데 문자 주시고 비브라토는 이거에 대한 원리가 가장 큽니다. 이거예요. 아랫 밑술과 아랫 치아의 공간을 이용한다. 이게 돼 뭐가 돼? 밴딩도 돼. 이게 돼 뭐가 돼? 서브턴도 돼. 밴딩. 그쵸. 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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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래. 아시겠죠? 아시겠죠? 아랫니슬과 아랫이 치아의 공간이 너무 중요하다 라는 오늘 강의였습니다 아시겠죠? 비브라토에 대한 원리는 이겁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섹시판학교 전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섹시판학교 전광호입니다 먼저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자세한 내용을 보고 제가 혹시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봐 제가 이걸 좀 보는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비브라토를 흉내내보자 라는 강의인데요 비브라토를 흉내내보자 처음에 비브라토라는 것을 입문을 했을 때 내가 비브라토를 할 때 모를 때 어떻게 하는 거지? 가장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못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내가 비브라토를 잘 할 수 있을까? 이게 맞나? 이게 틀린가? 그러한 두려움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강의에서 호흡법에 대한 강의를 할 때도 제가 여러가지 비브라토에 대한 여러가지 방법 중에 첫번째 두번째 얘기를 했던 건데 우리가 처음에 비브라토라는 것을 먼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냐면 간단하게 우리가 처음에는 악기를 끼지 마시고 냉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냉만 사용을 하시고 우리 원래 불던대로 소리를 내볼게요 한번 해볼까요? 부르셨으면 이렇게 소리를 내는 소리를 100이라고 해요 근데 거기 이 소리를 내는 상태에서 아랫니슬로 리드를 이렇게 다하고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다고 있죠 다고 있는데 아랫니슬로 소리를 내기 전에 이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해볼까요?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상관없어요 엄지손가락을 한 다음에 이 치아로 위에를 고정을 하고 아랫니슬로 살짝만 말아줍니다 그리고 돼요 그리고 아랫니슬로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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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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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볼까요? 자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런 소리가 나요. 귀신 나오는 소리 귀신 나오는 소리가 나는데 이거를 계속적으로 내가 연습을 해봅니다. 정답은 없어요. 계속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습을 해서 내가 이걸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먼저 키우셔야지 비브라토를 하실 수 있으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방향이 위든 아래든 그런 거 다신에 쓰지 마시고 일단 내가 충격을 줄 수 있는지를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흉내를 내보는 거죠. 내가 그리고 뭐 내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냥 와와와 하고 하고 악기 끼세요. 지금 친해지기 하는 거예요. 친해지기. 흉내내면서 비브라토라는 게 어렵지 않구나 하면서 친해지기. 그 다음에 내가 원래 했던 노래를 아무 노래나 들어놓고서 내가 비브라토 넣고 싶은데 넣어보시는 거예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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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랫니 소리 아프지 않을 정도만 하셔야 돼요. 너무 세게 멀어서 아랫니 소리 아파요. 그러면 안 되고요. 또 너무 세서 소리가 안 나면 안 돼요. 하는 대로 연습을 좀 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모르니까 우리 화날 때 어떻게 해요. 화날 때 와 이렇게 하려 어떻게 해? 아래에 있을 래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했죠? 그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해요? 숨을 들어 마셨죠? 화났을 때 원래 이렇게 안 하죠? 숨을 들어 마시는데 이거를 호흡을 내밀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엄지를 끼세요. 그날을 그리고 울고 아프면 안 돼요. 손이 옆에 바람 나오는 거 상관하지 마세요. 그리고 바람을 불면서 와우와우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빨로 와우와우와우가 아니라 여기로만 와우와우와우 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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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세요? 하실 수 있나요? 안 된다! 그럼 이거를 무조건 하시고 다음 강의로 넘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내가 후아 으 이거가 이렇게 턱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그럼 우리 이렇게 해볼까요? 으 으 아 으 아 하면 어떻게 으는 옆으로 빠지고 아는 아 하고 벌려지죠. 예고를 똑같이 으아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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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흉내를 내보는 거예요. 그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가 비브라토가 아니에요. 비브라토 하기 전 흉내 내기죠.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멈추시면 안 되고 와우와우와우와우와 하면서 내가 아리뉴스를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 하면서 내가 와우와우 할 때 이 아래 치아가 아리뉴스를 많이 아프게 하나 안 아프게 하나 그거를 캐치하시는 게 이번 강의 주제에요. 내가 아리뉴스를 와우와우 할 수 있나? 내가 엄지를 끼워주고 손이 안 아프게 아리뉴스도 안 아플 정도로 내가 이걸 움직일 수 있나? 그리고 내가 악기를 꼈을 때 이렇게 소리를 내가 낼 수가 있는가? 그게 된다 그러면 이번 강의는 완벽하게 성공하신 거에요. 아시겠죠? 이게 별로 중요한가? 되게 중요해요. 언제? 나중에 뒤에 가서 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이대로 계속 연습을 하시다면 계속 연습을 하신다면 입도 굉장히 편해지실 거에요. 연습 많이 하셔도 가끔 하면서 입에 힘 빼는 연습을 할 때 가끔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고 다음 강의 때는 다음 강의 때 이거는 완벽하게 돼 있는 상태에서 다음 강의를 오시는 걸로 저희랑 저랑 약속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비브라토 흉내내기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섹시오픈학교 전광우입니다. 오늘은 비브라토 연습방법 제가 계속 연습했던 빨리 비브라토를 잘하고 싶어서 했던 연습방법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 악기를 들고 계시다면 렉만 빼세요. 렉을 빼시고 내가 엄지손가락으로 자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를 따라 하시면 되세요. 엄지수가 말고 위치와 위 여기 살에 고정하고 아래는 수 살짝 말고 0 10번 시작 하나 둘 넷 넷 넷 다섯 예스 이거 어 예 다시 해볼까요? 하나 넷 넷 넷 다섯 여덟 이거 여덟 어 예 아 이런 느낌으로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바람을 후 하면서 해볼 거예요. 여덟 후 후 후 후 후 후 됐나요? 엄지로 다 됐나요? 그렇게 됐다 했을 때 일단은 어떤 방향을 신이 쓰지 말고 울고 울고 롱톤으로 얘를 불어봅니다. 후 후 후 후 후 후 8박자 정도 템포는 72에 두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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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우 하고 유지를 두 박자 시켜주는 거에요. 한 번 해볼까요? 다 같이. 같이 해볼게요. 호흡은 더 세게. 원래는 100이었다면 충격 질 땐 130 더 호흡이 더 많이 들어가게. 그렇게 해주시는 거에요. 이 연습이 다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템포를 올리는 거예요. 지금은 72였어요. 72 하나에 이렇게 했죠. 이번에는 이거 템포를 좀 빨리 할 거예요. 한 92 해서 천천히 템포로 2식 내지 4식을 천천히 올려주세요. 메트로는 음을요. 그래서 템포를 늘려줍니다. 그리고 템포를 이 정도에서 한 100 정도까지 한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느리게 이 정도거든요. 근데 하나에 불고 하나에는 씹고 이렇게 되는 거죠. 되셨나요? 되셨나요? 템포를 60 정도가 좋아요. 템포는 60 정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다 했어요. 이거를 템포를 4식 내지 3식 조금씩 올려주세요. 그쵸? 그쵸? 이거를 템포를 빨리 하시는 거예요. 더욱 계속 올리시는 거예요. 더 호흡을 더 살짝 눌러주고 더 호흡을 많이 쓰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냉 연습을 하고 하고 그 다음에 악기를 껴줍니다. 끼셨죠? 그 다음에 옥타브 키를 누르고 솔 솔을 잡고 다시 연습을 해주십니다. 냉 연습한 그대로 되셨나요? 이렇게 연습을 하고 앞에 연습했던 그 방법대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이 솔을 잡고 그럼 나중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빨리 되게 연습을 하세요. 그럼 연습을 하면 내가 비보라도 됐냐? 아니요. 이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 어느 순간 터져요. 이 연습이 됐다 해가지고 된 게 아니에요. 되고 나서 아직 그게 적용도 안 해봤고 확 튈 때가 와요. 그러니까 이 연습은 어느 정도를 하셔야 되냐면 최소 한 달. 매일 연습할 수 있으면 매일. 뭐 이틀에 한 번 할 수 있으면 이틀에 한 번. 내가 연습할 수 있을 때마다 이 연습을 꼭 해주셔야 되고 자 소울 했죠. 그래서 메트로넘을 한 한 백 정도 이렇게 비브라토가 연습이 됐어요. 이렇게 연습이 된 다음에 쉬세요. 쉬어야지 됩니다. 그냥 가바로 그냥 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입이 뒤쳤기 때문에 쉬시고 한 10분 정도 쉬어주세요. 10분 정도로 쉬시고 사실 이제 이 강의 돌아왔다. 했을 때 어떤 연습을 하시냐면 매일 연습하는 악보집이 있어요. 매일 연습하는 악보대로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 4분음표가 하나가 있잖아요. 4분음표가 하나 있으면 그 음대로 C를 잡고 근데 내가 눌러주고 내가 위로 올려준 다음에 뺐을 때 호흡을 주고서 다시 호흡을 다시 왔을 때 더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8분음표가 있죠. 8분음표는 한 박자에 똑 하나에 72 정도를 두고서 하시면 한 박자에 두 개가 되죠. 그 다음에 3연음 3연음 연습할 때는 하나에 3개가 들어가요. 곡에 적용할 때 이 3연음을 많이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3연음이 곡에 적용을 할 때 가장 무난합니다. 이게 됐어요. 그 다음에 4목이야. 4개.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내가 되는 템포 느리게 40이어도 좋아요. 뭐 50이어도 좋아요. 그때 느린 템포부터 몇 가지? 80까지 80 요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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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루에 한 번씩만 연습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렇게 연습이 다 됐다 하면 매일 연습하는 악보집에 비브라토 연습하는 그 부분에 보면 도미솔도 미솔도 이렇게 되는 거 있어요 거기 부분에 물결친 부분에는 비브라토를 4개를 넣어주는 거예요 4개 4개를 넣어주시고 아니다 8개 비브라토를 8개를 넣어주시고 그 연습을 무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저도 그 연습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비브라토는 무조건 이거를 연습을 하시고 깨쳐야 되는데 이 비브라토가 잘 되기 위한 어떤 제가 이따가 강의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강의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아래 이 치아와 아래 이 공간만 잘 활용이 된다면 소리도 훨씬 좋아진다는 거 그래서 요렇게 연습 비브라토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요렇게 꼭 연습을 하시고 연습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 아시겠죠 지금까지 비브라토 연습방법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섹스폰학교 전광우입니다 오늘은 비브라토의 발음이라는 강의를 만들어 봤어요 많이 질문하십니다 아 선생님 전화와요 선생님 오 내가 비브라토 이렇게 하는데 무슨 어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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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이런 발음이 이게 맞는 거죠 뭐 이게 맞습니까 아 이게 틀린 거고 이건 맞습니까 막 이런 질문들이 참 많아요 이 비브라토에 대한 발음에 대한 강의를 좀 하고 싶은데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발음은 정답이 아니에요 발음을 잘못하게 된다 그러면 오히려 그 발음이 섹스폰 소리에 들려요 잘못됩니다 어느 순간 저 뒤에 사람은 들려요 발음은 어떠한 발음이 정답이 아니라 나의 입술 두께와 혀의 이 혀와 호흡과 입안의 공기와 이 얼굴 이 턱의 위치와 치아의 위치 여러가지 피스가 뭔지 리드가 뭔지 내가 원래 암부시어가 어떤지에 따라서 발음이 다 달라요 발음이 다 다른데 보통 분들은 그 발음을 어떻게 해요 알려주세요 그럼 그 발음대로 하면 될까요 절대 안되죠 왜 안되냐면 발음은 사람들마다 다 달라서 그래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으아으아으아 이렇게 한다고 어떤 사람은 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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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어떤 사람은 오요 요 요 요 한다고 어떤 사람은 유이 요이 요이 이렇게 한다고 어떤 사람은 요이 요 요 요 요 이렇게 한다고 어떤 사람은 아우아봐와와 와우bardziej 이렇게 해서 화름이 다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해 다 다른거죠 발음을 통해서 비브라토를 습득하려고 하면 안돼요 내가 하다 보니까 우아우아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됐었을때 그 비브라토가 터지더라 아, 했을 때 그 발음이 내가 생기는 거지 어떠한 사람의 발음을 가지고서 내가 흉내를 내기 시작하면요 되게 촌스럽고 웃기게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저는 비브라토를 약간 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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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요 요이 요이 그런데 지금도 입에 힘을 더 많이 빼려고 하고요 어떻게 하면 이 발음을 더 편안하게 할까? 더 할까? 아직도 매일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비브라토에 대한 연습을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정답이 없다 완벽하게 내가 비브라토에 대해서 확실한 그런 발음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터득했을 때 내가 지금 어떤 발음으로 하지를 생각했을 때 그때 나에 맞는 발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의요의요일 수도 있어요 뭐 요이 요이 요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저는 그 발음이 들려요 그러면 이 사람이 호흡을 잘 쓰고 있구나 호흡을 잘 쓰고 있지 않구나 이런 것들이 다 들립니다 얼마만에 한 3초 내지 5초 안에 이 사람이 비브라토를 잘 하고 있구나 안 하고 있구나 다 들려요 그러면 선생님 비브라토 발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발음 제가 이번 강의에서는 발음 이런 걸 신경 쓰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죠 발음이 비브라토에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독이 되면 독이 될지 이득이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흉내 내다가 조금 빨리 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빨리 올 수는 있지만 거기서 딱 막혀버려요 그게 적용이 안 돼요 내가 그냥 했는데 어떻게 요이 요이를 했는데 됐어 근데 그게 적용이 잘 안 돼요 그럴 확률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입에 힘을 뺐는지 안 뺐는지 그런 것도 전혀 모르고 되겠다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비브라토에 대한 발음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브라토의 발음을 계속 신경 쓰게 되면요 비브라토가 멈춰요 비브라토는 그런 모양이 아니에요 물결 모양이지 그게 내가 발음에 강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만큼 오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모양이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가는 만큼 오는 것도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음에 신경 쓰지 말자 발음에 신경 쓰면 굉장히 힘듭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비브라토에서 그 비브라토에서 발음을 잘못 이해하면 호흡비브라토로 변할 수 있습니다 호흡비브라토 아까 뭐라고 그랬죠 굉장히 좋지 않아요 섹스폰에서는 좋지 않은 비브라토로 내가 변하게 돼요 그러면 더 고치기 힘들고 더 힘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발음에 굉장히 유의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강의가 여러분들께 비브라토를 하시는 거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강의예요 이 강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 강의를 무시한다면 비브라토를 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브라토에 대한 발음에 대한 거는 굉장히 신중하게 다가가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비브라토 발음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섹스폰학교 전광우입니다 오늘은 비브라토의 방향을 잡자 라는 강의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고요 제가 조금 이렇게 내용에 대한 거 참고를 좀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호흡에 비브라토에 대한 방향에 방향에 대한 거 자 비브라토는요 그 방향에 따라서 내가 완전 싼 비브라토가 될 수도 있고 오리지널 비브라토가 될 수도 있고 고급스러운 제가 원하는 비브라토가 될 수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다른 거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아까 앞에서 수업했던 것처럼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게 있죠 자 요것은요 내가 우리가 섹스폰 소리를 빡 냈을 때 그걸 100이라고 합시다 100이라고 했을 때 거기서 내가 아래 눈 있으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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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기 때문에 150 150 150 하면서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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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비브라토예요 이 비브라토는요 섹스폰을 시작하고 바로 다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쵸 그래서 요 비브라토는 잘못했다 두 번째 비브라토 같은 경우는 아랫니스로 소리를 내요 빠밤 소리를 내는데 한 번 내가 더 아랫니스로 씹어줘서 으 하고 눌러줘서 내가 음이 올라갔어요 어느 정도 한 130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어떡해요 100까지만 내려와야 되는데 70까지 내려와요 그럼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브라토를 가장 많이 하는 비브라토가 이 두 번째예요 이 비브라토는 불규칙하며 음정이 너무 많이 움직여서 굉장히 듣기가 흉내 되는 것 중에서도 이게 비브라토인가 사람들은 이게 비브라토구나 생각을 하는데 음파가 음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불규칙해요 130, 70, 120, 60, 150, 100, 100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럼 모양이 안 이쁘겠죠 비브라토는 모양도 이쁘고 일정해야 비브라토가 이쁜데 두 번째 비브라토는 이쁜 비브라토가 될 수가 없죠 규칙적이지가 않으니까요 두 번째 비브라토요 그리고 이런 비브라토 같은 경우는 내가 턴깅 비슷하게 와우 후우 후우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후우 호흡으로 턴깅을 하는 느낌 호흡으로 막 이렇게 후후 충격을 줘가지고 비브라토 흉내내는 절대 그것도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좋은 비브라토는 무엇인가 세 번째 비브라토죠 100에서 130정도 호흡을 주고 내려올 때는 100정도까지만 내려오고 하면서 연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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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튜노기를 틀어놔도 음정이 크게 변하지 않는 비브라토 굉장히 건강하고 굉장히 고운 비브라토죠. 네, 그렇죠. 연주했을 때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람의 마음을 울립니다. 마음에 울리고요. 음정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서 같이 합주했을 때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내가 나를 표현할 수 있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많이 되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가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 방향성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먼저 우리가 세 번째 그 비브라토가 되려면 내가 우리가 처음에는 이 넥만 갖고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 넥을 불었을 때 백이에요. 백이면 아래니슬로 리드를 충격을 약간 줘야죠. 음정 바뀌었죠. 잘 들어보세요. 그쵸. 충격이 들어갔죠. 거기에서 이 충격을 줄 때 호흡을 더 써주면 그 음폭이 올라가요. 호흡 할 때 호흡을 더 써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본적으로 비브라토 할 때 선생님 저는 한 열 박자밖에 호흡을 못해요. 그러면 비브라토를 하면 다섯 박자 내지 여섯 박자 밖에 못해요. 그만큼 더 많은 호흡이 들어가게 되고 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브라토를 하기 전에 호흡은 아직 제대로 된 내가 완벽한 호흡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래니슬로 내가 불고서 우우우우우우워우와우우우우우와우우우워우우우 Nice 그렇죠. 그러면서 호흡을 더 많이 써주면 훨씬 더 비브라토가 잘 되는 거예요. 냉 연습을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연습방법을 알려드릴 거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랫니슬로 리드를 누르면서 호흡을 더 줘서 음파의 방향을 상행을 시키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씹었어! 눌렀어! 눌른 다음에 놨을 때 파 놓지 말자는 거죠. 풀지 말자는 거죠. 튜너를 가지고 연습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꼭 튜너를 틀어놓고서 연습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 악기를 껴요. 그 다음에 낀 다음에 시 라는 음을 잡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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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주시면 비브라토에 대한 그 방향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방향을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잡지 않으면 언젠간 남 떨어져 앞으로 오게 될 거예요. 왜냐면 이 비브라토는 한번 그 길을 잘못하면 돌아오는 길이 너무 험하기 때문에 내가 잘 내가 놓기가 힘들어요. 내가 원래 했던 거를 놓고서 어떻게 다시 바꿉니까?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비브라토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혹시나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내려놓으세요.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아랫니스를 아랫니스를 너무 많이 말지 말고 적당히 아랫니스를 적당히만 말아준 상태에서 내가 호흡을 더 많이 사용하셔서 연습을 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나는 비브라토를 해. 나는 비브라토를 충격을 줘. 내가 다 어떻게 했어. 근데 저쪽이 다른 사람도 안 들린대. 내가 이거 녹음기를 켜놓고 동영상을 틀어도 안 들려. 그건 왜 그러냐면 충격은 주대. 호흡을 안 쓰면 그래요. 제가 충격은 주는데 호흡 안 써볼게요. 들리나요? 나는 비브라토를 했어요. 근데 왜 저 사람 안 들리는 거야. 그 이유는 그 충격에 호흡을 더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더 호흡을 쳐야 돼요. 호흡 후 호흡 후 호흡 후 호흡 후 호흡 후 자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냥 충격만 주고 호흡 빵 주고 그냥 놓으면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동그란 원을 이렇게 반원을 그리면 호흡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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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갈 때 가속도가 붙은 다음에 내려갈 때도 부드럽게 내려가 줘야 돼요. 그래도 호흡 후 호흡 후 호흡 후 호흡 후 이러면 안된다는 거죠. 오 호흡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확실하게 여기까지 강의를 보시고 내가 따라올 수 있다. 그러면 이제는 재밌는 거예요. 비브라토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비브라토는 요 이 강의를 보면서 이 강의를 보면서 내가 꾸준하게 나에게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해줘야 실력이 팍 늘어요. 믿고 3개월만 해보세요. 아시겠죠? 이대로 3개월만 하시면 100% 실력이 됩니다. 꾸준히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음 강의 때 또 제가 더 자세한 강의 계속 우리 이 강의 있으니까 다음 강의 때 뵙죠.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색소폰학교 전광호입니다. 비브라토 강의인데요. 이번 강의부터는 제가 이 스마트폰을 조금 보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 정보를 다 여기다가 드리려고 제가 적어놨는데 여기 적어놓은 거에서 빠뜨리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다 이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스마트폰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부분을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는요. 비브라토에 필요로 한 호흡법입니다. 비브라토에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은 호흡이에요. 비브라토를 하기 위해서 호흡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비브라토를 시작하시면 안됩니다. 비브라토를 시작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 총알을 장전하듯이 비브라토를 들어가기 전에는 호흡이라는 것을 장전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비브라토의 호흡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은데 제일 우리가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호흡비브라토라는 말이 있어요. 호흡으로 하게 되죠. 호흡비브라토는요. 금관악기 그 다음에 오별 그쵸 플룻 그쵸 요런 목관악기 목관악기 중에서 아니 금관악기 그런 악기들한테만 쓰는게 호흡비브라토에요. 호흡비브라토는 어떠한 내가 충격을 줄 수 없는 위치가 없는 상태의 악기들이 쓰는 호흡이거든요. 우리는 리드라는게 있어요. 리드라는 것도 있고 우리는 피스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리드에 충격을 주면 그 호흡을 완벽하게 소화를 시킬 수 있는데 우리는 호흡비브라토라는 것을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후후후 이렇게 하라고 절대 잘못됐습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호흡비브라토라는 것을 하고 있다면 완전 잘못된거기 때문에 고치셔야 됩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꼭 고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목관악기 그럼 목관악기는 왜 호흡으로 비브라토를 하나 목관악기는요 일단은 이런 리드가 없구요 우리 색소폰은 리드가 있잖아요. 그쵸? 리드에다가 이에 충격을 줘서 그러니까 리드에다가 충격만 줘서 비브라토를 하는 것은 아닌데 하는 것은 아닌데 리드에 충격을 주고 그거를 더 극대화 시키는 것이 비브라토거든요. 근데 일반 목관악기나 다른 악기들 같은 경우는 100% 호흡으로 써요. 그러니까 더 많은 호흡이 필요하고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리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리드에 충격을 주고 그거에 대한 것을 호흡을 통해서 비브라토를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쉽고 좋아요. 호흡비브라토는 이 비브라토보다 더 어렵고 호흡비브라토를 더 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호흡비브라토를 비브라토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색소폰 같은 경우는 호흡비브라토에 해당이 되지가 않는데 뭐 플루시나 다른 악기들 비브라토 연습을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합니다. 1, 2년 해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더 어렵고 걔네들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호흡비브라토를 쓰지 않고 이 아랫입술을 이용한 호흡을 이용한 아랫입술과 호흡을 이용한 비브라토로 호흡을 쓰게 된다. 그렇게 되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호흡을 잘 쓰면서 비브라토를 하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음정이 움직이질 않아요. 우리가 소리를 삐하고 소리를 내죠. 근데 우리가 아랫입술을 막 그렇게 움직여요. 떨리거든요. 이렇게 떨릴 수가 있죠. 그렇게 떨렸을 때 음정이 움직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조금 제대로 된 비브라토를 하지 않고 막 이런 비브라토를 해요 만약 이런 비브라토를 하게 되면 음정이 팍팍히 흔들립니다 그런데요 되게 신기한 게 제대로 이 강의를 통해서 비브라토를 연습을 하시고 터득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음정이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귀로는 움직여져요 귀로는 우왕왕왕왕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데 튜너는 안 움직입니다 아주 미세하게만 움직입니다 그게 제대로 된 비브라토예요 만약 내가 비브라토를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자가검진을 하셔야 된다면 지금 당장 튜너를 틀어놓고 비브라토를 하셨을 때 이게 많이 움직인다 이 정도만 움직여야 됩니다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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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근데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왔다 갔다 그렇게 될 경우는 잘못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호흡을 가지고 비브라토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호흡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비브라토가 두 가지가 있고 좋은 비브라토 하나 해서 총 세 가지의 비브라토로 갈리게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유튜브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소리를 빵 소리를 빵 냈을 때를 우리가 숫자 100이라고 합시다 수치상으로 100 100정도 호흡을 쫙 100정도의 사운드로 호흡을 쭉 냈어요 냈는데 쭉 냈는데 아래 내가 이제 비브라토를 줬을 때 이게 아래부터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 100 아래로 배 출발 시작했을 때 막 50, 80, 40, 90 막 이렇게 물결이 정확하지도 않고요 그런 경우에 비브라토는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가능하십니다 바로 가능하세요 두 번째 올라는 갔어 근데 올라간 만큼 내려가 아니 올라간 만큼보다 더 많이 내려가 100에서 120 올라갔는데 막 70까지 떨어져 물결을 치는 거예요 거대한 파도가 치는 거죠 그냥 입을 갖고만 하면 돼요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그게 두 번째 비브라토예요 세 번째 비브라토는 뭐냐면 내가 100에서 130 정도 호흡을 줘요 후 후하고 호흡을 130 줬다가 다시 100까지 내려갔다가 130까지 올라갔다가 100까지 내려갔다가 130까지 올라갔다가 100까지 내려갔다가 일정하게 위에서 노는 비브라토가 최고로 좋은 거죠 첫 번째 비브라토 두 번째 비브라토 다 틀린 건가요? 세 번째 비브라토 기준에서는 다 틀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번째 비브라토를 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뒤에 흉내내는 강의가 있는데 첫번째 비브라토 두번째 비브라토를 통해서 비브라토의 느낌과 그 다음에 어떤 원리를 터득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번째 두번째 강의를 내가 꼭 거치실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첫번째 두번째 비브라토에서 멈춘 게 문제예요. 세번째 비브라토로 넘어가야지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세 가지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이런 세 가지의 비브라토가 나올 수가 있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비브라토는 음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음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음정이라는 걸 가지고 장난치는 기술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비브라토 했다고 사람들이 하시잖아요. 하시면 저는 제대로 봤을 때 되게 장난을 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아랫뉴술에 힘을 빼고 그 다음에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렇게 연습을 해주시고 아랫뉴술뿐만이 아니라 음정에도 굉장히 심의를 기울으셔야 된다는 거.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비브라토는 단 한순간에 배울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 조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기술이거든요. 많이 걸리는 기술이기 때문에 단 한순간에 해결을 하려는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비브라토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비브라토 저 같은 경우도 1년 넘게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해서 터득했던 기술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간단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를 기울으시고 계속 꾸준한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터져요. 우물을 계속 파다 보면 우물이 갑자기 터지듯이 비브라토도 하다 보면서 빵 터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간단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비브라토를 내가 연습을 열심히 했는데 내가 곡에 적용을 하려고 할 때 달라요. 그래서 비브라토는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두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는데 비브라토를 첫 번째 연습을 했을 때 비브라토를 어, 나 이제 잘한다. 해가지고 곡에 적용을 하려고 했더니 안 돼. 그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뒤에 그 강의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아셔야 될 팩트는 뭐냐면 내가 비브라토에 필요로 한 호흡법. 호흡을 내가 어떤 식으로 써야 되고 내가 호흡을 어떤 식으로 이용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아까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닌 세 번째 비브라토로 가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비브라토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더 내가 반복적으로 보고 듣고 연습을 하셔서 터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까지 비브라토에 필요한 호흡법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웅입니다. 이번 강의는 비브라토의 원리이라는 강의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우리 이 강의를 디테일하게 보시면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해서 비브라토가 되는 거구나 아, 이런 원리를 통해서 비브라토를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많이 공부를 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먼저 첫 번째 강의, 비브라토의 원리죠. 비브라토가 뭘까요? 비브라토. 비브라토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비브라토는 우리가 이제 우리 노래, 이렇게 노래를 부를 때는 우리가 이제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하죠. 바이브레이션. 하지만 바이브레이션이지만 우리 악기나 이런 기악에서는 비브라토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러니까 바이브레이션과 비브라토는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같은 의미가 돼서 먼저 비브라토라는 것은 바이브레이션이다. 그럼 바이브레이션, 비브라토, 그것이 무엇인가? 음을 울려주는 거예요. 떨림을 줘서 악기로는 이런 식으로 울림을 줘서 내가 그냥 일반적인 연주곡을 연주했을 때 비브라토라는 기술을 통해서 더 나의 감정이 전달이 되고 더 내가 악기를 더 잘하게 들리게끔 더 완벽한 연주에 가까운 그런 경지에 오르기에 도와주는 하나의 기술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비브라토라는 것은요. 되게 이제 색소판 하는 분들이 가장 배우고 싶어하는 기술 중에 또 첫 번째가 비브라토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악기를 하다 보니까 느낀 점이 뭐냐면 비브라토를 하기 전 우리가 이제 기원전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제 저는 이렇게 하는데 예수, 예수가 태어나기 전 예수가 태어나고 후 비포, 아니 비포는 다 AD, 그 다음 BC 이렇게 나뉘죠. 색소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브라토를 배우기 전 과 비브라토를 하고 난 후 이렇게 나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 비브라토라는 것은 색소폰 역사에 어마어마한 중요한 단계라는 것을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역사도 이렇게 흐르다가 보면 역사도 흐르잖아요. 근데 그 앞에 역사가 없으면 지금의 우리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색소폰도 앞에 내가 기본적으로 해줘야 될 것들이 돼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 비브라토를 다가가면 막힙니다.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비브라토가 왜 어려울까? 나는 이게 많이 여러 분들의 여러 많은 선생님들의 강의를 들어봤는데 그렇게 들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고 어렵고 그래요. 그렇죠. 그걸 대한 오늘 원리 비브라토는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많은 선생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인위적으로 비브라토를 흉내내는 것을 가르치죠. 비브라토를 흉내내는 것을 많이 가르칩니다. 비브라토는요.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연습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내가 거기에 적용을 해보고 노력해보고 도전해봐야 되는 그런 중요한 기술인데 너무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보통은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강의해야 될 내용 부분은 비브라토는 비브라토는 이제 리드를 이렇게 으아우아우아우아우아우아 하고 씹어주는 기술이에요. 그렇죠. 씹어주면서 호흡을 쓰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입을 입으로만 너무 씹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호흡만 갖고 비브라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비브라토를 기본적으로 할 때 으아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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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랫니술로 비브라토를 주는 원리에요. 그런데 다른 방법을 계속 말씀을 하시죠. 계속 다른 방법을 해서 이렇게 하면 돼요. 저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되나? 오 되네. 흉내. 흉내를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섹소폰을 할 때 빨리 늘지 않는 부분이 비브라토가 되고 그게 혼란스러운 거죠. 내가 누구 하나에 올인을 해야 되는데 계속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번 이 강의를 통해서는 어떤 것을 알아야 되냐면 비브라토의 원리 비브라토의 원리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간단하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섹소폰을 그냥 후우우우우~~ 하고 소리를 내죠 후우우우우우ml 하고 소리를 내요...그쵸 여기에 아린 리슬로 이 아린 리드를 이렇게 이르케 눌러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우와하우아하고 씹는 개념이 아니라 약간의 충격만 주는겁니다 우아아우아우아우아 우아아우아 그쵸 그리고 그 충격을 극대화 시키는 것이 이제 비브라토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결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비브라토를 그냥 우아우아우아우아우아우아 하면 되겠네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비브라토는 우아우아우아우아우아우아우아 막 해가지고 비브라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혼자서 우아우아우아우아우아우아 연습을 했는데 곡에 적용할 땐 또 달라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비브라토 원리에서 그 보시는 많은 학생들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비브라토는 아랫입술에 대한 비율은 적어요. 한 20%에서 30% 정도 나머지는 그것을 극대화시키는 호흡이다. 70%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아시겠죠? 아랫입술과 호흡 그거를 통해서 충격을 줘서 우리가 우리 물 이렇게 이렇게 물 있는 데에다가 물빵 하나로 뽕당 통틀이면 뽕당 하고 물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물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수조 같은 데 이런 유리나 플라스틱 투명에다가 물을 이렇게 담으시고 물을 담으시고 여기다가 물을 충격을 이렇게 한번 쿵 주세요. 돌멩이나 이런 거로 통으로 쳐주시면 물이 팡 되죠. 그리고 바람을 계속 불어보시면 그 퐁당했던 것이 물결이 더 많이 치게 되죠. 비브라토가 그 원리예요.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비브라토를 하려면 지금 내가 열박자 정도를 끌었다 그러면 열박자 정도를 끌었다 그러면 더 많은 호흡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브라토 원리를 강의를 보시기 전에 비브라토 강의를 이 원리 강의를 듣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롱톤을 시작하세요. 롱톤을 시작하셔야 내가 비브라토를 할 워밍업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번 비브라토 이 원리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은 아 비브라토는 아랫니슬과 그 다음에 호흡 만 가지고 비브라토를 하는 거구나 라고 아시면 되고요. 이거에 대한 더 내가 비브라토를 잘하기 위해서는 많은 호흡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 호흡을 하기 위해서 롱톤 연습을 많이 해놔야 되겠구나 라는 게 이 강의의 팩트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안 된다? 그럼 이 강의는 뒤에 가면 뒤에 갈수록 막히고요. 내가 머리눈 이해에도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나게 돼요. 아시겠죠? 우리가 이 강의를 자세하게 보시기 위해서 이 강의를 이제 보시는데 이 강의를 보시고서 바로 비브라토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바로 비브라토가 되지 않는 분들들은 입에 문제가 100% 있는 거예요. 입에 힘 편안하게 빼시고 롱톤 연습 많이 하시고 그쵸. 나한테 맞는 리드인가 나한테 맞는 리가처인가 피스인가 고런 세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비브라토는 원리 비브라토 원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천천히 이라는 습관을 지금부터 세뇌를 시키고 내가 수업이 기만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해되셨나요? 비브라토 원리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쉬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제가 디테일한 여러가지 이런 강의들을 이제 말씀을 뒤로 계속 드릴 건데 드릴 때마다 이번 강의에서는 내가 롱톤을 정말 미친듯이 한번 해보자. 그러면 비브라토의 굉장한 큰 효과를 그 롱톤이 가져다 줄 거예요. 아시겠죠? 꼭 그렇게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나시고 바로 롱톤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 강의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영상을 보시고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만약에 안된다면 문자로 주셔도 되고요. 언제든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전화상이나 문자로는 알려드리기가 한계가 있어요. 표현의 방법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찾아오시는 것도 저는 정말 추천을 해드립니다. 아시겠죠? 한번 정도는 오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번 비브라토 원리 강의는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때 뵐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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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마트폰을 제가 조금 보면서 요 안에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한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강의는 잘못된 비브라토를 바로 잡자 라는 강의예요. 지금 이 비브라토를 강의를 보시는 분들 중에는 비브라토를 아예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처음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예 비브라토를 마스터를 하고 궁금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내가 비브라토를 했는데 잘 안 돼서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일단 첫 번째 비브라토를 한 번도 안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강의를 참고만 해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 강의를 다시 보게끔 되지 않게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보시면 좋고요. 지금 내가 비브라토를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지 못한다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몰라요. 어느 누구도? 선생님은 알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비브라토를 좋아해요? 다 좋다 그래요. 안 좋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쵸? 나도 잘 몰라요. 근데 정말 제대로 정말 좋은 선생님이나 그런 선생님들한테 직접 여쭤보세요. 여쭤보시고 내가 비브라토가 좋은지 나쁜지 근데 지금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이제 자가진단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비브라토가 빨리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비브라토가 빨리 안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입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비브라토는 입에 힘을 완전 많이 빼야 되거든요. 이따가 뒤에 조금 충격적인 강의를 할 거지만 입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래에 힘이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지쳐요. 빨리가 안 돼요. 재능이 없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애초에 이런 강의를 만들질 않았죠. 그죠? 잘못된 비브라토를 고치자. 내가 비브라토가 만족이 안 된다. 그러면 잘못됐다. 라기보다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비브라토를 내가 지금 1번이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번이나 2번 강의 같이 1번이나 2번 같이 내가 하고 있던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그 방향을 틀어만 주시면 돼요. 근데 내가 그것조차도 입에 힘을 많이 주고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또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됩니다. 입에 힘을 많이 빼고 아래니슬이 아프지 않게 내가 해놓은 상태에서 1번, 2번이 됐었을 때는 내가 방향만 틀어주면 돼요. 그 방향이 뭐라고 했죠? 호흡을 더 상행시켜주시면 돼요. 위쪽으로 업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쵸? 처음부터 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아 나 이런 거 다 떠나고 내가 그냥 기초도 안 하고 그냥 내가 꼴린대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막 이렇게 하는 분들 계세요. 그렇게 하면 아예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다른 것들은 했다가 비브라토에서나 좀 마음을 잡아주시고 좀 신중하게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 비브라토는 잘못 배우면요. 잘못 비브라토를 하게 되면요. 첫 번째 민폐를 끼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쳐요. 같이 연습을 하는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쳐요. 왜냐하면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두 번째 너무 음이 산만해져요. 내가 그냥 비브라토 없이 했을 때가 더 잘해. 근데 지금 그런 비브라토를 넣으면 더 못하게 늘리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도 정말 많이 봤죠.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비브라토를 내가 계속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같이 이제 그 앙상블 같은 거 했는데 나 혼자만 튀어. 욕을 먹어. 제일 중요한 거 내가 그렇게 어허허허 했어. 그런데 나한테 잘한다는 소리는 안 해. 내가 프로가 되고 싶어. 완벽하게 연주를 하고 싶은데 완벽하게도 안 돼. 왜 나는 항상 소리가 이렇게 좀 뭔가 이상할까? 라는 생각이 들죠. 그게 다 무슨 것 때문에 그러냐면 내가 방향을 잘못 틀었을까? 내가 안 했을 너무 많이 말았나? 내가 지금 호우 비브라토를 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제대로 비브라토를 하고 있나? 입에 힘은 많이 주고 있나? 내가 뇌까지고 내가 비브라토 연습을 많이 했나? 이런 것들을 진단을 하면서 내가 잘못된 비브라토를 고쳐나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아 비브라토를 어떻게 하면? 그러면 어떻게 그 비브라토라는 게 생겨나가는 걸까? 라는 거를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 요 아래 치아 있죠? 아래 치아와 아랫 입술이 말려있죠? 그러면 아랫 입술과 아래 치아가 붙어있습니다. 요까지 예해되셨어요? 그런데 비브라토는요. 아래 치아와 아랫 입술이 다고 있는 이 눌림에서 여기가 이게 치아라고 합시다. 치아고 얘가 입술인데 이 공간이 있어야 비브라토가 잘 되고요. 평소에 아끼풀 때도 이만큼 이만큼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이 아래 입술이 달까 말까 할 정도로 아주 공간이 조금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치아와 아랫 입술을 이렇게 했을 때 그 공간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굉장히 소리를 답답하게 소리를 내고 있다. 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내가 그러면 저는 너무 이게 너무 떠있어가지고 음정 자체가 너무 안 좋아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입안을 더 좁혀주시면 돼요. 입안으로 그럼 어떻게 좁혀줘요? 입안을 좁힐 수 있는 방법은 혀 호우 혀를요. 더 입안을 이렇게 모아주면 더 입안의 공간이 좁아집니다. 그리고 입에도 유옹 하고 이렇게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입은 편안하게 있고 입 안을 좁혀야 소리가 굉장히 편안하게 나는데 보통 분들은 입에 힘을 이뻐해 주죠. 굉장히 많이 주죠. 그러니까 입은 편안하게 한 상태에서 아랫 입술이랑 치아의 공간이 이만큼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거는 뒷강의에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건데 그 공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 공간이 되면 밴딩이라는 것도 돼요. 두 번째 이 공간이 생기면 비브라토가 굉장히 편해지고 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편해요. 지금 내가 부는 상태가 100이라고 했을 때 내가 100이라고 했을 때 130으로 올라가기 힘드실걸요. 왜냐하면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걸 하게 되면 140까지도 금방 올라가요. 그게 이치와 아랫 입술의 공간에 대한 그것 때문인 거죠. 그쵸? 그리고 비브라토를요. 하나 또 말씀드린 비브라토를 잘못하게 되면요. 턱이 아파요. 어떤 사람은 여기도 아프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턱이 떡떡떡떡 거려요. 떡떡 거려요. 그쵸? 어떤 사람은 원래 이쁜 이쁜 얼굴이었는데 이렇게 턱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잘못해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비브라토 할 때마다 온몸에 콕콕 쑤신대요. 턱에 힘을 너무 많이 줘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여기 너무 아파서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는데요. 너무 힘을 많이 주고 잘못하고 있어서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비브라토 같은 경우는 턱이 아플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개념을 아예 없애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비브라토를 잘못 배우게 되면요. 음정이 굉장히 흔들리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내 음악의 퀄리티에 굉장한 손해가 오는 기술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런 것들을 다 고쳐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내가 호흡은 잘 쓰고 있나 호흡은 내가 어떤 식으로 내가 아래로 향하나 위로 향하나 내가 호흡이 떴나 아래니스로 내가 좀 아프게 하고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진단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이 강의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장 튜너가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무조건 튜너가 있어야 돼. 우리 섹소폰은 튜너가 없으면 안 됩니다. 튜너를 가지고 연습을 해야 되고요. 사지 않으실 거면 우리 핸드폰 어플 같은 경우도 튜너 같은 게 있잖아요. 튜너 같은 거 다운받아서 꼭 켜놓고서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잘못된 비브라토를 확실하게 내가 알고 고쳐야 된다는 거. 그게 안 되면 비브라토가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주시고 오늘은 잘못된 비브라토를 바로 삼기 라는 강의를 해봤습니다. 어려운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문자 주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까지 정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섹스폰학교 전광호입니다. 자 오늘은요. 3개월 안에 연주곡 한 곡을 끝내는 방법 에 대한 강의입니다. 자 여러분들 3개월 안에 내가 연주곡 한 곡? 한 곡이 아니라 여러 곡도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어떻게 3개월 안에 한 곡을 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3개월 안에 어떤 한 곡은 완벽하게 연주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장담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면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연습을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잘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내가 공부하고 있는 애드립 악보든 일반 악보든 어떤 악보든지 간에 내가 어떤 이 한 곡을 나는 정말 정말 잘 하고 싶다 할 때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연습을 하신다면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악보를 딱 봤을 때 어떤 연습을 해야 되느냐 개명창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개명창이 뭐냐 음을 보면서 개명으로 읽을 줄 알아야지 됩니다. 미팟돌 도시라 이런 식으로 개명을 읽어주시는데 개명만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확하게 그 박자에 맞게 개명이 읽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명 연습은 사실 내가 악기를 꼭 불지 않아도 악기 연습장에 가지 않아도 악보만 있으면 어느 분간에서도 연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개명창 연습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연습이 정말 다 되었다면 입으로는 개명창 연습을 하시면서 그 똑같이 내가 이 빙거림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입으로 미파솔 할 때 손가락으로 미파솔 이렇게 손가락만 연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내가 개명과 손이랑 또 이렇게 친해질 수 있는 그러한 연습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그 연습이 잘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부느냐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개명창이랑 손가락을 눌렀을 때 내가 내 호흡에서는 이 정도쯤에는 내가 쉬어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숨 쉬는 공간을 볼펜이나 연필로 체크를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심표나 숨을 어디서 쉬어야 되겠다라는 게 물론 악보에 심표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이 부분에나 이 부분에다가는 쉬어줘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심표를 꼭 먼저 체크해주고 내가 여기서 쉬겠다 라는 거를 꼭 신경을 써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개명창 연습하면서 박자 공부를 했는데 다시 한 번 내가 그 박자를 정확하게 내가 했는가 그것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세밀하게 박자를 쪼개서 그냥 대충 내가 그냥 그냥 이렇게 대충 하면 되겠지 그렇게 하게 되면 연주가 멋있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박자가 내가 지금 이걸 알고 있는가 이렇게 연주를 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연습을 해주시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부시면 됩니다. 근데 불 때 내가 이 연습을 다 했어요. 다 연습을 했는데 그냥 손가락만 그냥 눌러가지고 그냥 막 분다 그렇게 해서 잘할 수가 있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불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한 줄씩 또는 한 마디씩 개명창이나 이런 연습을 했어도 한 마디씩 불어보는데 호흡을 쭉 내밀면서 내가 첫 음에서 빰 소리를 내면서 소리를 쭉 내면서 연주를 해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냥 음을 하나하나 끈듯이 하하하 하하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해주시면 안되시고요. 빠라라리라라 하면서 호흡을 쭉 호흡을 쭉 내쉬면서 내쉬면서 손가락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마디 두 마디 한 줄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서 한 곡이 완성이 되는데 이 연습을 내가 오늘 연습을 이렇게 해서 열심히 했어요. 그럼 내일은 그냥 대충 해도 되는가? 아닙니다. 이 연습을 내가 연습할 때마다 계속 해준다면 이 악보는 내 악보가 될 것이고 내가 이 악보를 보고서 어디서 연주할 때 절대 틀릴 확률이 거의 99%로 없어질 겁니다. 왜냐? 개명이 내가 눈에 보이고 개명으로 연습을 하게 됐을 때 미스할 확률이 굉장히 적고요. 굉장히 큰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연주곡 정말 한 곡이라도 정말 잘하고 싶다면 이 방법대로 연습을 해보시면 좋으실 겁니다. 이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 꼭 좀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 앞에 종버튼 알람설정까지 꼭 좀 눌러주시면 저에게 강의하는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께 꼭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 자, 오늘은요. 색소폰 소리를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색소폰 소리를 바꾸려고 굉장히 다양한 소폰들을 바꾸기도 하고 또 악기도 바꾸기도 하고 레슨도 받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것 어떤 소리가 이뻐진다 어떤 그러한 것에 있어서는 우리 가장 큰 포인트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색소폰을 불 때 대부분 피스의 입이 깊게 많이 물고서 연수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삑사리나 아니면 소리가 조금 가볍게 나간다 너무 퍼져서 나간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수 있어요. 깊게 물었을 때 그런 소리가 나거든요. 그것을 조금만 내가 조금만 조금만 조금씩 물수록 소리는 모아지고 조금 더 두툼한 소리가 납니다. 하지만 내가 입에 편안한 상태에 입 상태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점점 답답해지고 나중에는 소리가 안 날 수도 있는 게 또 작게 무는 것의 단점이기도 해서 짭잘 조금 물고 피스를 조금 물고 입에 힘을 빼고서 연주를 하는 것이 소리가 굉장히 이쁘게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소리에 대한 차이를 드리면 우리가 온 뒤 C를 누르고 제가 깊게 소리를 내게 되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점점 뒤로 조금 물수록 이렇게 소리가 바뀌게 됩니다. 어떤가요? 파워는 호흡 나가는 속도는 똑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얘를 깊게 물었을 때는 조금 물었을 때는 조금 더 소리가 둔탁하고 답답한 느낌의 소리가 날 수 있는데 이렇게 입에 힘을 많이 빼고 조금 물고서 연주를 하게 되면 굉장히 두툼하고 굉장히 알맹이 있는 따뜻한 소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내가 섹시폰 소리가 좋아지고 싶다면 깊게 무는 거에서 조금만 더 조금만 물고서 입에 힘을 빼고서 소리를 내게 된다 그러면 지금보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소리가 나지 않을까 그러한 여러분들께 오늘 포인트 레슨을 드렸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소리가 꼭 변화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강의 여러분들께서 만족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좀 눌러주시고 구독하기와 알람 설정 꼭 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섹소폰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섹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께서 애드립의 첫 시작은 이것부터 라는 주제를 갖고 왔어요. 애드립이 뭘까요? 사실 악보에 없는 어떠한 기교 그런 것들 다 그냥 애드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애드립의 첫 시작은 제 생각에는 악보미무 인 것 같아요. 악보미무 인데요. 그 악보미무 어떠한 연주기법이냐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 악보미무 이런 느낌인데요. 이 악보미무 다 알아요. 근데 왜 이 맛이 안 날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바로 뭐냐면 텅깅에 있습니다. 텅깅에 악보미무 말 그대로 그 원래 실음 내가 원래 연주를 해줘야 되는 그 멜로디 앞에 반음 또는 반음 또는 오는 정도를 앞에 쳐줍니다. 미일 경우에는 레샵이나 렐을 연출해줘서 따란 하는 느낌을 주는데 그거에 대한 비율이 3대 7이에요. 한 3대 7 2대 8 2.5대 7.5 이 정도 비율인데 그 앞에 3 2 2.5 요 앞에 요 빠람 할 때 빠 이 음이 에다가 텅깅을 땅 쳐줘야지 됩니다. 텅깅을 딱 쳐주시고 빰 하고서 꾸밈을 주셔야 되는데 이런 느낌을 주셔야 되는데 이 소리가 이 텅깅을 쳐주는 이 텅깅이 굉장히 부드럽거나 굉장히 둔하거나 굉장히 약하거나 이런 경우 이것 때문에 아꾸미무이 잘 맛이 안 나는 겁니다. 이 아꾸미무의 텅깅에는 강하게 텅깅을 하고 땅 하고서 텅깅을 빵 주셔야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땅 하면서 빵 하는데 그 세컨음에도 텅깅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세컨음에는 텅깅하지 않고 땅 하고서 연주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앞에 그 느낌만 주면 선생님 될까요? 여기다가 하나만 더 느낌을 주시는데 텅깅을 딱 해주시고 그 씨름 나오는 부분을 약간 잡고 논다고 할까요? 그럼 이런 느낌이죠. 빵 약간 이런 느낌 빵 약간 이런 느낌 조금 슬로그로 하면 빵 이런 느낌 되게 웃긴데 이런 느낌으로 하시게 되면 이걸 슬로우모션으로 하게 되면 빵 이런 느낌 빵 이런 느낌 약간 이런 어떤 감정 어떤 호흡 이런 것들을 텅깅과 함께 연주를 해주신다 그러면 애드립의 아주 기초인 압구미문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이런 꾸미문 이 기본적인 압구미문 이것만 여러분들께서 연주만 해줘도 연주의 퀄리티가 확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연습을 해주시고 그 다음 이 꾸미문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거를 트레이닝 할 수 있는 책도 저희 섹스폰 학교에서 제작을 해놨습니다. 섹스폰 꾸미문 악보집이라고 있는데 이거 하나 그냥 가져가셔가지고 거기에 어떻게 연습해야 되는지 모범연주를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서 내가 직접 연주하셔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구매하시는 것들은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가격은 19,000원이니까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시면 구매하셔서 같이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악보집음에 대한 그 느낌만 여러분들께서 좀 한다면 지금 아마 연주하시는 밋밋한 연주곡들 완전 분위기 전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 보시고 지금 당장 연습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그 다음에 구독하기와 알람 종버튼 꼭 좀 눌러주시면 섹스폰 학교체가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께 꼭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의 섹스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섹스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요. 연주곡을 잘하기 위한 연습 순서에 대해서 오늘 강의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악보 연주곡을 잘하기 위해서 굉장히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연습을 그냥 계속 연주곡을 연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기본기를 열심히 연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어떤 기교를 더 많이 사용하셔서 연주곡을 잘하게 하려고 하는 여러가지 연습이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 그리고 정확히 반주기만 계속 보고 연습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악보만 보고 막 연습하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여러 분류의 사람들이 계신데 연주곡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반주기가 있으셔도 먼저 악보로 종이로 된 악보로 먼저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반주기에서는 내가 이 공간에다가 숨을 쉬어야지 그리고 이런 공간에다가는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지 어떤 메모나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뭐 할 수 있는 반주기가 또 있을 수 있어도 종이로 된 악보로 먼저 내가 확실히 익히고 그리고 정확하게 그 박자나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하고 나서 반주기를 보고서 연습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주기만 계속 보고서 만약에 연습을 한다면 물론 연습을 열심히 또 체계적으로 나눠서 연습을 하신다면 훨씬 더 또 잘하실 수 있겠지만 종이로 된 악보로 완벽하게 연습을 하고 내가 이제 반주기는 말 그대로 내가 연습한 악보 내가 연습한 연주곡을 내가 완벽하게 연주하고 나서 반주를 통해서 내가 연주를 하는 거지 그 반주기가 어떠한 메인적으로 이렇게 돼서는 실력 향상이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주기로 또 연습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더 효과적으로 빨리 연주곡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종이로 된 악보를 가지고서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종이로 된 악보를 가지고 어떤 연습을 해야 될 것인가 종이로 된 악보로 그냥 기본적인 걸로만 말씀을 드리면 먼저 내가 숨을 좀 어디서 쉬어야 될지 그 다음에 내 이 악보에 대해서 개명창 연습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박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나눠서 기본적으로 좀 연습을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 노래가 완벽하게 나의 노래가 되었다 했을 때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반주기를 보고서 하는데 어떤 반주기를 그냥 틀어놓고 그 반주기에서 나오는 악보로 보면 또 새롭고 뭔가 다른 악보 같아가지고 또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반주기는 이렇게 바가 지나가기 때문에 내가 어떤 그 바를 의지하게 되는데 그 바는 나중에 내가 이 곡을 완벽하게 공부하고 나서 반주기를 봤을 때는 훨씬 더 좋은 연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종이로 된 악보를 보고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반주기를 보면서 연주하시는 이러한 습관이 습관화되면 훨씬 더 연주곡을 잘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오늘 강의를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물론 어떤 이 방법도 좋고 저 방법도 다 좋아요. 하지만 제가 조금 더 효과적인 연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를 보시고서 조금 더 나아진 색소폰 실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전광우였고요. 여러분께서 이 강의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구독하기와 알람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제가 강의하는 데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요. 주법을 가지고 장난하지 말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장난이라기보다는 잘 몰라서 잘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색소폰을 많은 분들을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것들이 뭐냐면 저음이나 고음이나 주법을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풀레절레시나 어떠한 서브톤이나 아니면 뭐 그러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그냥 중저음, 저음, 중음, 중음, 중고음, 고음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가 계속 주법에서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많이 티가 납니다. 어떠한 그런 작은 변화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느낌상 조금 더 호흡도 더 줘야 되고 조금 더 내가 물어주는 느낌도 있을 수도 있고 충분히 그런데 그것들을 너무나 크게 변화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예를 먼저 좀 불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저음을 불 때는 이렇게 소리를 내다가 고음으로 올라갈 때는 이렇게 막 바꿉니다. 저음에서는 뭔가 더 이렇게 풀거나 막 이렇게 꽉 모으시고 또 고음에서는 또 너무 세게 하거나 너무 푸르시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1옥타브를 연출하든 2옥타브를 연출하든 주법은 똑같고 풀레절렛을 할 때도 주법이 똑같이 연주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 주법을 좀 보여드리면 저음부터 올라갈 때 저의 주법을 한번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음이나 고음이나 했을 때 입에 대한 변화가 또는 턱이나 몸에 대한 변화가 있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입에 대한 변화가 아니거든요. 입에 대한 변화가 아닌데 계속 그런 변화를 주면 그때마다 움직이는 어떤 연주자의 모습이 뭔가 계속 저렇게 바뀌는 건가 하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탄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주하실 때는 핵소폰 연습을 하시거나 어떤 걸 하실 때도 항상 내가 주법과 어떤 분음에 대한 느낌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시고 그것을 생각하시고 이 주법을 정확하게 잡으시고 소리를 내주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연습을 해야 되는가 롱톤 연습이죠. 롱톤으로 내가 쭉 하면서 내가 그리고 또 배음 연습도 좀 해주시면 좋고요. 1옥타브랑 2옥타브 연결해주는 연습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것들이 해결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연주를 하시는데 섹소폰을 하시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수준이 급상승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여러분들께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떠한 변화를 주는 것이 틀렸다는 느낌보다는 그렇지 않게 하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뭔가 저음할 때는 이렇게 하다가 고음할 때는 이렇게 올라가고 하는 것이 조금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섹소폰 연습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께서 강의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좀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 버튼과 알람 설정 안 누르신 분들은 꼭 좀 눌러주시면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니까요. 여러분들께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섹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섹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앞에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 놓으시면 종 버튼이죠. 꾹 눌러 놓으시면 다음 강의들에 대한 알람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모여서 공부하는 분위기 있는 곳을 찾으세요. 라는 강의인데요. 이런 강의는 강의라기보다는 제가 조금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분위기가 우리가 학원이나 동호회나 모임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모임들 중에 보통은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모이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친목 도모도 있고 또 내가 섹소폰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런 것들도 참 좋기는 하지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는 그러한 학원이나 동호회나 그런 곳들을 찾으려고 노력해보세요. 왜냐하면 내가 어느 정도 됐다면 상관없습니다. 어느 정도 내가 몇 년 이상을 해서 완벽하게 내가 어느 정도는 좀 내가 연주를 해서 내가 다양한 활동들도 하고 싶고 연주도 하고 싶다 했을 경우에는 그러한 다양한 모임들에 참석하시는 것도 좋지만 물론 그거는 개인의 자유죠. 개인의 자유지만 공부하는 분위기 속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공부를 정말 공부하는 분위기는요. 어떤 거냐면 계속 서로가 서로가 이 악기가 잘 안 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서로가 서로가 계속 소통을 하고요.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분위기죠.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어떤 공간에서는 계속 서로를 이렇게 욕하기만 하는 공간도 있어요. 누구는 잘한다. 누구는 못한다. 너는 왜 저렇게 하냐. 나는 왜 그렇게 하냐. 그쵸.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지금 옆에 누군가가 같이 있다면 그런 사람한테 왜 악기를 그렇게 해보시나요? 왜 악기를 그렇게 잘못하나요?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죠. 굉장히 먼저 칭찬을 해주시고 칭찬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연습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됐었는데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조금 잘 되더라.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면 그 분이 또 나중에 또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하면서 그 분위기가 공부하는 분위기로 바뀌는 거죠. 근데 서로가 잘못했다. 내가 옳고 너가 잘못하니까 너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또 기분 나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내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많이 생기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연락이 와요. 이런 것 때문에 속상합니다. 제가 악기를 뭐 이제 저한테 뭐 일르시는 거죠. 아 옆에서 누가 내가 연습을 하고 있는데 좋지 않은 얘기를 했다. 뭐 이렇게 좀 잘 알려주려는 의도는 있는데 막 윽박을 지르더라. 그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들어서 듣는 저도 많이 속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해라 못해라. 물론 그런 의도는 좋지만 내가 선생님이 아니고 선생님이어도 조금 더 부드럽고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욕구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준다면 그 분위기가 공부하는 분위기가 되고 그 분위기가 당연히 나한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또 그런 공간이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그런 모임들 그 다음에 뭐 학원이든 동호회든 그러한 곳들이 공부하는 분위기로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공간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러한 어떤 공간을 제안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만약에 색소폰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나 뭐 정말 상담도 좋습니다. 어떤 그런 것들은 없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어떠한 부분도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다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양한 다양한 그런 공간들을 찾으시고 주변에도 좀 물어보세요. 되게 또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색소폰 학교도 그런 커뮤니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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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 옆에 알람 설정 종 버튼이 있어요. 그 버튼까지 꾹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색소폰 연습할 장소를 찾는 방법인데요. 여러가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여러가지 방법들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내가 연습할 장소가 없어서 색소폰을 시작을 못해요. 또는 연습할 장소가 없어서 지금 악기를 불리지 못해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첫번째로는 뭐냐면 차에서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차에서 연습을 하면 좀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비용이 들지는 않는데 좀 좁고 좀 답답한 부분도 있지만 또 비용을 많이 절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고요. 두번째는 뭐냐면 이제 우리 색소폰 아니 색소폰 동호회나 이제 색소폰 학원을 이제 가셔서 이제 수업도 받으시고 또 연습실을 또 사용을 하시면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뭐 그거는 이제 한 달에 뭐 사용료가 있겠죠. 가 그래서 가셔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방법은 뭐냐면 내가 연습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할 수가 없다 그러면요. 네이버에다가 연습실이라고 쳐보세요. 그럼 내 지역에 연습실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연습실만 전문적으로 하는 또 그런 사업장들이 많거든요. 서울 쪽에는 굉장히 많고 지방에도 아마 연습실이 있는 데가 좀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곳에 이제 전화를 하셔서 제가 이제 색소폰 연습을 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데는 월넷 이제 연습실 사용료를 내고서 수업을 이렇게 연습을 할 수도 있지만 조금 유용한 게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두 번밖에 연습을 못하고 두 번 동안에는 한 세 시간밖에 연습을 못한다. 그러니까 하루에 세 시간밖에 못한다. 근데 내가 한 달 돈을 타는 이게 조금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같은 경우는 이제 타임별로 시간당 얼마씩 이렇게 받고 렌트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잘 말씀을 하시면 몇 천 원에도 아마 몇 천 원, 돈 만 원에도 그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들을 잘 알아보시면 굉장히 시설도 좋고 엄청 좋은 연습실들을 그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서울이나 이쪽 지역에도 굉장히 많아요. 많기 때문에 내가 연습실이 없어서 연습을 못한다는 것은 솔직히 조금 충분히 내 노력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좀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내가 좀 집이 좀 넓거나 내가 별장이거나 그렇다 그러면 뭐 별장이 있으신 분들은 별장에서 연습을 하셔도 되겠지만 집에 이제 방음부스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평당 뭐 얼마 뭐 어떻게 시설을 하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뭐 저렴한 거는 뭐 100만원, 200만원대에서 비싼 데는 뭐 300만원, 400만원 막 이렇게 또 평 좀 넓은 데는 더 비쌀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집 안에 방음부스를 설치하셔서 연습을 하시는 건데 뭐 그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또 좋은 방법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아,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어, 그리고 이제 색소폰을 부는데 조금 내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스트링이나 이런 데는 또 이제 이렇게 소음기라고 해서 좀 작은 소리를 내고서 좀 작은 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떤 기계가 있는데 색소폰도 있나요? 하는데 색소폰도 뭐 있는 것 같긴 해요.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그게 뭐 크게 그렇게 효과가 있는지 그런 건 제가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 그런 거를 써서 내가 소리를 아, 그리고 막 작게 소리를 내가지고 연습을 해야 되겠다. 별로 그건 추천을 해드리고 싶지 않고요. 그래서 공간을 얻으시거나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한 번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색소폰을 즐겁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혹시나 또 궁금하신 거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제 입에 네이버 카페에 댓글에 보시면 카페나 밴드에다가 올리시면 제가 좀 찾아드릴 수 있는 부분도 찾아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알려주시면, 궁금하신 거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강의를 보셨다면 다시 한 번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천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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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